자 유하유하 유하 여러분들 오늘은 프로스트 펑크 2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런 추운 게임을 몸소 몸소 이 4D를 즐겨보려고 제가 감기까지 걸려가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여기서 오한을 같이 느끼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스트 펑크 게임 자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답답할 수 있으니 미리 경고 드립니다. 이런 게임 진짜 못하거든요. 정말 아주 못하거든요. 미리 경고 드립니다. 시작해보죠. 스토리. 스토리 못으면 되겠죠? 프로스트 펑크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전기획이 중요한 도전적인 게임이며 실패는 자연스러운 경험의 일부입니다. 경험의 일부래요. 원작 프로스트 펑크의 베테랑이나 도전을 즐기신다면 장교 난이도에 도전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 난이도에서 시작하여 단계별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몇 번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몇 번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서막 아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넷 다 여섯 개나 있나 보네 서막 아 이게 제일 낮은 거구나 시민 사관 위원장 대장 이게 난이도구나 이런 건 안 만져도 되겠죠? 그냥 시작하는 게 맞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만지고 와 생존자 모드가 그러면 제일 높은 거네 이거 역정을 이거내고 생존하십시오. 일시중지를 할 수 없고 플레이 내역은 게임을 종료할 때만 저장기입니다. 와 이거 자리도 못 비우는 게임이네 이렇게 하면 자리도 못 비워 화장실도 못 가 미쳤어 화장실 간 사이에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배 아파 화장실 가 한 그 잠깐 갔다 오는 그 사이에 사람 한 100명 넘게 죽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시작을 해볼게요 아 나 너무 옛날에서 지금 기억이 1도 안 나는데 하는 방법이 튜토리얼이 좀 설명을 잘 해줄라나? 오 진짜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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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픽 미쳤는데 지금 내가 새로운 런던을 함께 아 1편의 나. 어 나 쫓겨났는데. 소리가 막 들쑥날쑥해. 와 그래픽 미쳤네. 와 그래픽 미쳤네. 와 그래픽 미쳤네. 프로스펙크가 좋은게 세계관이 참 느낌있게 만들었어. 우리는 몇 년 동안 얼어붙은 사막을 떠돌았어. 사람들 대부분은 대한파 이전 시대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지. 이게 1편 얘기인가? 이전 세대라는게. 이제 또한 한 번의 화이트아웃이 다가오고 있고, 우린 또다시 옛 기계에 도달했어. 이번에도 그 용광로의 열기에 의존해 폭풍을 견뎌내야 해. 옛날엔 언제나 다음 화이트아웃을 견딜 수 있는 물자를 확보해뒀지만 몇 년 새 인원수가 늘었어. 모두를 먹여 살리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생존해야 한다. 이.. 기차인가? 이야..뭐야? 2기 용광로인가 보네요. 방랑자들. 여기도 있고. 추위와의 싸움. 오래된 드레드노트는 겹겹이 쌓인 눈 아래에 산산히 부서져 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는 수레에는 아직 자원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얼음을 깨서 석유수레 중 하나에 도달한 뒤 채굴 구역을 건설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드레드노트 용광로를 가동해서 난방을 할 것입니다. 얼음을 깨서 자 일단 석유수레 이게 난파된 드레드노트 자..어떻게 해야하는거.. 이게 지금 여기에 뭐가 묻혀져 있는지 보이는거죠? 건설 거주지구역 식량구역 아..이 부분에 만들어야 되는거구나.. 지금.. 이 부분에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거군요.. 일단 채굴 구역을 건설해.. 아..이거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 여기.. 채굴 구역.. 건설 하나만 하면 되는건가.. 쇠빙으로 가서.. 자원쪽으로 먼저 간다음에.. 아.. 어.. 뭔가 클릭됐어.. 여덟개.. 이 기준으로 이렇게 넓혀야되는거네.. 땅을.. 깨야된다는거.. 잠깐만.. 그러면.. 생각을 하고 깨야되는거잖아.. 이렇게 있고.. 어차피 위쪽으로도 가야될거 같으니까.. 사이좋게.. 아.. 한쪽 구역에 이렇게 몰려있고 이렇게 해야되나.. 좀.. 어렵네..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개 했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건설이 진행중이야.. 우와.. 이렇게 오래걸려? 그 다음에.. 이걸 먼저 깨고 나서 지을 수 있다는거잖아요.. 오.. 깬다 깬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채굴 구역을.. 지으라는건가? 아.. 여기까지 가야지 할수있는거구나.. 그럼 땅을 계속 깨야되네.. 아.. 오케오케오케.. 방금.. 이거는.. 이건 상관없는거고.. 아.. 이걸 계속 깨야되는거군요.. 근데 이건 무한으로 이렇게 깰수있는건가요? 한번에 여덟개씩 깰수있는거 아니야? 아.. 흰색에서 시작해서.. 회색지역으로 새빙나는.. 어.. 뭐야.. 여기 가운데를 안깼네.. 어.. 일단 가운데.. 가운데 빼고 다 했네.. 그 다음에.. 채굴은 근데.. 잠깐만.. 거주지.. 거주지 있고.. 일단 거주지는 여기 하라는대로 하는게 나은거 같은데.. 열기 플러스.. 자재.. 야 이거 설명이 너무.. 없다.. 게임이.. 잠깐만.. 아.. 일대가 기억이 안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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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동상.. 뭐.. 죽었다고요? 잠시만요.. 뭘.. 뭘 했다고 지금.. 아니 뭘 했다고.. 벌써.. 벌써 죽었어.. 잠깐만.. 아.. 맞네 맞네.. 이거 돌려놓고 까먹었다.. 잠깐만.. 다시.. 잠깐.. 처음부터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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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돌려놓고 깜빡했어요.. 다시.. 다시.. 자.. 여러분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얼마나 재밌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지 너무 궁금한데.. 나 일대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어..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자체를 까먹었네.. 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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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이 땅 뭐야? 우아.. 이거는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프로스트 1은 진짜 딱 가운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느낌이 빡 보여서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가 보이는데 여긴 지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서마 이렇게 해봅시다 쉐빙을 도로처럼 하는 게 효율이 좋을 거라고 도로처럼 어떻게 하지? 여기서? 여기서 도로처럼 어떻게 뚫어야 돼? 이렇게 뚫는 게 낫다는... 아 잠깐만 아아... 잠깐만 지금 이 한 칸에만 있다는 거지? 건설 수레 여기가 비옥토 식량 식량 쪽도 뚫어야 돼 잠깐만 근데 이러면 이 밑에도 가야 되는 거잖아 어... 지금 7개 그러니까 옆으로 하나 뚫어서 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빠른 건 내가 자 이렇게 하고 고철은 고철은 쇠빙 건설 자금 조달 특정 행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축자원 도시는 고철을 매주 거둡니다 모든 공동체는 규모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내고 큰 공동체일수록 기여량이 증가 방랑자를 대상으로 고철 가져가기 행동을 시전할 수 있다고? 호요한 고철이 증가하지만 방랑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며 그 결과 지도자로서 신뢰가 감소합니다 아... 뺏어가는 거죠 내놔! 여러분 고철 내놔 돌려주기 행동을 시전하면 반대효과 신뢰도가 개선이 되는 거야 아... 강제로 가져가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을 채굴 구역을 여기 하나 만들고 거주지도 거주지는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따뜻한테도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 한 두 개 지을까? 거주지 나중에 지어도 돼요? 근데 채굴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계속 채굴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 노동자들이 실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건데 상관없는 건가? 그런 게 상관없는 거라면 그런 게 상관없는 거라면 난 땅을 더 길게 파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여우까지 파고 이 뒤로 거주지 이 주변에는 일단 필요하니까 파고 채굴 구역 하나 채굴 구역을 이 하나 위주로만 돌아야 되나? 이게 여기만 있는 거죠? 채굴 지금 이 자원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떨어져 있는 곳은 안 되네 그냥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구나 근데 꼭 세 개를 해야지만 되는 거네 그러네 그러면은 무조건이네 빈 땅이어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위에 아래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따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1800명 노동력 늘어난다 오 용광로 난파 드레드 노트에는 시민을 위한 열기 발전소로 쓰일 수 있는 용광로가 있습니다 아까 저 가운데 있는 거 연료가 있어야 용광로를 가동하고 이 경우는 석유가 유일한 연료 획득하고 나면 드레드 노트 옆에 스위치를 눌러 용광로를 가동할 수 있다 아 이거 이걸 클릭하고 가동 근데 이거를 계속 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끄면은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열기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만큼 보유한 연료를 빨간색으로 표시 여기는 충족하지 못한 부분 용광로 과부하를 활성화하면 발전기 효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마모도 증가 우측에 마모 표시가 가득 차서 오작동이 발생한 후 사상자가 나오기 전에 과부하를 끄세요 이건 진짜 필요할 때만 쓰라는 거겠죠? 필요할 때만 쓰라는 얘기겠지? 자 자 자 오 그림부서 검고 끈적한 액체가 파이프를 따라그르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이 낡은 기계의 잔해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고난에 관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폭풍으로부터의 안식초라는 점입니다 용광로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화이트아웃을 견뎌낼 수 있었고 또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용광로를 가동하면 되는 거죠 켜지면 드레드 노트의 화로는 자동으로 기름을 열로 변환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가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 아 이거부터가 시작인데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켜고 그럼 이때부터 오 돌아가는 거거든 용광로가 가동되었습니다 현재 요구를 충족할 만큼의 충분한 석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피난처를 찾을 때까지 추위는 계속해서 시민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거주지는 다른 거주지와 용광로 자체와 인접하게 지으면 난방 효과를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하려면 조립식 부품이 필요하고 가지고 온 부품이 약간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술의 잔해에서 얻어야 합니다 아 근데 봐봐 이게 여기서 난로가 돌아가잖아요 봐봐 이거 눌러봐 구역 범위가 안 보이나? 이거 온도 범위 옛날에 보였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온도가 이렇게 가는지 범위 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 건설 누르면 보여요? 아 이런 노란 표시 이건 내가 지은 거고 거주지 아아 거주지 이렇게 하면 보이는구나 자 그러면 건설 수레까지 쇠빙하여 채굴 구역 건설 후 조립식 부품 공급이랑 거주지 구역 두 개 선택은 뭐 굳이 선택은 뭐 굳이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두 개 먼저 건설 수레까지 쇠빙을 하자 아 잠깐만 이미 이미 했는데 잠깐만 이미 하지 않았나? 이미 했는지 너무 먼저 했나? 아니 이런 미리 했는데 이거 깨지지가 않네 이 주변을 더 깰까? 어차피 지으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변을 그냥 건너... 사람들 사는 데는 이 주변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주변 넓혀볼까? 이 뒤쪽엔 없잖아 아직 이쪽으로 못 가니까 그렇지 어... 세 개? 아... 길이 좀 이상해지는데 잠깐만 이거 다 같이 진행하는 게 낫지 하나씩 나누는 것보다 거주지를 최대한 늦게 짓는 게 좋은가? 원래 이런 건 최대한 늦게 짓어야 되는데 사람 사는 곳은 사람 사는 곳은 기왕이면 식량 구역이랑 가까운 여기... 여기 이런 데는 다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건가? 여기 길이 없는 거 보면 이건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겠죠? 그런 거겠지? 거주지를 일단 이거 두 개 두 개 짓으라니까 두 개만 짓고 아이고 됐나? 기차 반대편에 흰 구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여기 이쪽은 내려오는 길 없잖아요 표시된 거 보면 쉐빙에 표시가 돼 있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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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기차? 이거? 뭐 말하는 거지? 내 눈에만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길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어쨌든 일단은 두 개만 지으면 되니까 여섯 개나 지어야 되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 이게 뭐야? 두 개 거주지 구역 두 개 건설인데 막상 건설하려면 여섯 개를 건설해야 되는 거잖아? 뭐야? 그럼 왜 이거를 두 개 건설로 해놓은 거지? 이러면 아예 실행이 안 되잖아 절벽 반대편에 떨어진 기차 그쪽에 보면 흰 칸이 세 개가 있다고? 절벽 반대편에 흰 칸이 있다고? 여기 말고요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거 말하는 건가요? 이 표시된 거 이거 이거? 이 자잘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나 뭐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는 길 없지 않아요? 이쪽에? 내 눈이 이상한가? 여기 기준으로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뭐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려가는 길목이 오른쪽에만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말하는 거구나 아 여기 아 나는 계속 여기만 보고 있어서 이 밑에 내려가는 것 때문에 여기도 있긴 한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발견했네 진행할게요 드디어 사람 사는 곳이 생기는 거구만 두 명이 환자로 등록됐다고? 벌써? 벌써 아파? 잠깐만 도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일부 노동력이 결근하게 됩니다 벌써 아파? 해당 노동자는 일시적으로 노동력에서 제외됩니다 결근에는 두 가지 유형 병약 병약한 노동자 수는 현재 질병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증가 도시의 질병 수치가 감소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노동력이 돌아오고 부상은 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 다양한 이벤트와 결정을 통해 다른 유형의 결근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다른 유형의 결근이 뭘까 그냥 일하기 싫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으려나 추워! 나 오늘 일 안 해! 이러면서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으려나? 이런 병원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 두 명이 아프다 일단 식량 구역을 또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괜히 먼저 팠네 이거 먼저 파가지고 지금 그거 아니면 일로 가야 되잖아 지금 이거 이거 밖에 없잖아 여기 아니면 괜히 먼저 해가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살짝 모자라네 거주 구역을 하나 더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 쪼 아 잠깐만 아 어쨌든 난로 주변으로 살아야 되잖아 사람이 근데 여기는 그러면 난로를 열기가 어떻게 가야될려나? 근데 이 게임은 진짜 아무리 봐도 몸으로 부딪히는 게임 같네요 이쪽으로 내려가자 나중에 석유를 위하여 나중에 석유를 위하여 잠깐만 그 다음에 너무 이거에 기대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식량은 아직 안 되고 거주 구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서 세 개를 여기에다 만들자 여기에다 만들자 어디 이 세 개면 됐지? 지금 빨리빨리 파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세 개에다가 아 잠깐만요 아니야 잠깐만 아 이거 애매하네 잠깐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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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 잠깐만 어 여섯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가 걸리네 세 개 세 개가 남는데 이거 가운데 잠깐만 세 빙을 세 빙을 한 번 더 때려야 되겠네 여러분 좀만 참으십시오 곧 살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좀만 참아주세요 극도로 증가 춥대 아 벌써? 잠깐만 한 명 죽어 벌써 한 명 벌써 동사 한 사람이 있다고? 아니 인구가 갑자기 확 잠깐만 인구가 좀 줄었네 잠깐만 동상 때문에 손가락을 잃게 될 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보세요 이거 짓고 그 다음에 어 채굴 구역을 잠깐만 채굴 구역을 짓고 아 여기까지 가면 딱인데 아니 내가 미리 지워놔서 그런가 이게 안 돼요 잠깐만 내가 지금 아직 아 여길 아직 안 지웠구나 지은 게 아니구나 나 지금 파놓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바보 파놓고 아무것도 안 했고 계속 땅만 파고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걸 지우면 되는 건데 그치 바보였데요 네 난 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이 배고픔이 가고 나면 새 삶이 찾아올 거예요 좀만 어 식량 확보 시민들을 위한 난방과 거주지로 확보겠습니다 이제 다가오고 화이트아웃에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작은 비옥토 구액의 얼음을 제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고에 저장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사하지 않도록 빨리 움직여야 한다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이거 파는 거 답답하잖아 그러면은 어 자 이 땅을 이제 이 땅을 개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비옥토 가까운 데는 여기니까 흠 내가 지금 이렇게 판 거지 비옥토 세빙 여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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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게 떠야되잖아 이거 식량구역 아 식량구역만 건설하면 되나 근데 이거 여기 아직 안 파졌는데 파야지 뭐 그러면 어떡해 미리 팠으니 뭐 어쩔 수 없지 흠 파라면 파야지 뭐 그치? 그러면은 이쪽 파면 되잖아 이쪽을 파면 되지 그리고 여기 나중에 싸 두 개 다 만들면 되잖아 다섯 여섯 일곱 이쪽으로 가는 길 뚫자 이렇게 파고 처음이지 않습니까 약간 죽을 거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일단 배우는 겸 합시다 이건 아예 만들어지지가 않네 약간 죽으면서 배운다는 게 이 게임에는 살짝 잔인할 수 있어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다 보니까 이 삼천명을 재물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죽으면서 배운다가 약간 좀 찝찝하긴 해요 됐고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식량 구역을 근데 내 기억에는 옛날에는 모든 길을 다 연결을 했어야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이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진짜 따로 구역을 아예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네 이건 좀 좋다 내 기억에는 일일이 그걸 다 연결해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 빨리빨리 지워보자 빨리빨리 지워보자 어 어 음 뭔가 켜도 따뜻한 것 같지가 않네 과부하를 지금 해야돼? 당장 생존은 확보했습니다 화이트아웃으로 대피하게 될 때까지 최대한 많은 식량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식량 생산이 요구량보다 많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원을 일단 다 부셔서 가져가야 되겠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자원을 다 파, 빨리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가운데 앉아있고 여러분들 이제 간신이지 간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채팅으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러면 위험합니다 저걸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약간 훈수가 약간 그렇게 들리네 그러면 땅을 계속 파는 게 맞는 거구나 일단 채굴 구역을 늘리고 늘리고 이거 채굴 구역 늘리고 틀리면 목을 치냐고요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봐드릴게요 이것도 생각하고 써야 되는 거잖아 아직까지는 뭐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아직까지는 일단 다 지워봐야 될 거 같아 지금 봐야 하는 게 노동력이고 배고픔 밥도 빨리 밥도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식량 식량 관련된 기를 좀 더 뚫어볼까 그러면 기를 뚫는 게 먼저일 거 같은데 이렇게 뚫을까 저쪽에 잠깐만 이쪽을 아직 안 뚫었네 이쪽이 좀 더 가까우려나 아니야 아이 뭐 죽으면 죽으면 다시 하죠 뭐 죽으면 다시 하죠 지금 나는 지금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고 비축하는 게 먼저라고 하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식량 비축하려면 이걸 더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활성화 교대 군무 활성화 비축고가 있어야 된다고 아 아 그러네 써져 있네 비축고가 뭐야 비축고라는 거는 어떻게 지워야 되는 거지 칸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땅을 더 뚫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을 뚫어야 되는 건가요? 주변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거구나 아 아 아 아씨 아래쪽으로 뚫을까? 아래쪽으로 뚫는 게 낫겠다 잠깐만 왜냐면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생각하면 같이 땅을 공유하는 게 낫잖아 그쵸? 그리고 아 여기도 안 뚫어 이렇게 뚫고 이렇게 뚫고 이거 취소는 못 해요? 취소 같은 건 못 하나요? 취소 안 되나요? 아 취소는 안 돼 아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뭐야 하나짜리도 되네 아 뭐 이렇게 해봐요 잠깐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일단 해볼게요 막혀 있을 때는 하나짜리도 되네 환자만 22명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환자가 22명이나 됐어 이게 뭐야 환자 환자 22명 미쳤네 환자 22명 미쳤네 나는 뭐 절단해야지 뭐 어떻게 해 지금 이거 삶이 빡빡한데 어떡할까 이거 병원이 없는데 병원 같은 거 어떻게 짓지? 비위생도 뜨네 아 병원에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또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야 아 그래서 아까 가만히 두면 낫는다는 그런 것도 있었구나 아 여기서만 피넌켈 42세 정원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곳도 벌써 몇 번째 오는 건지 땅이 황폐해지고 있어 이곳에 땅을 더 착취했다가는 아무리 온실을 세워도 소용이 없을 거야 이거 뭐야 수학량도 이미 너무 적어 비상교대 근무를 하든 허리띠를 졸라매든 해 아니 졸라매든 해야 해 안 그러면 모두 쫄쫄 굶게 될 거야 방랑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거나 작업구역 비상교대 근무를 지시하세요 교대근무 지시 자 이교대로 근무한다 대신에 질병이 증가한다고 써져 있네 이게 방랑자라고 지금 관계가 중립이라는 거잖아 최근에 사망했다고 최근에 사망했다고 써져 있는데 공동체와 파벌은 도시 지도자인 당신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높을수록 파벌이 당신의 통치를 지지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면 결정에 반대한다고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때 배드 엔딩을 봤던 거지 나가라고 공동체와 관계의 합계는 도시의 전반적인 신뢰에 영향을 줍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적보다 지지자가 많게 하세요 아 신뢰가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해임 당하고 게임이 종료된대 내가 이랬다니까 신뢰는 시민들의 리더로서 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의 판단력을 얼마나 믿는지 나타낸다 시민이 아프거나 죽으면 모든 공동체와 관계가 악화하여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아 아 특별하다 지지도 아 이게 아까 그 고처를 가져간다구나 고처를 돌려준다 하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졸라맵시다 우리 지금 지금 뭐가 없어요 네 지금 뭐가 없어서 잠깐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이거 석유 파는데 빨리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따뜻하긴 한거야 식량이 더 중요한 거겠죠 너도 여기 비상 교대군무 돌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먹고 살려면 지금 일해야지 식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 그래도 나름 금방 모으겠는데요 일단 이거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또 뭐 진행하지 말까요? 아 그럼 그냥 기다려 볼까요? 일단 찰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여기도 가자 야 모든 곳이 비상 교대근무로 돌아간다 힘내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다 비상근무에 빨리 모으자 아 그러네 잠깐만 하나 하나 끄자 하나는 끄자야 더 줄어들다간 쫓아 오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래 우린 우린 최근 사망한 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사망자의 시신을 석유 매장지로 가져가 끈적한 거분핵체 속에 시신을 도심스레 묻었지요 이승에서 육신을 대여주는데 연료가 부디 저승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아 여기는 매장 문화가 석유에다가 매장을 하는구나 하지만 죽음은 지도자들이 향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신뢰가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 매장을 하는구나 매장 자원 고갈 임박? 와 여기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어차피 여기 지금 뚫어놨으니까 얘네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 해체해서 쌀먹하면 된다고? 고갈이라는게 되면 그러니까 나도 아까 궁금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자원이 한정적일텐데 이 녀석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긴 했거든요 거기까지 갈진 모르겠다만 100% 환불이라고? 아 잠깐만 날이 갈수록 바람이 거세집니다 비위생? 바람이 끊임없이 건물을 강타해 하루하루 구조물이 약해져갑니다 손상을 복구할 원자재가 없으면 부역이 퇴하될 것입니다 건물을 많이 지을수록 자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더 많은 자재를 공급해 비위생을 낮추세요 지금 자재가 근데 고갈 중인데? 애초에 자재가 고갈 중이라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아 여기 있네 지옥을 강화하는데 사용한다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일보 구역이 비활성화 관계를 극소로 개선 지금 중요한 건 식량을 충분히 모으는 것 뿐이다 솔직히 이게 맞는데 내가 지금 두 개를 비상근무 돌리는 터라 이것보다는 위에가 맞는 것 같아 만약 여기서 지금 신뢰도 악화하잖아요? 난 지금 쫓겨날 거야 안돼 여기서 지금 쫓겨나는 건 좀 그렇고 저는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를 더 준다고 최대한 해볼 만큼 해야 되니까 조금 회복됐네요 43주 44주 45주 남은 시간 45주네 자재 마이너스 100부터 해결하라고요? 아 잠깐만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자재가 자재가 이거 인가요? 맞지? 자재는 자재가 그때 어디서 구하는 거야? 아 건물 부품 말하는 거야? 아 건물을 많이 지으면 이게 줄어드는 거군요 아 근데 이거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재료 같은 거라고? 이거 지금 부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철거 이거 이게 지금 임박인데 다 떨어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일단 부셔볼까요? 다 떨어지고 해도 된다고? 뭐 막 급한 건 아니겠지? 환자 두 명 스무 명이 죽은 건가? 아 그 사이 그 새? 열기 오고 증가 아 더 추워졌어요? 지금 더 추워졌거든요? 잠깐만 어 네모 어 여깄다 자 식량 창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화이트하우스 견디려면 식량이 더 필요합니다 있는 자원 다 털어서 지었어 이 자식들아 도대체 얼마나 더 눌려야 되는데 지금 세 개 있는 거 다 해서 열어놨더니만 창고를 더 눌러달라 일단 일단 늘리고 잠깐만 이 밑에 자 여기서 그래요 자 여기 뜨긴 뜨거든요 허브 건설 자 허브 건설이 이제 뜨는데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잠깐만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 되게 되게 크다 어 근데 이건 하나밖에 못 짓네 잠깐만 땅을 뚫어야 되겠네 크기가 생각보다 크네 네 뚫려 있어요 근데 잠깐만 허브를 여러 개 지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 아 이렇게 지워야 되는 겹치는 안 겹치는 게 좋나요? 잠깐만 겹치는 게 좋은 건가? 잠깐만 위치를 내가 잘못 지웠네 방금 저거 이렇게 지울까? 이게 낫겠지? 얘는 두 개로 늘어나질 않네 겹쳐도 된다고? 이거 그니까 이게 3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짓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지워볼까? 좀만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문명처럼 뭔가 어 뭐야 트레이 클레콘 62세 재봉사 손자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면 무릎이 아프구먼 손가락이 너무 저려서 이제 바늘도 쥘 수 없네 그려 난 충만한 삶을 살았다오 어린 베티와 제이콥이 저녁에 불가에서 노는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아무래도 그 행복은 여기까지인 거 같구려 이미 다른 노인들과도 이야기했지 우린 때가 되면 떠날 거라오 손주들이 굶어 죽게 할 순 없는 법이니까 식량 요구량을 낮추기 위해 자기 자신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도 있다고? 착하구만 마음씨가 할아버지 그래도 난 지금 이것만 지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41주 남았어요 자보자 어 자 보자 80 됐다 80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채굴 구역 하나 만들고 어 이거 이제 부셔도 되겠다 잠깐만 이거 철거하고 아 철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아 아 아 아 자꾸 자꾸 눌러가지고 이거 시간이 흐르네 잠깐만 에이 뭐야 자 재빙 조언주 하나가 혜진 제복을 입은 남자의 얼어붙은 유예를 발견했습니다 어깨 장식에는 뉴 런던 정찰단 제3소대라고 쓰여있으며 생소한 휘장이 달려있습니다 일부 논현층은 이것이 군사조직의 휘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 뉴 런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새로운 약간 종교가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거구만 잠깐만 뉴 런던은 강력한 지도자를 따르며 무장부대가 평화를 지키는 규율의 도시 이로써 뉴 런던은 생존을 위해 질서를 받아들이는 인과를 빚어낼 것이다 뉴 런던은 신흥 종교를 창시하며 독실한 성직자들의 지도를 따라 따르는 헌신적인 도시입니다 이로써 뉴 런던은 생존을 위해 신앙을 받아들이는 인과를 빚어낼 것입니다 역사는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이로써 뉴 런던은 생존을 위해 질서와 신앙 모두를 받아들이는 인과를 빚어낼 아 이게 두 개 다 받아들이는 거고 이거는 하나씩이구나 맞죠? 마지막은 그거죠 두 개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개 다 받아들이면 한쪽 한쪽에서 뭐 물이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개 다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질서와 신앙 모두를 받아들이는데 이거 안 서로 파가 나눠서 이렇게 막 난리나면 어떡해 저는 이런 시대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좀 더 살기 편하면 신앙이 좋다고 봄 이렇게 안 그래도 빡빡한데 이렇게 안 그래도 빡빡한데 무슨 무슨 무장부대가 평화를 지켜 그냥 종교로 가자 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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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면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전 종교로 가겠습니다 가자 종교로 간다 두 개 다 받아들이는 건 충돌이 일어나면 좀 복잡할 거 같아 두 명 환자 늘었다 두 명 환자 늘었다 채굴 구역 건설 아 근데 이거 지금 이 채굴 구역 건설 자체가 이거 만들면 이걸 만들라는 소리 맞죠? 이거 아니야? 이 지금 밑에 정비용 수레 아 다른 거야? 아 그러네 조립식 건물이라고 써져 있네 자재를 채굴의 구역 요구 충족 자재를 채굴을 자재를 채굴하면 이거 일단 이거 부수자 이거 하나씩 해 아 하나씩 해 하나씩 어지러워 하나씩 해 하나씩 해 이게 자재인 건 아는데 철광 철광 얼어붙은 숲 매장지 또는 철광맥 철 아 철 그래 이거 철 철 이거 아닌가 어 오 오 렉 걸려 부시고 있어요 화이트아웃이 다가오고 있어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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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여군 괜찮네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파지니 이거 빨리 부셔져봐 채굴 구역 손상 아 이렇게 되면 얘는 끝난 건가요? 얜 이제 여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냥 버려진 땅이 되는 거구나 지나치게 마모됨 이거 어떻게 이거 설명 있었는데 아까 마모된 거 이거 설명 있었는데 어 아까 설명 어디 있더라 마모되면 파괴를 해야 된다고요? 자원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마모된 건데도 파괴하고 그러면 다시 지워야 되는 거야? 만약에 자원이 안 떨어졌는데도 수리가 필요함 아 이거 그냥 수리하면 되겠네 석유 재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부품은 아직 많잖아 부품은 그래도 부품은 이정도면 쓸 수 있을 거 같아 이건 수리를 가고 잠깐만 발전기 비활성화 됐다고? 아니 이거 발전기 꺼져있어 아 마모돼서 꺼진 거구나 아 오케이 빨리 굳히면 되는 거고 아 오케이 고쳤고 얜 다시 잘 돌아가고 이것도 나름 잘 모이고 어 이거 뭐야 에이단 핀 챔 노인 물범을 보고 놀라는 중 물범이다 두 눈이 믿기질 않아 대한파는 이후로 대한파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모두를 먹이 살릴 만큼의 고기야 우린 살았어 하지만 신께서 물범을 종말로부터 구해주셨는데 우리가 죽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식량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 땅이 생겼다는 거구나 아 여기에다가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 물범 군락지 뭐 식량 칸은 아직 더 안 만들어도 될 거 같고 환자 4명 여기는 어? 계속 운영해도 될 거 같다 아 추위로 인해 노동자 세빙조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추위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더 많은 열기를 보급해 달라고 합니다 한 연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이트아웃이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때까지 사람들을 얼어 죽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석유를 충분히 추출하면 열기를 생산할 수 있고 거주지를 충분히 건설하면 시민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모두가 굶어 죽는 것보다 몇 사람이 동상에 걸리는 게 낫지 모두가 굶어 죽는 것보다 몇 사람이 동상에 걸리는 게 낫지 오 마이 갓 아직 아직 그렇게 내 입지가 두터워지지 않아서 더 그냥 더 할게요 네 난방기랑 연료 더 주는 걸로 아직은 좀 그래서 어 이거 뭐야 추위를 경미한 추위까지 감소 야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경미한 추위까지 감소? 경미한 추위를 어디서 보지? 그러면 거주지를 좀만 더 지워볼까? 그러네 열기 확보가 되네 그러네 열기 확보가 되네 이렇게 지... 이렇게 지을까?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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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더 뚫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이걸 하고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고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이쪽이 돼 여섯 개가 하나 둘 셋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땅을 땅을 먼저 뚫고 집을 지쳐 이 밑에 쪽을 좀 봐야 되겠다 33주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니? 넘기면 되는 건데 아 시간이 더럽게 안가네 어 뭐야 다가온 화이트하울 시민들이 긴장합니다 제때 충분한 식량 식량을 모으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중입니다 사냥꾼들은 물범 군락지를 무시한 우리를 탓하며 어? 저희 지웠... 지웠어야 됐나? 물범 군락지 지웠어야 됐나? 어? 나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 줄 알고 그냥 했는데 모두를 위한 식량을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자원을 축내고 싶지 않았던 많은 노인들이 자진해서 영구동토로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화이트하욷에 필요한 식량이 매우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왜? 막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17,000이면 충분해 보이는데 절반을 지금 채웠기 때문에 32주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일단 일단 보내지 않을게요 같이 먹고 살아야지 뭘 누굴 내보내 안녕하세요 누굴 내보내 그치 지금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기는 허리띠 졸라맨건 풀지 말아야 되겠다 밑에도 하단 짓는게 맞겠는데 일단 여기 열었으니까 됐고 일단 여기 열었으니까 됐고 일단 여기 열었으니까 됐고 넷 아 왜 이렇게 짓고 싶어 짓게 해줘 큰일이구만 땅을 어떻게 파야된 어떻게 팠어야 됐냐 이거 아이고 다 된거 아닌가 환자가 21명이나 됐다고? 갑자기 늘어났어 아니 어차피 이거 요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차라리 이쪽을 파일 걸 그랬나? 이거 이거 지금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아 길이 좀 이상해지는데 아 길이 좀 이상해지는데 30명 동사 아니 여기 떴어 30명 동사 30명 동사 30명 죽였어 아 이거 2900명이나 있는데 2900명이나 있는데 와 뭐가 문제야 이거 없어질 때까지가 그건가 아 둘 아니네 아 그래요?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세빙성까지 다 사라지면 아 오케이 이럴 때 지워야 되는구나 어 그래봤자 똑같긴 해 셋 넷 근데 이거 왜 여기까지 하면 색이 이렇게 되지? 여긴 못 짓는 거 여긴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워야 되지? 이거? 어떻게 지워야 되지? 이거? 어떻게 지워야 돼? 이 파란 부분에 지워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경미한 추위까지를 감소하라고 하니까 열기를 더 늘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열기 플러스 20에 열기 플러스 20에 그래서 지금 더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건데 아 뭐 그건 그렇죠 사람 입이 늘면은 입이 늘면은 부족하긴 하지 식량이 부족한 건 맞지 아 지금 열기는 석유를 캐야 되는 거라고 다 말하는 게 달라 연료가 넘쳐 흐르는데 연료가 넘쳐 흐르는데 나 지금 연료는 좋은데 석유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열기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부하를 하라고? 아 이거를 키라고요? 이걸 지금 활용을 해보라고? 아 그래요? 이걸 언제까지 켜야 되지? 아 이거 게이지를 봐야 되는구나 이거 다시 한 번 보자 연료를 소모하고 열기를 생산해 도시의 열기를 공급 열기 생산량이 적으면 추위가 증가 여보 여기 써져있죠? 열기 요구를 감수하려면 열기에 도움이 되는 지역의 구역을 배치하세요 열기 허브와 인접하게 건설해라 지금 열기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아직 엄청 많아요 99주나 있어 식량 부역 손상 뭐 어디야? 아 너야? 너 고장 났어? 이거 일단 수리해도 되고 여기도 허브를 지을까? 여기도 허브를 지을까? 그러면은 식량 더 빨리 먹을 거 같긴 한데 거주지역이 보세요 열기가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0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는 건데 이렇게 하면 플러스 20이잖아 근데 완성하려면은 여섯 개는 다 지워야 되잖아 그냥 이렇게 거주지 붙여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지금 지금 이게 이거 플러스만 되는 거고 어쨌든 여섯 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자재 부족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내가 식량 사실 두 개만 지어도 되는 거 지금 세 개 지어서 지금 마이너스 80이 완성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혹시 모를게 게임 저장하고 자동 저장 되는 거 같긴 하지만 1주 남았다 어머 벌써 끝났어? 아 깜짝이야 뭐야 1주 남은 거 깜짝 놀랐네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근데 메인이니까 이게 이걸 여기다 만들지 말고 여기다 만들었어야 됐네 그래야 좀 활용성이 있지 이 안쪽에 미리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여기를 짓기가 애매해졌잖아 뭐가 나타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이대로 지켜봐도 되겠는데요 석유도 넘쳐나고 잠깐만 발전기 야야야야야 30% 이거는 어디까지 가야지 끄는 게 좋은 건가 과부하를 지금 켜는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알람이 와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건 그냥 이대로 어? 마모 뭐야? 잠깐만 30명 또 동사 환자 40명 늘었다 동사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14개? 아 14개 정도야 채굴구역 슬슬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일단 이거 고치고 잠깐만 어 이게 뭐야 부품 부족 아 부품 아 부품 조립식 부품 알았어 건설술에 위해 채굴구역을 건설하거나 구역 또는 허브를 철거하여 조립식 부품을 획득하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를 뚫어놔서 만들거면 여기로 만드는 게 나음 이걸로 만들어야지 여기 이거 뭐 별 수 있나 이거 뭐 마이너스여도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너무 신경 쓰이네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더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네 질병 심각 환자 82명 빨리 15주 지나 빨리 더 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더 죽어나가기 전에 제발 질병으로 노동력이 약화함 아 근데 지금 노동자가 맞다 노동자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열기, 주거지, 식량을 충분히 제공하여 시민들의 복원을 유지하세요 식량은 충분한데 주거지 열기? 아니 열기도 아직 430명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환자 80명이긴 한데 아직 400명이나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유전을 하나 더 만들려고요? 2,900명이나 있는데 빨리 좀 빨리 만들어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보고 싶으니까 빨리 아직 대처할 사람은 많다 어? 어?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이럴 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지금 3만이잖아? 11주인데 3만 정도면은 이거 한번 허리띠 졸라매기 풀어도 되지 않을까? 고철을 돌려준다 고철을 돌려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돌려줄까요? 돌려줄 고철이 왜 없어? 이 정도면 돌려줘도 되지 않아? 고철을 돌려주고 신뢰도 올리면 되지 않아? 39명 늘었고요 잠깐 줘볼까? 살짝만 올려보자 이러면은 이러면은 아까보단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뭐야 자원만 잔뜩 안고 죽느니 가난해도 살아남는 게 낫지 구주 허리띠 졸라매야 되나? 잠깐만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금방 찰 것 같은데 불안하니까 허리띠 졸라매자고요 다시 7주? 다시 한번 졸라매? 근데 안 되네 했던 건 다시 안 되네요 한 번밖에 안 되는데요? 그냥 이대로 둬야지 뭐 묘하게 안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살짝 불안한데 일단 빠르게 가봐 6주 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사람도 아직 많고 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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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습니다 식량을 모았습니다 노동자들은 폭풍이 오기 전 몇 가지 마무리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린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자 이제 그러면 빨리 돌리기 해도 되는거죠? 빨리 돌려볼까? 발전기 과부 야야야야야야야 발전기 이거 과부가 끄고 오케이 자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나 화이트아웃까지 대기 마모됐네 30명 또 동사 수리 한번 해 여기서 나오는 걸로 수리하면 되지 2900명이나 지금 아직 살아있는 2800명이나 100명 어 아직도 문제되고 있대 작업팀원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화를 냅니다 팀원 대부분이 동사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공동체의 신뢰와 지도력을 어 뭐야 뭐야 끝난거야? 아직 안 눌렀는데? 아 됐다 됐다 모든 확률은 뚫고 생존 오케이 오케이 아 패스 패스 아 끝났어요 나이스 어 그래 튜토리얼에서 실패하진 않았네 어 다행이다 어 맞네 이걸로 시작하는거네 그래 이렇게 나와야돼 네 다음은 뭘까요 아 글씨체가 좀 아쉽다 글씨체가 좀 더 약간 글씨체가 좀 더 약간 그 디자인이 좀 들어간 그런 글씨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약간 명조체 느낌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윤고딕 이런 느낌 너무 이렇게 번듯한 글씨체 근데 이런 도시에 살면 진짜 확실히 패가 안 좋아질 것 같긴 해 진짜 마스크 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부활했다 나는 부활했다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러 내가 왔다 하지만 난 투에서 부활했지 난 부활했어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번엔 내가 너희들에게 제대로 구원을 제1장 석탄의 끝 자 대장이 사망했습니다 그가 약해지는 가운데 내분이 점점 심해지며 도시 정비가 멈추고 말았지요 이제 뉴 런던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은 위원장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구와 과밀된 도시는 석탄과 기타 자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기운이 따뜻하니 거주지를 더 짓고 석탄을 확보해 발전기를 재가동하세요 오케이 자 일단 발전기를 가동하려면 일단 거주지부터 일단 여기 거주지를 거주지 하나 지워놓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쇠빙을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팠지?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파고 잠깐만 이쪽이랑 어디가 좀 더 가깝지? 잠깐만 이쪽이 좀 더 가까운 거 같은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가까운 거 같은데 이쪽이 제일 먼 거 같아 이 위쪽이 제일 가까워 보여 이거와 여기 여기 여기가 제일 가깝다 느낌상 여기가 제일 가까워 그러면 여기를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여기 이렇게 파고 아니 일단 다 파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덟 여기는 여기를 파고 가야 2등이니까 일단 오케이 성장하라 뭐야 돈에 관련된 거 아, 이 정도면 아직 괜찮죠 거주지 구역을 건설하라고 했으니까 아, 잠깐만 근데 여기 말고 여기도 건설해야 되는데 두 개잖아? 여기도 해야 되잖아 오케이 이 뒤에 좀만, 좀만 기다려요 사람 뭐 얼어 죽으면 다시 사람 부르면 돼 부르면 돼 부르면 돼 부르면 돼 네, 다섯, 여섯 여기 여기 채굴구역 건설하고 일단 기다리죠 도시가 빠르게 열기를 잃어가고 있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좀만 기다리세요 금방이에요, 금방 오케이 이렇게 되면 발전기를 킵시다 그 다음에 뉴 런던의 마지막 남은 광맥 중 하나죠 효율적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채굴법을 개선해야 하는데 도시의 공동체들이 그 방법에 관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에 따라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회 인거죠 자, 잠깐만 기존 거주지 구역 확장 채굴구역에 새롭게 아, 오케이 위에 거부터 기존 거주지 구역 확장 여기 말고 여기 확장하자 여기 확장하자 이쪽으로 확장하자 이쪽으로 확장하자 이쪽으로 확장하자 그 다음에 연구기관을 건설을 하고 진짜 이런 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지 그 다음에 연구기관을 여기 건설하고 발전기의 가동과 함께 아예 출생 이 아이의 이름은 하윤짱이라고 지어주겠어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나의 이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하윤짱 릴리 메이보다 하윤짱이 낫지 릴리 메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어른들이 막 대통령 이름 그대로 따라서 아이 이름 지으면은 나중에 대통령 될 거라면서 어르신분들이 큰 사람 되라고 유명한 사람 이름이랑 똑같이 지어주고 그랬잖아 옛날에 요즘은 예쁜 이름을 찾지만 옛날에는 새로운 연구기관 앞에 소규모 군중이 모여 마지막 속탄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감론을 박하고 있습니다 신앙 소호자들과 뉴런던인들은 기계식 책으로 주장하지만 연구동토인은 더 간단한 해결책을 원합니다 대장의 통치 아래에서는 절대 이런 분쟁을 내지 않았을 테죠 누구의 의견을 지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지를 봅시다 보자 아이디어 트리라는 게 생겼고 그 공동체와 관계가 개선된다 석탄광산 질병약간 증가 비생증가 근데 이거는 유해가스 방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채광시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게 뭔 느낌이지? 그래도 석탄 생산량 높은 게 좋으니까 지금 효율이 좋아진다는 말이라고요? 이게? 많은 게 좋은 곳이냐 이게 150이잖아 480 노동형 300에 180이잖아 400에 150보다는 근데 300에 180이 나온 거긴 근데 자제 생각하면은 이걸로 해볼까? 질병약간 증가 얘는 비위생이 증가거든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분진 석탄광산 이거에서 나쁘진 않았는데 이거 해보자 새로운 걸로 한번 해봐야지 오 근데 연구기관 건물 예쁘다 오 좀 더 확대 확대해서 볼까? 이거 못 보나? 어 연구기관 확대 잠깐만요 여기 여기 보고 싶은데 연구기관 확대 이런 것밖에 못 되나? 이동 안 되나? 안 되나? 건물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 일단 연구했고 다 완성될 때까지 는 일단 기다리고 쇠빙을 더 해야겠죠? 여기 일단 쇠빙하고 어딨어? 여기도? 여기도 일단 이렇게 파고 이쪽 이쪽은 건설이 애매한데 그래도 그래도 미리 파놓는 게 좋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오케이 이 게임도 출버전으로 유튜브 올라오나요? 네 그럴 겁니다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아 식량 아 맞다 식량 아 근데 진짜 퀘스트 좀 기다릴까? 기다리면 안되나? 아 또 식량 지으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또 내 맘대로 진행하다 딴 거 까먹는 거 아니야? 사람 사람 죽으면 또 불러오지 뭐 예 보니까 밖에서 불러올 수 있더만 많이들 들어오던데 아 이런 말 하면 안되는데 인류의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데 그 사람 사람은 소중합니다 네 내가 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예 인간은 소중해요 예 다 다 판나? 어 다 판 것 같네 그러면 물류구역을 건설하고 여기도 물류구역을 어디야 여기다 쇠빙을 좀만 더 할게요 아직 거리가 안나오니까 확실히 여기가 제일 머네 여기가 길이가 제일 머네요 인간은 그저 부품이라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 난 지금 여기를 책임지는 위원장이야 위원장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고 아 지금 하고 있고 연구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네 여기도 건설되고 있어요 건물 디자인하는 거 근데 꽤 힘들었을 것 같아 5명이 환자로 등록댐 어디가 아파 1 어디가 아프지 디콘 그레이스 51 사제 발전기에 기도하는 중 다시 가동돼서 정말 다행이야 신성한 발전기여 발전기를 숭배하죠 숭배하고 살아간다 물류창고 한개는 남겨둬야 된다고요? 왜왜왜 왜 남겨둬야 돼요? 아이고 아 다 아 그러면 여기 이를 여기를 남겨두면 되겠지 여기 아직 안 지었지 내가 여길 남겨두자 맞아맞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행을 떠나면 됩니다 아 인구 과잉과 연료 비축 감소로 인해 뉴런던의 많은 시민들이 작은 온천 주변에 지은 임시대피소로 피신했다 어서 오너라 나의 나의 시민들이여 다른 말 할 뻔 벌써 죽었어? 동사했다고? 초반에 원래 이렇게 빨리 죽나? 한파로 도시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거리 한복판은 물론 일본 주택가 작업장에서도 동사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는 비탄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찰에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염려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합니다 시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위로 인한 사망 어 이거를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거 법령 제지하는 거 법무를 지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어 됐다 건물 됐다 그럼 이제 건물을 건설하면 되겠죠? 채굴 군진 석탄 광산 안노 요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천천히 해보려고요 어제 너무 이상한 데에 집중해가지고 이 퀘스트에 맞게 천천히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너무 빨리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퀘스트 싹 다 무시해가지고 집을 집을 일단 더 지어줄까 집을 잠깐만요 이번에는 집을 이렇게 이쪽으로 짓자 열기를 이쪽으로 아 근데 땅은 여기가 좀 더 괜찮은데 공장이 여기로 들어올 리가 없어서 여기도 괜찮은데 열기 전달이 지금 셋 하고 넷 다섯 여섯 거주지 하나 더 짓고 안 되겠다 이거 식량 창고 하나 지어야 되겠네요 굶어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지금 굶어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기본 자원 자원 는 자원 뽑는 데는 일부러 이렇게 열어둔 것도 그렇고 위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좀 통하는 길 쪽으로 해놓을까 이렇게 여기다가 창고를 지으면 되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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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 여기 여기가 더 낫겠다 하고 쇠빙을 아이고 자재를 빨리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막 바글바글 모였는데 파는 거 이득인가요?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어제 본 거 같은데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새로운 광산이 당장 석탄이 고갈될 위기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간의 견해찬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쇠락한 대장은 이런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 이게 그거죠? 위원회 만들기 위원회 청사 돈이 없네 아 너무 막 지어서 돈이 없네 아 아 돈이 없어 야 잠깐만 그러면 돈 좀 내놔봐 아 78밖에 안 돼 아 78밖에 안 돼 좀만 기다리자 그러면 돈 모을 때 돈 모을 때까지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리자 창고는 좀 있다가 하고 지금 돈이 모여야 뭘 지을 수 있으니까 어 됐다 됐다 아 이거 늘렸는데도 아 이거 여기지 됐다 이렇게 하고 56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위원회 열렸다 신앙수호자들은 진보 평등 전통에 기반한 신앙심 깊은 사회가 작고 대장의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면 신한다 뉴런던인 영구동토인들은 생존 전략을 두고 충돌하지만 어느 쪽도 경제나 사회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 근데 어제 해보니까 뉴런던인이랑 영구동토인들 이렇게 묶어서 얘기지만 결국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라 이거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건 나 너무 빡치네 결국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 결국에는 갈라서드만 갈라서드만 일단 회담을 열겠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시민들이지 그치 맞지 내가 사랑하는 시민들이지 그런그럼 아 그런그럼 오케이 자 조심하면 실패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대요 일단은 지금 찬성이 21표니까 주저하는 74명을 위하여 협상 들어갑니다 인원이 많은 쪽이 협상을 하는 게 좋겠죠 21명 하면 53 무조건 뉴런던인 말 들어줘야 되네 처음에 폭파식 석탄광산 이미 석탄광산은 했기 때문에 빼고 저번처럼 환풍탑을 해야 되겠는데 무조건이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무조건 오염되기 뭘 하든 다 오염되는 쪽이라 이거는 이런 거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연구의 환풍탑 66표 가자 투표 81표 참 어제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어제가 몇 표였지 위원장 직책을 유지하게 되었군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탄 최고를 확장한 것은 성공이지만 이 광맥 하나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연구적인 연료 공급원을 찾으려면 연구 동토를 탐사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도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연료를 연구해야 합니다 일단 그러면 환풍탑 아 여기 있다 어 이 느낌표는 뭐지 여기 공략을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뉴런던인 공략 들어줘야죠 보면 이제 돈이 없네요 탐험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명 이니까 여기 여기 10명 보내고 어제 보니까 아래쪽 고원 근데 지금 보내기엔 좀 그런가 위험은 아직 보내기 그런가 켰고 위험 아 오케이 한번 보내보자 얼마나 닫히나 보자 좀 잔인한 말일 수 있지만 닫히면 얼마나 닫히나 한번 보자 자 그리고 아 부품이라니 아 이거 돈 얻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돈이 너무 없고요 돈이 필요해 잘 돌아가고 있니 아직은 뭐 괜찮고 추운 계절 76원으로 뭘 만들 수 있나 아직 안되네 80이네 80 될 때까지만 기다리죠 속탄을 더 돌려야 되나 이거 속탄 더 돌려야 되나 위쪽으로 짓는 게 낫겠다 어딨어 식량 비추 아 위에 안 뚫어서 안되네 잠깐만 쉐빙을 먼저 해야 되겠다 아니 잠깐만 이거는 뭐 배워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먼저 뚫고 지어야겠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아직은 뭐 속도 기준 보세요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어 뭐가 떴어 뭐가 떴어 여러 단체가 도시를 자기들이 입맛대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뉴 런던의 인구는 점점 과밀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남방과 어딨어 주거지 없이는 모두 추위에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대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당신은 후임으로 지목하긴 했으나 시민들은 당신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 기다려보세요 좀만 좀만 기다리면 따뜻해질 거예요 좀만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자 여기다가 짚고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또 돈을 아니 춥다고 투덜거리는데 돈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 나참 식량은 됐고 이거 짚고 나면 오 뉴 런던이네 요구가 충족돼 실내의 관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재를 지워야 하는데 돈이 되나 어 되네 얘는 여거랑 엮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창고를 하나씩 꼭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창고는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건가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 살라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난 못살 것 같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오래 못살 것 같은데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게 무슨 막말이지? 나를 앞에 두고 저런 말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때서요? 뭐가 문제야? 이렇게 뚫을까? 오케이 뭐가 문제야 뭐가 아 뭐만 하면 연장근무 시킨다고? 어 106명 동사 오케이 106명이 동사 아 좀만 아 이거 미치겠네 잠시 잠시 교대 근무를 좀 해야 되겠소 왜냐하면 지금 힘을 내야 돼 잠깐 과부하를 할까? 잠깐 과부하를 할까? 이거 뭐야 수밀러 불황아 아동기를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도시 전체의 긴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법률 만들어야겠군요 불황아들 늘어나면 안 돼 이거 아무리 봐도 경비대에 투표하는 게 좋아 보는데 유도투표 유도투표를 하면 내가 어제처럼 계속 입에 발린 거짓말 안 해도 되지 않나? 입에 발린 거짓말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걸 해볼까요? 지금으로선 돈은 돈이 줄어드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친족의 일을 배우고 가족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친족 한 명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에서 지원하는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역시 노동자의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들어갑니다 뉴 런던인에게 협상을 또 제1구역에서 약간 생산이 뭐야? 제1구역이 뭐죠? 27명이잖아 근데 59명이 갑자기 반대로 다 몰려가는 경우도 생기면 어떡해? 59명 플러스 9명이 반대로 갑자기 몰려가는 경우 생기면 연구동터인 이거 해도 그거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한 번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게 좋지 않겠어? 반대 투표 한번 볼까? 똑같네 어... 아 그래 한번 보기만 해보자 탐험지원 비처리 제재소 어... 이삭수확기 경납고 와 20% 채집요일? 대박이네 이거는 먹을 거를 이거 근데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처음 본다 아니야 난 불안해서 뉴 런던인 거 이거 일단 들어주겠습니다 영구동토 화학실 온실 이거 일단 지워야 되잖아 생산량과 병약함이 증가한대 뭘 따로 늘리는 것보단 500노동이요? 너무 큰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크다 노동력이 근데 부족하진 않았는 부족한 형상이 나아도 자꾸 사람들을 밖에서 끌어오다 보니 애들도 일 시키고 그러다 보니 어서오세요 동상이 안 걸림 오케이 이걸로 가자 그냥 뭐 걱정할 거 없네요 74 정도면 뭐 51만 넘으면 되니까 가업을 잇도록 하여라 가업을 잇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기는 뭘 올리는 게 좋을까? 공장 이거 진작에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재활용 공장 기계식 공장 비위생 약관 증가 질병 약관 증가 지금 질병 증가했으니까 비위생 관련으로 가자 뉴런던인 말 들어줬으니까 신앙 수호자로 가자 40열기는 좀 큰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기계식 공장 재활용 공장 초반에 어 아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연구동토 해주기로 한 거 자동화 물류처리장 또 말 안 들으면 삐지겠지? 이거 먼저 해주고요 내일 아침에 나랑 같이 작업장으로 가는 거야 우리 아이가 광산에서 고생하는 걸 싫어 어디서 나약한 소리를 지금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 근데 이것도 캡처하고 싶고요 이것도 캡처해 돈은 뜯으면 됩니다 돈은 뜯으면 돼요 네 뜯으면 돼 세금 세금 강탈이 아니라 세금이죠 세금 해안 근처에 동굴의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구동토에 단단히 대비한 옷차림에 시신이 여럿이 나란히 누인 채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들의 감긴 눈에는 검은 석유가 찍혀 있습니다 어? 이쪽 근처에 석유 있나 보다 장례식 치고는 끔찍한 편이지요 이곳에서 발견된 지도를 보아 황랑한 해안 어딘가에 오래된 기계로 향하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표시 있다 아 여기 있었네 석유 여기 있네 기계를 돌리기 위해선 연료가 필요할 테니 이곳을 수색하면 뭔가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 뭐야 어촌도 있어? 이끼와 작은 물고기로 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는 연구동토인 마을입니다 이들은 날로도 없이 두꺼운 모피 아래 서로 어깨를 맞댄 채 추운 밤을 이겨냅니다 어... 잠깐만 여기 몇 명이니? 10명이야? 그러면은 일단 맞이하고 오! 식량 좋아 식량 채취 좋구요 그 다음에 여기 탐험을 하러 가자 석유 나온다! 여기다! 찾았다 석유 나온다 어... 일단 잔해 300조립 부품 긴장 약관 증가 약간의 긴장... 어? 이거 이거 찍어야 되나? 아 찍어야 되네 어디서 찍어야 되는 거지? 뭘... 이거 가야되는 건가? 얘는 바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때문에 반짝인 거지?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반짝이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아 이거네 이거... 자재 갖고 오는 거... 성전... 수리할 수 없을 만큼 파손되었습니다 조립식 부품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신앙 수호자들은 이곳에 대한 증거물을 모두 없애기를... 원할 것입니다 일단 할 사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여인들 다른 사람들 끌어들인 거죠 오케이 여긴 됐고 또 버퍼가 심한가요? 또 있다 또 있어 잠깐만 그러네요 오우 마이 갓 아니요 제 화면도 그렇게 보여요 랄랄랄라 랄랄라 버퍼네 잠시만 리방할게요 버퍼 있어서 리방 한번 할게요 아이수 이 도시에 자동화 물류처리장 같은 거 원하는 사람은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있으니까 우리가 합의를 보지 않았겠니? 일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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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봤어 어쩔 수 없어 합의를 봤어 잠깐만 뭐해야 되지 이제? 일단 집을 아... 잠깐 돈이 너무 없는데 우선순위로 집을... 아 우선순위로 지어야 될 거를 제대로 골라야 되거든요 잠깐 멈추 너도 자동화되고 싶리래 아 돈이 없어서 야 무조건 기다려야겠다 어 뭐야 위원장님 신앙 소자들이 원래 진행을 시작해 대장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 도시의 모든 집을 하나하나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동토인 중 일부가 묻을 여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치는 게 싫은 것뿐입니다 한 성직자가 이를 강하게 맞받아 쳤습니다 우린 그분의 날개 아래 모두 하나요 한 명이 이를 거부하며 우린 어찌 단결할 수가 있겠소 당연히 문을 열어 젖혀야지 아 근데 너무 영구동토인 말을 안 들어주는데 지금 안 돼 문 열어 젖혀 아직은 강제로 뭔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초반에는 빡 끌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잠깐만 돈 더 모을 때까지 기다려 영구동토인이 왜 부품이야 아 여러분들 무서운 말 하네 15명 지금 있는 15명 일을 하여라 일을 할까 어딜 보낼까 여기 지금 석유가 있잖아 어 여기도 석탄 있다 여기도 석탄이 있네 일로 보내 여기도 석탄이 있네 20명이야? 여긴 좀 기다려야겠다 근데 너무 멀다 여기 먼저 보낼걸 15명이라 안 되겠구나 석탄과 석유는 같이 써야겠죠 어 이거 괜찮나 와부야 일단 끄고 이것도 한번 꺼보자 좀만 쉴 시간은 줘야지 아직 뭐 이 정도면 아직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거야 아직 이 정도면 이거를 연료 비축 허브를 만들기는 해야 되겠다 잠깐만 어 그래도 이렇게 파고 이렇게 판 다음에 오우 저장 그래도 웬만하면 빨리 안 떨어지는 게 좋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80 아 이거 돈 한번 뜯어야겠는데 정말 신뢰도가 이렇게 높을 수가 근데 이 위에 세 개는 뭐예요 이건 뭐지 이 표시는 뭐야 여기에 뭐 혹시 뭐가 들어가나요 얘네들은 없는데 얘네들은 없는데 왜 얘네들은 있어 78 아 너무 적은데 신뢰를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일단 자금 자금 받고 자금 받고 그 다음에 인구 성장 됐고 자금 받고 기도 시행 한번 하고 오 늘어난 거 벌써 1400명 아 1400명이라 이거 먼저 하고 할 걸 이거 먼저 하고 할 걸 아 사람들 좀 많이 모으고 돈 좀 뜯을 거야 돈을 모을 걸 그랬네 이 사람들 아 범령은 좀 그런데 아 이 사람들은 다 법에 관련된 걸 하긴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 여기 좀만 더 올리고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걸 하고 영구 동토인의 말을 한번 들어주자 법으로 그럼 될 것 같아 이거 하고 너희들의 공략을 내가 하나 들어줄게 이게 뭐야 연구 날씨에 따른 근무 시간 조정 자원 생산 효율 감소 아 안돼 이거는 탐험 지원 재정 아 이건 괜찮은데 채집한 첨가물 재정 시민들이 음식을 평온한 날씨 동안 제공할 것 먹거리를 채집할 수 있도록 시민을 훈련시킨다 아 그래요? 이거 3칸 다 차면 폭동이야 아 40주주 40주라는 거지 이거 먹거리 나빠 보이진 않는데 먹거리가 부족할 일 원정대 준비 도우는 거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하자 아직 채집한 첨가물 재정 잊지 말자 이 다음에 하나 하는 거야 여기 허브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맞다 이거 뚫었지 뚫어서 지금 잠깐만 뚫어서 지금 허브를 만들려고 했는데 또 까먹고 있었네 자재비축 기부금을 보내다니 정말 고맙군 좋은 곳에 쓰일 예정입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께 여기 있다 식품 첨가물 이거 하기로 했죠 임상시험을 거치고 위험성 평가 기준을 통과한 화학 첨가물을 승인합니다 어 이러면은 이거 약간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나 이거 일단 제안하고 공략이 너무 많대 이거 29명 중에 반대가 더 많아지면 어떡하지 그럼 그러면 되나 난 일단 제안했어 근데 얘네들이 안 한대 이거 내 탓 아니야 이런 건 안되나 아 그런 건 안되나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그런 건 안되나 아 그런 건 안되나 일단 투표 들어갈게요 그냥 웃겨라 51은 넘을 것 같아 근데 제발 제발 아 됐다 살짝 넘었다 살짝 다행이다 아 다시 절반으로 돌아왔어요 됐고 됐고 돈을 더 준다고? 괜찮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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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런던인 요구 됐고 그리고 일단 이거 지었고 비상근무를 한번 돌릴까? 이거 한번 돌리고 집을 아 잠깐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걸 짓자 아 이것도 일단 짓긴 지어야 되는데 잠깐만 어 산업구역 산업구역 산업구역을 여기는 최대한 멀리 하고 여기가 빈 땅이죠? 아 여기 여기다가 산업구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기는 받아야 되잖아 아 잠깐만 아니야 이쪽으로 지금 집이 있어서 아 여기도 안 되겠네 잠깐만 어 음 아 이렇게 아 이쪽에다 지으면 되겠다 아 여기 거기지 마을이지 어 잠깐만 어 땅을 더 이런 건 멀리 보내는 게 좋은데 아 근데 열기는 있어야 되니까 그냥 난방 중계기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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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어차피 공장 세워질 거니까 아 아닌데 비위생이 늘어나는 건 좀 별론데 난방 중계기를 먼저 잠깐만 설치를 해보자 이걸 먼저 설치를 하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얘네들 어차피 안 받아도 아 있으면 좋네 근데 40이나 받으니까 여기다 세우고 어차피 이거 받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모두를 먹여 살리려면 손과 머리만 있으면 돼? 약간 무서운 말인데 환자 71명? 허어 잠깐만 부상자가 왜 이렇게 많지? 환자가 왜 이렇게 많지? 잠깐만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이거 빨리 병원을 짓는 게 맞는 거 같아 부상자들 해결을 하자 인구 성장 약관 증가 사망자 증가 사망자 증가 사망자 증가 사망자 증가 사망자 증가 사망자 증가 영구동토인 말 들어서 일단은 지어주고요 아니 아픈 사람 너무 많이 늘어났어 난 너무 깜짝 놀랐네 이거 일단 이거 영구동토인 말 들어서 해주고 그쪽으로 해주고 이익과 평등은 아직 하나도 없군요 네 전통과 적응 전통과 적응은 넘쳐 흐르네 아직 어 성장을 하고 있네 냉 싱크필드 38세에 죽음 우리 조이가 밤새 기침했어요 아 아프다고 전염병 예방을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도시 전체의 긴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질병 질병 손봅시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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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봐야되요 질병 질병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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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명 동사 스읍 하 야 이거 큰일이네 잠시만 백 124명 동사 이거 여기 빨리 발전시킬까 채굴 구역을 또 늘리는게 낫겠네 일단 이거 채굴 구역 하나 더 짓고 어디가 어디가 지금 추운거냐 어디가 추워 지금 이거 중계기를 잠시만 중계기를 더 설치하는게 좋겠네 40 오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더 있네 저쪽 안쪽도 40이네 여길 일단 하나 지어볼까요 중계기가 근데 중요하긴 한거 같네요 얘네들도 필요하겠지 25 100 80 아 이러면 또 다음거 못 짓는데 그래도 일단 하나 지워봐 하 아니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요 하 어떻게 그렇게 나쁜 쪽으로 해석하십니까 시민을 생각하는 제 마음을 자꾸 폄하하지 말라구요 아 정말 이 사람들 안되겠네 과보 한 번만 돌려야겠다 이 정도는 버틸만 하지 레이볼은 정찰대 신앙수호자들이 가치관을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이 모여 도시 변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화 론자 어 근데 어제보다 빨리 나온거 같지 않아요? 어제보다 되게 빨리 나오는거 같은데 오지? 어제보다 되게 빨리 진행되고 있어 지금 진행이 빨라졌나 망하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진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망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는 느낌인데 어 여기는 지금 아 이것도 생산하긴 해야되는데 자재를 여기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 어 자재는 일단 이거 일단 일단 가져오니까 이거부터 일단 살짝만 일합시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냅시다 탐험 하나 탐험 하나 끝났구요 어 발견했나 발견했나 찾았다 찾았다 석유를 찾았다 파괴된 기계가 크레바스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으며 주변에는 수레들이 수레들이 눈에 처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갔던 심지어는 물자를 보관했던 분명한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찰대가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대량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어? 그럼 여기는 계속 석유가 나오나? 아니겠지? 이곳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새로운 연료 공급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2주지 건설 어? 그럼 여기도 관리해야 되는 거야? 어? 첫 번째 맵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 이제 멀티해야 되는 거예요? 석유 무덤 석유 안에 이렇게 묻혀있는 거야? 어? 대박 부서진 해안에 버려진 낡은 드레드 노트가 있습니다 풍부한 광맥 옆에 있는 것으로 보아 석위로 운행할 수 있게 개조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연료를 보충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검은 유정 깊은 곳에는 수위에 쌓인 얼어붙은 시신이 줄지어 있습니다 정찰대는 그 모습을 보고 몸서리칩니다 석유 광맥은 분명 연료 수급에 도움이 되겠지만 석유를 전부 얻으려면 무덤이 손상될 것입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내가 먹고 살기 빡빡한데 지금 사망자를 존중하게 생겼어? 살아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사망자가 편히 잠들 수 있게 둬 이건 좀 조금 이제 여기 와서 약간 F로 살면 안 돼 먹고 살려면 솔직히 말하면 F로 살아야지 이건 어쩔 수 없어 아 F로 살아야 돼 그냥 T로 살아야지 일단 지금은 생존하려면 연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발전기를 개조해야 사용할 수 있대 뉴 런던 밖으로 용토를 확장할 때입니다 이주지를 세우고 탄탄한 오솔길로 뉴 런던에 연결하세요 오 오 그러면 여기에 잠깐만 여기지 경로 연결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핫!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고 증기심이래? 아 이주민 보내기 하려면 증기심을 일단 구해와야 되는데 기다려봐 15명이지 아 여기있다 증기심에 557인구 약간 악화되긴 하겠지만 일단 증기심을 얻어야지 석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모양은 뭐지? 사람들인가? 사람들 모양이라서 그런가? 지금 조립식 부품이 필요하니까 잠깐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조립식 부품이잖아 긴장 증가를 시켜 그냥 이거 하고 5명? 남아있는 것보단 난데 아이 살짝 악화해 다시 관계 회복 가능하니까 어? 석유 탱크도 있네? 아 이거는 일단 나중에 다 하고 보겠습니다 뭐야 왜 안돌아가져 됐다 아 이거 이거 추리고 여기 다시 비상공론을 때리고 어... 어... 됐고 됐고 그래도 식량은 괜찮네 식량은 괜찮아서 다행이다 이제 뭘 짓는건 아직 못하겠는데요 자재 더 늘려야되는데 오케이 지정된 연구가 관계를 개선합니다 이제 병원 병원을 먼저 지워야되는데 아 머지않아 범죄자가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은 기분 탓인가? 뭐 느낌이 쎄한데 병원은 얼마야? 100원이야? 딱 100원이네 좀 기다려야겠다 연구에 감시탑 감시탑을 하나 식량은 이이이이이 아니 열기요구 안하는거 근데 진짜 개좋은거 같은데 얘네들 지금 얘네들걸로 하는게 좋겠지 노동력은 좀 소비가 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열기 요구 안하는게 어디야 이거 일단 말 들어주자 지금 2주지 건설을 하려면 이제 뭘 해야 돼서 야 추워졌어 미쳤어 큰일 났어 어 증기심 생겼다 뭐야 영구동토팀 20명이 필요해? 좀만 더 기다려야 되네 일단 일단 기다려야겠는데 됐다 이주민 보내기 3천명이 이곳에 정착한대 3천명이 지금 넘어간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제어 가능 오 잠깐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어 근데 확대 같은 건 안 오 되네 되네 되나? 아 아직 아직 못 들어가는구나 용광로 건설 중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쌍으로 신경쓰기 개팍센데 이거 하나만 신경쓰기도 어지러운데 지금 이게 무슨 아 병든이웃 전염병 예방을 규제하는 법력이 장기간 존재하지 않아 아 맞다 여러분 질병 왜 얘기 안 해주셨습니까 질병 우리 질병을 까먹었어요 아 맞아 아 격리가 됐대 온갖 질병을 달고 살아요 유행성 독감의 해당구역을 강타해 주민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일단 법을 제정은 해야 되니까 갑시다 전염병 예방 이게 긴장이 증가면은 범죄도 늘어나는 거겠죠 주거 요구 1인당 약간 증가 추위 증가 아 이건 좀 그래 추위 증가하는 거 진짜 별로야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식별표도 좀 별론데 아 그렇지만 어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떡해 식별표 해야지 협상 한번 볼까요 51표만 되면 되는 거잖아 아 맞다 반대는 상관없이 51표잖아 그러면은 영구동토인 한번 볼까 보자 의제 부여 탐험 지원 날씨에 따른 근무 시간 조정 에이 끌리는 거 없다 패스 패스 자 런던인 거 도시 개발 사업 도시 확장을 위해 모든 시민이 조립식 부품을 생산 지원해야 한다 괜찮은데 관계 개선이고 이거는 기계에 따른 근무 시간 지정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업장은 기계를 상시 가동하고 그에 맞춰 근로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노동력 요구량 감소 아 이건 무조건 이거네 1번이 더 좋지 않아요? 나 지금 이게 너무 부족한데 노동력 요구량 감소는 노동력이야 사람들 찾으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들이면 되는 거니까 노동력을 이렇게 다 같이 나라가 늘어날수록 일하는 사람 많아지니까 아니 부품이라니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좋다 이거니까 네 자 투표 들어갑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자꾸 제 말을 왜곡시켜서 듣는데 귀 한번 파고 오세요 다들 어쩜 다들 그러시는 거죠 어머 어머 너네 너네 이런 게 있었구나 아니 뭐 다음에 해주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해 당연하지 보자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네 돈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하네 병원이 병원 지으려면 땅을 넓혔어야 됐던가 넓히는 거 일단 나중에 하고 이건 점점 많아질 거야 이제 이것까진 괜찮은데 이건 언제 다 지워지니 이건 꽤 오래 걸리겠네요 이거 뭐야 자재 비축구가 고갈되었습니다 구역을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해 자재 생산량을 늘리세요 근데 어제보다 자재가 진짜 미치겠네 이거 다음에 자재 열어야 되겠다 야 이거 미쳤는데 잠깐만 이거는 이제 여기 뚫으면 되는데 야 잠깐만 어 여기를 먼저 뚫어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어제보다 더 빨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병원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 지금 병원 지을 사람이 없어서 병원을 못 짓고 있잖아 지금 병원을 짓고 싶은데 병원을 짓고 싶어 나도 병원을 짓고 싶어 나도 병원을 짓고 싶어 나도 큰일 났어 병원을 짓고 싶은데 나도 석탄 5만 야 잠깐만 사람 데려오는데 없나 사람이 필요한데 조졌는데 아 너무 막 썼어 사람을 너무 막 썼어 큰일 났다 아 그래야 되겠다 아 맞다 맞다 그럴게요 사람을 막대한 죄가 이렇게 크다니 어 그래도 좀 늘어났네 잠깐만 여길 조금만 줄입시다 요만큼만 줄이고 일단 병원 지으려면 확장을 해야 되는 게 맞구만 이렇게 늘리고 자재가 이렇게 모자른 게 정상인가요 원래? 나만 매번 이렇게 자재가 모자른가?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군무 교대로 사람을 또 죽였어 나이 이거 뭐야 아니야 오 근데 어제보다 사람을 더 빨리 많이 죽이는 느낌인데 오케이 병원 이젠 치료하면 되고 아 여기도 여긴 됐고 효율을 감소 효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자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짓는 게 낫겠다 도덕력이 600이 필요해 야 이거 어디까지 줄여야 되냐 결국에는 한쪽은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여기를 채굴 구역을 해가지고 아 어차피 여기 파야 되는구나 일단 여기 파고 어제는 그 석유보다 석유보다 사람을 더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오케이 40명 치유 이것만 해결하고 석유 파는 데 가자 오케이 감시탑 생겼어요 경비대 아직은 근데 범죄율이 없어서 지금 안 지어도 될 것 같거든 범죄가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그때 처리합시다 그래도 빗죽고에 많이 있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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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일단 빠진 다음에 아 이거 뭐지? 위원장님 여루포 문제가 기승을 부립니다 신앙 수호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습니다 대량 생산물자 재정 도입이 시급한다 그럼 도시가 이득을 볼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공동체의 제안을 불신합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지지해주면 분명 감사할 것입니다 대량 생산물자를 제정하면 그래도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60조 아니니까 이거 먼저 하면 충분히 가능해 도시개발사업 먼저 하고 이건 언제 다 지워지니? 한참 걸리네 도시개발사업 먼저 하자 이걸 먼저 하면 이건 그냥 해도 되겠다 오케이 이거는 어쨌든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이건 그냥 투표해도 되겠네 어차피 찬성이 61표라서 아니 근데 나도 세금을 늘리고 싶진 않지만 나도 세금을 늘리고 싶진 않은데 세금은 좋은 곳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도 세금은 좋은 곳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좋은 곳에 쓰이고 싶습니다 아 왜 병원도 짓고 나라 발전을 위한 공장을 굉장히 열심히 짓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아 이거 돈이 없어서 이걸 일단 못하고 아니야 지금 굉장히 굉장히 소중한 곳에 쓰이고 있어 300명이 지금 결근이네 자재가 줄고 허브를 만들어 자재 비축 허브를 아 위쪽에 하나 더 여기다 하면 오케이 여기다 하면 되겠다 어쨌든 3개가 최대니까 오케이 여기다 하면 되겠다 돈이 없어요 돈이 지금 이것만 돌리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됐다 석유 매장지 발견 석유 관련 주제 연구 가능 구경만 좀 해볼까요 난방 아 여기 있다 발전기 업그레이드를 해야 석유를 쓸 수 있는 건가 아 이건가 펌프 잭 석유를 더 추출하려면 아 이거는 근데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아 연구는 여기다 하고 저기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연구하면 저기서도 쓸 수 있는 거죠 저기 가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지 저기도 일일이 다 이런 거 지워야 되는 거 아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네 이 장소로 이동 여기 있는 오 잠깐만 이거 처음에 시작했던 그 땅이잖아 오 여긴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노동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돈이 없네 어 잠깐만 근데 여기 사람을 더 늘리면 돈이 더 많아 사람을 돈으로 보고 뭐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석유는 고갈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쓰는 석유가 있어야 되고 그 석유를 석유가 그럼 어쨌든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열기 오고 감소 여기도 언젠간 감소될 거면 계속 석유는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는 거긴 하네 빨리 사라져 빨리 사라져 사라져 언제까지 가는 거야 사라져 돈이 없어 아이씨 다 세워서 집을 집은 저 건너편에 지어야 되겠다 오케이 여기는 이제 위원장님 뉴 런던의 모든 심의 석유 공급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포가 사라지고 수많은 꿈이 실현되겠죠 하지만 그 꿈의 방향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신앙 소호자들은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들만이 기억하는 과거의 영원한 온기가 뉴 런던에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새롭게 얻은 힘으로 영구동토 저편의 외땅구까지 세력을 확장해 우리 땅으로 삼고 싶어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왜 너네가 땅을 넓히고 싶어하는 거야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두 파벌 모두 뉴 런던에 석유가 도착하며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면 또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될지 또 고민해야 되겠네요 이건 일단 이거 다 지어지고 나면 생각하고 런던으로 가자 어 아니야 여기 몇 명이지? 사용법도 모르는데 이 석유를 가져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 그렇게 말한다고? 여기도 석탄 여기도 석탄 석탄 가자 석탄 석유가 구하기 어렵다면 석탄을 일단 구하는 게 먼저지 여긴 사람들이고 아니야 사람들 먼저 데리고 올까? 이거 뭐지? 이거 뭘까? 이 표시는 뭐지? 위험 일단 이거 사람하고 어쩜 이렇게 돈이 없니? 10주 2일 후에 할 수 있어? 잠깐만 그러면 자금을 살짝 가져가겠습니다 잠깐 세금 걷어갈게요 자금 걷어가야 될 것 같네 그리고 범죄가 경미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아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대량 생산 대량 생산 가자 이건 그냥 투표해도 되겠다 가자 대량 생산 가자 에이 50일은 되겠지 아 그치 되겠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됐고 감시탑을 땅덩어리를 또 넓혀야 되겠네 아 너는 구역을 넓히기가 참 애매하구나 뒤쪽으로도 땅이 없어서 지금 파놓은 게 없어가지고 얘네도 뒤로 가면 안 될 건데 여기는 안 올라가는 게 좋은데 거주지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열기 20에 40 20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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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밖에 안 되네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별 수 있나 여기를 넓혀야지 설교의 주관 와 지금 약간 신임을 굉장히 얻고 있어요 돈을 그렇게 뜯어가는데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조금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건 일단 이렇게 두고 뭐야 오 신앙수호자들과 뭐야 이거 좋은 관계 덕분에 신앙수호자들이 신앙수호자들이 설교회를 열어 대중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낮춥니다 당신의 통치를 공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도움을 원한다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래 어 그래도 한쪽이 굉장히 한쪽이 내 편이 있으니까 좀 편하네요 이쪽 이런 건 좀 편하네 빨리빨리 긴장감이 완화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순찰을 감시탑이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1,000명 정도 됐잖아 지금 그러면 400명이고 3,000명 4,000명 이 사람들은 다 공략이란 말이지 신뢰 굳이 지금 관계 개선할 필요 없다 이거 위험할 때 쓰자 굳이 지금 썼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됐고 연구를 하나 돌릴까요 이러면 아 잠깐만 뭔가 만들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어 여기 만들어졌다 여기 연료 비축 허브를 만들고 여기 사람 사는 곳 만들어야겠지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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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겠지 일단 용광로 키고 여긴 그래도 그거 없네 과부하가 없네 비축 허브 가득 참 써져 있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놓는 게 좋겠지 일단 좀 기다립시다 얼마야 이거 200이나 필요해 수출은 밖에서 눌러야 되나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 알아서 수출이 되는 건가요 이거 채집하면서 내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되는 건가요 나가서 봐야 되나 아 이거 아니야 느낌표 아 자원수송 아 여기 있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었어 아 잠깐만 자급자족하라 해 나머지는 부족해 죽겠는데 석탄 일단은 마이너스럼 쉽지 잠깐만 그래도 플러스 유지는 하기에 두자 일단 캐스트를 깨야 되니까 일단은 먹을 건 살짝 먹을 건 문제가 없네 어차피 다 마이너스라 이건 내비두고 오케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전 자비로운 사람이라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말이죠 자 보자 이제 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 돈이 벌리도록 기다리는 일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보단 저기 거주지를 먼저 짓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저쪽에 거주지부터 먼저 지어주자 불쌍하잖아 아 아 이거 맞다 여기부터 이거부터 지어야 된다 돈이 안 모이는데 아 돈이란다 노동역이랑 조립식공 이거 이건 지금 아예 채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 잠깐만 큰일 났구나 이거 밖에서 지금 옷씩 모아서 언제 되냐고 이거 몇 개 필요한 거야 200 큰일 났네 진작에 진작에 하나 만들어놨어야 됐는데 너무 딴 것만 잔뜩 지어서 부시는 것도 아깝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부시는 것도 살짝 아까워서 기다려야 되겠네 5명 있지 그러면 5명에게 가져오라고 시켜야겠다 이렇게 더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올 데 없나 여긴 하고 있고 아 가져올 데도 없네 10명이네 10명이네 여기 들어가고 잠깐만 식량은 재가동하면 되기 때문에 보면 살짝 마이너스여도 되는 것 같기는 해 뭐야 이거 왜 안 올라가 사람이 없어서 안 올라가는 거야 지금 이게 뭐라고 식량이 비축고에 많이 찰 거라고 생각했 잠깐만 이러면은 한쪽의 효율을 돌리지 말고 양쪽의 효율을 돌리면 되잖아 야 이거 뭐야 아픈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일하는 사람이 95%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늘어? 보자 이거 청년층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를 아 연구 사회 청년층 신뢰가 증가해 활성 노동자 비율 증가 범죄가 약간 감소하고 두 개밖에 안 되네 이 둘은 아이들이 일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는 거지 돈은 있으니까 지금은 노동자 비율이 증가해야 돼가지고 이거 돌리고 어제는 사람이 한 17,000명 됐는데 오늘은 사람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취업 취업 난도 아니고 뭐야 가족 견습생은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12살 아이 거리에서 얼어 죽는 것보단 낫지 세상이 세상을 욕해라 내 탓은 아닌데 세상을 욕할 수밖에 없다 이 날씨가 그렇게 됐다 어 인구 증가 오케이 인구 증가했어 저기에도 지어줘야 되는데 150 좀만 기다리자 아직 큰 문제는 없 어 뭐지 위원장님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구동토에서 몰려온 정창민들 덕분이라는 사람도 있고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케이 인구 증가 자 150 만들어봐 이건 또 뭐야 전염병 그래 내가 매독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숨쉬는 걸로 전염되진 않는다구 그런데 이런 식별표를 차고 있으니까 다들 나를 보면 나병 환자 피하들 주랭랑을 치잖아 나왔네요 전염병 관련 법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 아 근데 이거 식별표 진작에 했는데 자신과 타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아 지금 질병이 어느 정도지 질병이 아예 없어 나쁘지 않은데 다른 것보다 긴장감 약간 증가를 없애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긴장감 자체가 극소 증가라 이거 제한 걸고 협상을 하자 34명 아 오케이 뉴런던인으로 가 파열식 펌프 잭 폭발물을 이용해 지하 암석층의 균열을 만들고 석유를 빠르게 추출하는 시설 노동력 요구량 감소 이것도 지금 괜찮은데 석유 추출을 좀 늘려야 하는데 아 근데 자제 요구가 지금 자제 요구하는 걸 늘리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60이나 필요해 아까 거기 보니까 자제는 없는 것 같던데 맵에 자제가 이건 나중에 연구를 따로 하고 이걸로 하자 노동력 넘치면 나야 좋지 갑시다 개인의 몫이다 전염병은 개인의 몫이다 이거 뭐야 뭐가 열린 거야 오케이 됐고 느낌표 뭔데 아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야 이거구나 기계에 따른 근데 이거 끝나고 해야 되니까 이것만 지금 좀 해결하고 석유하는 대로 넘어가고 싶구만 큰일났네 오케이 충실한 청년층 노동자가 넘쳐 흐르네 이제 반대로 대표단 회담 충실한 청년층을 위한 의제를 제시했다고? 왜 아니 이거 내가 말한 거 지금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항의하려고 그러는 거야 찝찝하게 항의하려고 그러는 건가? 어? 틀렸다 여기 떨어지려고 그래 이 구역에 석탄 광맥이 곧 고갈됩니다 신앙 수호자 파벌과 뉴런던인들은 폭발물로 더 깊은 석탄층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동토인들은 좁은 터널로 아이들을 보내 놓친 광석을 캐자고 합니다 어제는 아이들을 보내서 광맥을 더 구하긴 했죠 아이들을 좁은 터널 안에서 일하게 해가지고 이거 또 언젠가 불 날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살짝 석유 일찍 구했으니까 석탄 살짝 그거 해볼까? 살짝 뒤로 한번 물러나 봅시다 10%로 한번 살짝 살짝 뒤로 물러날게 200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갖고 오나? 보자 새로운 데 발견 아이고 아이고 읽지도 못하고 눌러버렸네 사람 추가하는 거 버려진 석탄 광산 지금 조립식 부품이 필요하기는 한데 광산이 나중에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까운 데가 가까운 데 나오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가까운 데는 주자 이거는 둘 수밖에 없어 가까운 데는 둬야 돼 가까운 데는 둬야 돼 여기는 지금 3천명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나를 어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도시가 좀 가난하거든 어제보다 물자는 괜찮은데 돈이랑 내가 이거를 너무 간과했어요 지금 이걸 너무 간과해가지고 어 석탄은 많다 늘어난다 갱돈의 화재 그럴 줄 알았어 일부 광부가 사망 석탄 광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전체가 피해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죠 98명 진식사 잠깐만요 내 형제가 그 안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뉴런던인과 신앙소자는 나의 편이 되었어 이틀 남았네 아 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이건 또 뭐야 뉴런던인의 기계에 따른 근무 시간 지정 투표 요구 유원장님 뉴런던인들이 기계에 따른 근무 시간 지정 법령 초안을 냈습니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로 투표에 붙이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미 다른 집단이 현재 의제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뉴런던인들이 관례적 연구 특권을 포기하기로 동의했지만 그 보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의제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대신에 다른 걸 해달라고 그래도 지금 호의적이라서 다행인거지 여긴 헌신하네 헌신이라고? 헌신이면 좀 더 더 아니야 돈은 아직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규율과 의무를 가르치자고 아 근데 신앙 나쁘지 않은데? 알아서 자기들끼리 이제 약간 시민들 관리를 하는데요 우호적인 관계가 되니까 여긴 아직 다 중립이고 위원장님이 그들 말을 듣는 게 현명한 걸까? 헉! 살짝 의구심 가지는 놈 나타났다 저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한 명이라도 저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어 진화론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안된다 어 200 됐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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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는다 앨런 후보 28살 광부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중 우리 아버지는 광부였어 11번 전초기지에서 남들보다 두 배는 많은 일을 했지 그 철은 도시와 교역하고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었어 백 명이 죽는 것보단 한 명이 죽는 게 낫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만약 아버지께 결정권이 있었다면 스스로 공기를 차단하셨을 거야 갱도를 내려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을 지나칠 때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검은 바위를 손으로 쓸어내리곤 해 그런가 봐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나 봐 아 그리고 이번엔 이것도 한번 캐볼까 여기도 자제 나오는데 여기는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같이 나오는 것 같아 모양 자체가요 이거랑 이거 합쳐놓은 거거든요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좀 해결되면 저 옆에 넘어가야 되겠다 75로 늘리려면 저기도 건설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저기 거주지를 만들지 않으니까 사망했다는 말은 안 나오네 내가 가지 않으면 멈춰있는 건가 왜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오지 3000명이 지금 집이 없는데 3000명이 지금 집이 없는 건데 생각보다 조용한데 이거 색 그래도 3개짜리 이렇게 놓는 게 나으려나 여기다 이렇게 놓자 글쎄 집이 없는데 생각보다 조용해 지금 여긴 다 팠고 여기도 채굴 구역인가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겠다 얼마 정도로 늘어나나 보자 허브 10개로 구역에 영향 주기 어 뭐야 깼네 100개 100개로는 저기 넘어가서 뭐 할 수 있나 일단 넘어가 보자 석유 캐는 것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거주지를 아 200개는 돼야 되는구나 거주지를 여기다 만들고 아 여기도 조립식 건물 있네 두 개 아 여기가 더 많구나 140개 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찰대 본부 건물이 내가 아직 안 지었구나 맞네 정찰대 건물을 안 지었구나 어 저 위에 그러네 이걸 아유 어딨지 일단 이거 이거 뭐야 위원장님 성실한 청년단체 일원들이 작은 요구사항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과거에 반항하였지만 페니 영감님께서 저에게 사내로서 걸어갈 올바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과 그분 동년배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희가 그분들께 얼마나 많은 빚을 줬는지 알게 됐습니다 화이트아웃 시기를 살아나보며 어떤 고통과 희생을 겪었을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청년들은 감사와 추모를 위한 의식을 치르고 싶어 하는데 이 행사에 모든 공동체의 연료자들에게 훈장과 감사의 선물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자금을 지원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 매우 많이 감소는 뭐야 투자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해야 합니다 아 신앙 아니 근데 취지는 좋은데 솔직히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지금도 마이너스라서 취지를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한번 꺾어야겠다 지금 나라가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연구 안했나? 지금 연구를 안한 것 같죠? 연구를 해야 했던가? 허브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노동보상 뭐야? 성과급 성과급 나쁘지 않네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 있지? 펌프잭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고요? 아 맞지 그것도 해야지 석유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연구동토인 석유 생산 80 60 이번엔 연구동토인이랑 진화론자 말을 좀 들어줄까 싶은데 생산량을 떠나서 아니야 이런 거 많은 게 좋으려나? 자재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누구 손을 들어줄까? 누구 손을 들어줄까? 지금은 신앙수호자 한번 들어주자 아까 그거 했으니까 이거 돌리고 그러면 자 기계에 따른 이거 해주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다 협상불가네 얜 뭐지? 생폐기물 온실? 식량 증가 비위생 매우 많이 감소 비위생 아직 괜찮아서 아 이거 쓸만한 게 별로 없는데 생량 식량 생산 이거 아직 필요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이걸로 넘어가고 다음내 들어주는 걸로 하고 법령 제정을 하겠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진 않은데 아까 노동력 부족해서 한 거였는데 지금 노동력 안 부족하거든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의제 부여 사용이면은 이건가? 아 이거 사용을 해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 번씩 의제 부여 사용해줘 이거 영구 동토인 아 그럼 기다리자 이거 이거 기다려야 되겠네 여기도 지워야 되는데 이거 놀리고 이제 우리가 결정할 차례야 자아를 가지면 안 되는데 자아를 가지면 안 되는데 자아를 가져 잠깐만 비상교대 근무를 두 개를 돌릴까 추워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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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돌리고 식량은 늘리면 되지 식량은 지금 노동자들 좀만 늘리자 자아 그리고 이거 아직 안 됐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도 좀 신경 쓸 데가 왔어 여기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집을 지우면 안 되는 게 집 지우면 집 지우면은 죽은 사람들 생길까 봐 아 이거 맞나 싶네 이거 지금 열기 열기 20 괜찮 이거 되는 거죠 19 이렇게 하자 여기도 하나 먹는 걸로 치고 이거 잘 파야 되니까 여기 하고 일단 기다려 집터만 일단 만들어주자 수송도 먼저인데 뭐 그거 해야죠 벌써 너무 빨리 사망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사망을 너무 빨리 했는데 잠깐만 조졌네 잠깐만 자 이러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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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재를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어 뭐야 위원장님 젊은 자원자들의 감시 덕분에 경비 순찰대의 반응 시간이 개선되어 다행입니다 젊은 시민들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자들을 기록해둔 다음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면 신고하죠 미래의 희망입니다 한 경비대원이 감사했대 그래 그래 그럼 그럼 북한식 감시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 다 판나 다 팠다 그래도 어느정도 이런 추운 호캉기에는 아 근데 이거 열기가 열기부터 어떻게 분산해야 되겠는데 지금 마이너스여가지고 사실 용광로 주변에요 만들고 싶은데 조립식 건물이 두개나 버려져 있어서 아 여기를 팔걸 그랬나 아 여길 팔걸 그럼 여기를 다시 파자 이쪽에다 지워야겠다 이 밑에 어차피 없잖아 여기를 파야되는데 여길 파버렸네 뭐 어때 여기를 이렇게 만들자 맞죠 이거 돌아갈 때 저 뉴런던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견고한 물자 법령에 대한 투표가 또 왔다갔다 하게 생겼네 아 3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비위생이라 아이고 생각을 하고 지었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20 20짜리로 받아서 이게 되려나 여긴 어쨌든 공장 만들어야 돼서 그냥 이렇게 하고 중계기를 건설할 수밖에 없겠다 아 여긴 석유도 나는 땅인데 조금 조금 추울 수 있지 아직 멀쩡하잖아 아직 괜찮잖아 인구 증가 1,600명이 들어왔어 벌써 정찰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은색 자동기계 제국 문양과 변색된 은색 선체가 눈에 띄는 자동기계 행렬이 눈속에 갇혀 있습니다 애쉬 탑 산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기계들입니다 도착하는 이가 없다면 생존자를 찾을 것입니다 자동기계들을 수리하면 뉴런던에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인 듯 하며 기계 수리하지 않더라도 가져갈 수 있다 이거는 돈을 좀 모아보고 볼까 석탄 석탄 바다 쪽인데 왜 석탄만 이렇게 많아 석유는 없고 여기는 진짜 완전 무리가 엄청 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네 여기 사슴 엄청 많다 식량이 엄청난가봐 그래도 가까운데 석탄 한번 발견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 가고 석유는 채굴을 좀 더 해야 돼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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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좀 더 캐야 돼 지금 저기 뒤에 더 있거든요 지킨 지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고 너넨 이만큼 살아도 되겠네 오케이 일단 돼둥 had neutrin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잠깐만 그럼 석유가 지금 여기랑 여기 밑에랑 두 개뿐이네 뒤랑 아래랑 아래로 가자 여기 봐 그리고 다 가 일할 사람이 넘쳐 흐르는데 뭐 일단 여긴 됐고 뭐야 이거 에이브 챔버스 90세 전직 조선공 세상을 떠난 아내를 만나러 가고 싶음 90살이라 90번의 여름 아니 겨울을 겪었구만 되돌아보면 제법 괜찮은 삶이었던 것 같아 살아남은 게 다행이지 옛날 퀸히스 대원 중엔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으니까 언제나 리디의 무덤에 함께 묻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피트가 도시의 내 시체를 기증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어 의사들이 죽은 자들의 피부로 동상을 고쳐준다나 뭐라나 날 좀 내버려둘 순 없는 게야? 이렇게나 고생했는데 아 장례식에 관한 아 근데 너무 명확한데 이거 화장 문화가 왜 없는 아 견고한 물자 이거 투표해 화장 문화가 발달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일단 지금은 뉴런던인이 날 많이 좋아하고 있고 일단 특권 한번 허락하고 오 좋아 좋아 이번 10주 후에 쓸 수 있고요 10주 후에 장례식 관련합시다 화장하는데도 연료가 들어간다고? 아 그렇긴 하겠죠 그건 맞죠 여긴 곧 있으면 고갈되겠네요 자 여기 뚫었으니까 건설하고 또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겠네 돈은 그렇게 모자르지 않은데 식량도 좀 더 늘릴까? 근데 지금 이거부터 늘려야 돼서 자연 냉동 유지요?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자연 냉동 유지라 자연 냉동 유지 어휴 이거 마이너스 뜨네 됐다 그러면 이거 하나 여기 지워놓고 이걸 짓지 말 걸 그랬네 사람들 사는 집을 짓지 말 걸 그랬어 노동인원 아직 괜찮은데 필요할 때 만들 걸 그랬나? 너무 무서운 소리인가? 90? 그러면 얘는 일단 됐고 그럼 이건 이제 가져올 수 있을 아 사람이 없구나 사람 오고 나서 하자 그럼 이거 석탄이 부족해지고 있어 하지만 비축구에 많이 있으니까 아직 많이 있으니까 좀만 더 빨리 아 허브 짓는데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간다 이거 하나에 허브 여러 개 지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안 지웠네 이것도 그냥 여기 짓고 지금 게이지를 올려야 되는 거라 수송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수송은 따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다 올릴 수는 없잖아 75를 아예 재정을 해버려? 됐네 그냥 하면 되는 거네 최초의 석유가 누이 런던으로 수송되는 가운데 기대감이 퍼져나갑니다 추위가 없는 미래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검은 황금을 열기로 전환하도록 발전기를 개조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제 그걸 해야 되네 알아서 되는 거야? 이장 야망 오! 나 넘어간 거야? 넘어갔어 아 여기서 넘어간 거구나 석유가 도시에 공급되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래의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간의 고통이 끝났다 도시 광장에 지도자들의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석유와 용광로의 빛 덕분에 한파를 이겨내고 따뜻한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축복받은 엔진을 개선하고 도시의 눈이 영원히 녹을 때까지 석유를 퍼올리자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반대의견입니다 한파는 우리의 현실이야 신앙수호자의 설교는 어리석을 뿐이 아니라 오만함 그 자체라고 아! 뉴 런던의 발전기가 녹슬기를 기다릴 수는 없어 이 세상에 적응하고 영구동토에 정착해서 다시 인구를 채워야 해 석유 펌프 발전기 업그레이드를 잠금 해제한다 지하 매장지를 무제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잠금 해제한다? 무제한? 무제한 생산 연구 동토 정착지를 잠금 해제 둘 다 무제한인데 지하 매장지를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거는 동토 정착지를 잠금 해제한다 몇 개나 있는지 모르잖아 누가 봐도 근데 이게 이거는 건물을 더 지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있는 건물에서 무제한으로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말은 지금 얘는 땅덩어리에 많은 게 있는 거고 얘는 하나에 묻혀있는 게 무제한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신앙이지 그리고 지금 신앙 소자들이 더 많아 지금 신앙 소자들이 훨씬 많아요 진화론자분들 다른 얘기 들어줄게요 내가 보자 석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활용할 때입니다 먼저 발전기를 석유 펌프로 업그레이드해야 새 연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분사기로 발전기를 추가 업그레이드하면 뉴 런던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난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얻은 석유는 기존에 갈 수 없던 지하 매장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의 안전을 위해 활용할 자원입니다 오케이 발전기 업그레이드와 연구가 잠금해제 지하 매장지 연구 그래 발전기에 집중해서 따뜻한 도시를 만들자 우와 큰일났다 이거 하나 생겼다 이게 세 개 생기면은 들고 일어나다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 생겼어요 중앙구역 석유 펌프 도시 발전에 위한 자원봉사활동 아 이런 것도 더 있네 이런 거는 지금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발전기 업그레이드 발전기 업그레이드 이미 연구했고 이거를 아 심층 융해 드릴 누구 말을 지금 들어줄 것이냐 지금은 일단 런던의 말 들어줄까요 아 장례식 문화 관련돼서 이미 떨어뜨릴 일이 있으니까 신앙 말 들어주자 식량 채굴 아 근데 식량 채굴인데 이거 아니야 채굴 많으면 지금 좋으니까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고 그 다음에 발전기 건설 아 비위생 경미 일단 아직은 다 경미하고 얼마나 필요해 조립식 좀만 기다리자 그놈의 조립식 그놈의 조립식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곳이야 아 됐다 나이스 일단 이거 하고 12,000명 장례식 소동 위원장님 어제 한 장례식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가족 일부가 전통에 따라 고인을 매장하고 싶어 했는데 다른 유가족들이 쓸데없는 낭비라고 하며 낭비라고 불평하며 도시 의료서비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신을 기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아버지의 영혼에 해를 입힐 수 없다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다 결국에는 주먹다짐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싸움이 끝났을 때쯤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인데 어?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거야? 어? 잠깐만 이거 혹시 장기매매도 있나? 잠깐만 난 그런 나쁜 범죄를 나쁜 범죄를 강제로 가져간 건가? 아 잠깐만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 지금 아직 1일? 오케이 장례식 관련 법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탐험 지원? 아니 근데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3명이나 있는데 한쪽이 문제를 삼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 3가지 세력이 도움을 주려나? 아 그래도 폭동은 일어나요? 불의 얼음 붓기 위원장님 우리 도시의 특정 집단에서 열의가 증가하여 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동자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며 파벌을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교도소 공간을 충분히 건설하면 경비대가 이런 민병대를 예방 차원에서 체포합니다 구금하면 민병대가 조용해지고 같은 파벌 동료들도 진정할 것입니다 교도소를 건설해라 이제 시작이네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가둬야겠다 오케이 시작이구나 아 반대가 33명이나 있어? 아 협상 한번 해보자 뭐가 문제야 뭐가 어 이거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아 열기 요구니까 상 석탄 광산은 이미 이미 석유로 넘어간 상태라 큰 문제 없으니까 이거 기계식 제재소 가자 이거 하고 이건 무조건이네 모두가 참여하는 재판 신뢰 최대 도달 사람들과의 관계 와 이거 봐 신뢰가 넘치는 보세요 여러분 정치 잘하고 있잖아 이거 봐 정찰대와 새로운 도우미들에게 만세 삼창 그게 바로 우리야 나 정치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자 아직 돌리지 말고 석탄은 많고 석유 푸는 곳을 좀 더 가야 되겠네 얘네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립식 부품 일단 여기 가서 아 이게 그게 없으니까 연료 비축 하나 했고 연료 비축 허브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낫겠네 그러면 여긴 아 여기는 그냥 열기가 들어가네 이쪽도 하나 뚫자 아니다 지금 뚫어야 된 데가 여기지 여기에 150 쌓일 때까지 좀 기다리고 애 여기 조립식 부품도 같이 얻는 게 좋으니까 잉여 주입기가 뭐지 난 연구동토로 파견되면 얼어 죽어서 돌아올 거야 걱정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길을 따를 순 없어 거부하겠다고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해야 되겠는데 교도소 빨리 지어야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반기 들고 일어나는 놈들 빨리 처리해야지 한 명이라도 저런 생각하고 있어 한 명이라도 저런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지 이거 이거 뭐야 위원장님 발전기 성능을 향상시켜 따뜻한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으로 무장한 신앙수호자들이 가두기도회로 온 시민을 귀합하고 있습니다 신앙수호자 중에서도 타가 또 있어? 설교자가 외칩니다 영이 있는 자른 들으라 대장의 복음 5장 3절 발전기는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모이라 형제 자매여 우리 손으로 따뜻한 낙원을 건설하자 도시를 위해 힘을 보태 의지가 있는 시민들이 이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수호자들에게 전파를 부탁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까? 더 많은 노동력 기여 여루표 저녁기도 물자 요구를 충족하거나 특정 법령과 건물로 여루표 수입을 늘리십시오 돈이 부족하진 않지만 나중을 위한다면 사실 노동력보다는 지금은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기계식 제재소? 대체 누가 동의하지? 안되겠네 이거 파벌이 당신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도시 긴장이 났다면 집회를 벌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방금 했던 그거구나 개발을 돕는데 아 이거 조립식 이게 진짜 걸리죠 걸리 여기 가자 지금 여기는 아직 건들 게 없고 석유 공급이 문제라서 허브 얼마야? 오케이 됐고 200살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로 가서 빨리 그거부터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 파 파 뭐냐 이거 파열식 펌프잭 90? 어? 하나 건설할 수 있겠다 잠깐만 여기를 파지 말고 그냥 이거 이렇게 파고 90정도면 만들 수 있겠고 공개 지지를 해야 된다고? 아 근데 공개 지지하면 한쪽으로 너무 확 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큰일 나면 어떡해 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난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뭐야 수수께끼의 높은 탑들이 보입니다 계속되는 바람과 주변의 빙하로 인해 더 이상 탐사는 물입니다 정찰대가 테슬라 시티의 터널이 이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찰대를 준비시켜 지하에서 이 장소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시티? 다른 도시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이쪽으로 가면 도시가 다른 게 있다는 건데 광산, 석탄 이거 항공로를 개발해야겠다 얼른 오솔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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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이거 연결하는 것도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도 일로 가져오는 건가? 지금 석탄을 가져오게 하고 잠깐만 이게 뭐야 테슬라 시티의 페어 테슬라 시티가 페어라며 그럼 테슬라 시티는 없는 건가? 한때 첨단 기술로도 명성을 터졌던 도시가 지금은 페어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평판이 좋지 않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쓸만한 것도 모두 약탈당했지만 놀랍게도 정찰대가 숨겨진 방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석유 변환기로 가동되는 기계식 연산 장치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아직도 가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뭘 연산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곳에 연료 변환기를 가져가 석탄 액화 기술을 뉴런던에 도입할 수 있지만 연산 기계가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아 이건 당연히 전초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거 나중에 생각하면 전초기지지. 아니 이거 연구대원 없어지게 생겼네 큰일이네. 일단 필요한 서른명이랬죠. 이거 먼저 끝내고 한 번에 다 이렇게 모아야 되겠다. 테슬라 시티 그러네. 일론 머스크 지하 매장지를 발굴하면 굉장한 양의 자원이 나오지만 채굴하기 힘듭니다. 아 이 표시가 그거구나. 광매창에 구역 패널이 나타납니다. 지하 매장지 융해를 연구하고 지하 융해 드릴을 건설하고 지하 매장지 사용을 시작하면 된대. 아하 이제 이제 그 무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도하고 있다. 기도해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랑 여기 갈대가 왔다. 아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세빙하고 이런 여긴 아직 안 지었으니까 여긴 뭐 더 파도 애매하네. 여기 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하나 더 있을 건데 일단 이대로 이것만 진행해 석탄은 넘쳐 흐르네. 어 여기 끝났나? 아 끝났다. 철거 들어갑니다. 철거 들어가요. 아 아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거두면 되지. 돈이 없으면 거두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지갑이 세 개나 지갑이 세 개나 지갑을 세 개나 갖고 있는데 잠깐만 그래도 잠깐만 228 342 살짝 악화돼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나를 믿고 있잖아. 어차피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금 살짝 걷어도 됩니다. 살짝 걷어도 돼요. 필요한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곳에 좋은 곳에 난 적절한 인원으로 잘 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 거주 일단은 채굴 구역을 먼저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심추 융의 드릴인가 뭔가를 만들면 되죠. 근데 145니까 잠깐만 아니야 200이지 잠 좀만 더 있어야 되겠다. 200 모을 때까지 기다리자. 저기 조립식 건물이 좀 필요하니까 와 근데 지금 이게 석탄을 안 쓰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석유 떨어지면 석탄으로 다시 사용 못해요? 이건 그냥 이제는 필요 없는 건가? 아예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쓰고 있는 건가? 뭐지?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판매 같은 거 안 되나? 어디 팔아넘기면 안 돼? 석탄이 남아둬라 오 오케이 여기에다가 심축 융의 드릴인가를 연결을 저기다가 지워야 되네 이걸 하고 이거 얼마야? 40 이걸 하고 하면 아직은 뭐 와 드디어 플러스를 보네요 제가 이걸 야 이걸 플러스를 보다니 어 기계식 제재소 하기로 했잖아 장례식 시신 회수 연구 속도 약간 증가 존엄을 지키도 지키 뭐야 존엄을 잃지 않고 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이거 근데 연구 속도 증가를 해야지 이거 발전을 그래도 좀 하긴 해야 돼서 의료 발전이 좀 필요해서 30명이니까 연구동토인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 비위생 아직 괜찮은데 이거 해놓고 안 지우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비위생이 많이 높아질려나 나중에 이거 하자 227 여로평 나 너무 돈에 눈이 먼 사람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약간 돈에 눈이 멀었는데 나 35명 중에 해 주겠지 설마 조금 애매한데 설마 에이 설마 50이라 안 될까 아 그렇지 그렇지 장례식 규제 오케이 실내 증가 오케이 이거 됐고 영구동토인에게 프로젝트 아 227원을 아 겨우 겨우 걷었는데 이걸 돈을 줘야 되네 좀만 기다리자 지금 바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190억 좀만 기다려 좀만 이제 여기다가 채굴 구역을 지어야 합니다 채굴 구역 근처 발전기 근처 야 이거 열기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네 뭐 어때 좋아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110인데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직은 살만해 아직은 아직은 살만해 아직은 살만해 잉여 주입기 이거 끝나고 잉여 주입기 하면 되게 될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자원 수송을 얘는 자원 수송이 안 되는 건가 아닌데 같이 쓰이는 거니까 자원 수송 땀이 필요 없겠구나 그치 필요 없지 여긴 그러면 허브 하나 만들어주고 됐고 이제 됐어 이제는 다시 다시 돌아가 오 뭐야 위원장님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언어와 시의 재능이 있지 대장장이의 제목은 못됩니다 저는 철을 주무르지만 이 아이는 사람의 신경을 울릴 수 있어요 부디 그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 밑에서 견습생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의 간청은 가족 견습생 정책이 어려운 직업 경로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진로를 제안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랜 전통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가야 여기를 이제 여기도 이제 고갈되고 있네 저기서 캐는 게 여기 들어오는 거 맞겠죠?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73 그러네요 잠깐만 아니 근데 지금 유압씨 펌프 모시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0 됐어 0 잠깐만 노동력 300에 조립식 건물 90 빨리 빨리 석유 보내야 돼 안 그러면 저기도 망한다고 안 돼 저기도 망하게 할 순 없어 빨리빨리 노동력이 221 이면 아니 이거 숫자 잠깐만 그게 안 돼? 노동력 살짝만 보내자 노동력 살짝만 됐고 어? 보내진 건가? 뭐지? 오고 있는 중인가? 이걸 줄이면 되잖아 그치? 이 정도면 됐어 이걸 하고 이거 달고 여기는 의외로 식량이 부족하지가 않네 이거 달면 어 되네 어 근데 이게 열기가 열기 차이가 확 나네 잠깐만 이거를 여긴 아직 괜찮으니까 여긴 아직 괜찮으니까 보내 아 근데 비축구에 쌓아놓는 것도 있어야 돼서 너무 한쪽으로 보내는 건 좀 그런가?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비축구에 살짝 어차피 여기 여기 더 만들긴 해야 되는데 노동력이 부족하긴 해 이 3천명 아 여기는 유지되는구나 노동력을 데리고 오긴 했는데 아 그러면은 사람을 더 데리고 와야 되네 석탄 석탄 필요 없고 잠깐만 석탄 다 멈춰 아니 정찰대 건물 건물 왜 자꾸 담아냐 나 이거 연구해야 되는데 인여 주입기 먼저 해야 되나 정찰대 교도소도 해야 되잖아 잠깐만 잠깐만 아 점점 복잡해지는군요 잉여난방 이거잖아요 잉여주입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아 이제 증기심도 진짜 잘 구해야 되겠네 일단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 너로 가고 법을 제정할 거 법 제정할 거 지금 있나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만 하면 되겠지 그래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는 게 제일인 것 같아 법은 미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기는 지금 이건 괜찮고 노동역 살짝 보내도 될 것 같거든요 아 잠깐 데리고 오는 거야 아니구나 보낸 거죠 이거 이리로 가자 183 여기에다가 얼마나 필요해 600 아니 600 이거 어떻게 채우냐 사람을 사람을 사람 데리고 오는 걸 해야 된다 했지 아까 어 어 121명 동사 위원장님 신앙 수호자들이 새로운 구역으로 집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집회에서 양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새로운 헌신적인 모성의 법령을 도시에 제안했습니다 모성의 준비는 저희가 다 끝내놓았습니다 남은 건 위원장님이 투표를 여는 것 뿐이죠 그들은 법안에 대한 당신의 지지 서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 잠깐만 이게 뭐야 헌신적인 모성의? 자식을 낳은 여성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임무가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인구성장 증가? 오케이 육아휴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육아휴직을 달라는 말인 것 같네요 어 물자다 25명 증기심이고 증기심 자재 증기심 조립식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 이건 질병 때문에 잠깐 실험적 치료라는 걸 안 만들어서 데리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데가 없네 인구가 없네 인구가 어쩜 이래 다 여기 있다 사람 데리고 와야 돼 10명 인데 일단은 식량 돌리고 이건 연구속도 증가니까 두고 여기 지금 오고 있고 가고 있네 노동력 아 가고 있는 거였네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부품 해소하고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 여기 질병이 천명이나 있었다고 아 깜짝이야 아 아까 거기 아 사람들 아 아까 법령 제정하면은 우리 주사 맞히고 나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름 잘 유지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그래도 나름 나름 3명은 괜찮아요 지금 줄 수 있을 때 주는 게 낫겠지 아이고 자금 지원 주고 모성에 협상을 해야 되겠다 24면은 좀 그러니까 런던인한테 그놈의 대량 물자 생산 대량 생산이고 한 번 뭐하면 또 어 근데 이거는 이미 있는데 어 이거 이미 있는 건데 게이득 아니야 아 건설을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어 근데 아직 하나 건설 안 했거든요 나머지 파괴하고 어 아직 하나 건설 안 했어 식량 안 했잖아 그쵸 아 식량했나 안 했지 오우 오 쏟을 뻔 했다 아 좋아 좋아 아 심축 융해 드릴 건설 한 개 하면 되겠다 어 인구 증가했어요 편파 행위야 이것도 뭔 소리야 편파 행위라니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 하나 지워야 되는 거면 어차피 지금 지을 데가 없어서 어딨어 식량 구역에다가 지으면 되거든요 5 아 애매하네 이렇게 지울 수밖에 없겠다 이제 너하고 집에 있을 수 있어 오늘부터 영원히 아인가봐 아니 이제 여자는 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딨어 아니 근데 이 이런 시대에서는 아이 케어 안 하면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아이가 어 이 시대에서는 어 그래도 갓난 아기들 정도는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케어해도 죽어요? 아 뭐 그런가 어 이제 좀 늘어난다 이거 오 잘 늘어난다 그래도 뭐야 앰버 쿠퍼 보존가 올드런던 그림 복원 중 역사를 잃을 순 없어 이 모든 지식 문학 예술 전부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거야 과거를 발판 삼아서 옛 선인들의 위에 설 거야 지금까지의 업적을 토대로 발전하는 거야 역사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짐이 아니라 발전을 향한 원동력이야 역사는 미래의 초석이야 전통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군요 평등 평등 게이지가 평등 게이지가 튕겼어 잠깐만 오이소 조장됐는데 헐 튕겼는데요 어디서 저장됐을까 자동 저장이 되는 거긴 잠깐만 자동 저장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게 아니 업데이트 뭐야 업데이트가 뜬다고 이게 뭐야 나 어디서 저장됐을까 안 돼 어디서 어디서 저장이 됐을까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우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일까 5성의 재정 5성의 재정 오 이거 오케오케오케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기서 건물건설부터 하면 되는거네 오케오케 얼마 안됐네요 다행이다 어우 깜짝이야 튕겨서 깜짝 놀랐네 인구 증가한 시점 여기다가 식량구역이 아직 지워지기 전이니까 일단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아직 아 나오네 이 여자는 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불공평한게 어디있어? 어 맞네 다행이다 바로 앞에서 튕겼네 1,500명이나 늘었어 2,000명? 아니 얘네들 개 많아졌네 이거는 못 없애요 이거? 관계는 늘었는데 다 관계 개선이 됐어 또 그게 더 어이가 없네 그 와중에 관계 개선이 된게 더 웃기네 빨리빨리 됐고 그 다음에 건설하면 끝나고 이거 뭘까요 아까 그거 초석방향으로 나아갔다 자 근데 여기서 불안하니까 게임 저장을 오토세이브에다 한번 더 더 퍼쓰기 더 퍼쓰기 또 하고 싶지 않아 또 하고 싶지 않아 오케이 됐어 만드는 과정 오케이 선택하는 과정은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케이 신뢰관계 개선 됐고 잉여 주입기 하나씩 하나씩 아니 이미 다 연구했는데 이거 뭐야 잉여 주입기가 하나 더 있는데 아 건설을 하라고 추가 분사기 됐다 그러면 이거 다 완성되기 전에 여기 석유를 추가로 빨리 지워야되겠네 여기 석탄 보내면 여기는 석탄 뗄 수 있는 거 아니야 석탄의 일로 보내면 되겠네 여기 석탄이 지금 아직 많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교환하면 되겠다 얘네한테 이거 석유 다 주고 이러면은 어차피 열기 문제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조금씩 보내면 되겠다 너네 석유 내놓고 너네 석유 내놓고 우리 석탄 써라 이거네 여기는 여기는 어차피 석탄 써도 되는 거잖아 아닌가 얘네들도 무조건 석유인가 여기 보면은 석유 같긴 한데 아니네 얘네들도 무조건 석유네 그러면은 쓸모가 없는 건데 그래도 여기 플러스가 좀 더 나을 테니까 한 20 이렇게 하고 어 여기다가 돈이 없네 아니 이거 돈 어디 갔어? 돈이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마지막으로 이거 짓고 나니까 돈이 없네 잠깐만 2,300 명의 여기가 3,900명이지 필요할 때만 살짝살자 자 보자 탐험 어딨지 근데 그거 어딨지 근데 그거 물류처리장 아니고 물류처리장 아니고 탐험 그거 어딨어요? 아 정찰대 본무 여깄다 어 이럴 때 400,400 약간 감소 위협 수준 감소 이럴 때 진화론자 말 한번 딱 들어주면 또 평등하게 또 평등하게 또 유지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고갈이 되겠구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한번 볼까 아 여긴 지금 시킨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또 작업을 해야겠죠 아 이거 노동력이 문젠데 이거 계속 더 보내야 돼 잠깐만 지금 여기 노동력이 얼마더라 375 일단 탐험 끝나고 사람 들어오면 사람 들어오게 하고 나서 보내야 되겠다 어 그러네 바깥에서 갖고 오는 것 때문에 많구나 아 근데 이걸 줄이면 저기 어머 이렇게 많이 줄여도 돼? 어차피 사람 아 어차피 사람 들어올거니까 보내도 되겠다 한 절반만 보내자 출발 자 출발하세요 출발 가는 데 얼마나 걸려? 3주? 이거 뭐 가는 길에 사망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까진 안 하겠지? 그렇게 까지는 안 하겠지? 이걸 파견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고 129명 동사 이거 어디서 동사한 거야? 왜 항상 내가 이 바깥으로 나와 있을 때 동사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동사하는 거니? 여기서 동사하는 건가? 여기 사람 그대로 추위가 상당하며 야 잠깐만 여기서 동사하는 거구나 아 아닌데? 수요는 많은데 뭐야 이거 공급이 늦어서 잠깐만 거기는 그게 없어서 좀 불편하네 과부하가 없네 과부하가 없는 게 크구나 잠깐만 아 사람들 도착하면 내가 석유 좀 줄게 어 들어왔다 좀만 좀만 기다려 얘들아 좀만 기다려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건가? 쓰읍 아 이거 나중에 불편할 거 같은데 일단 이렇게 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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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괜찮고 아직 저어 괜찮은 거 같아 여기가 문제야 지금 오케이 생존단 본부 됐어요 신앙 수호자 집회가 밀집 거주지 구역에 확산됐다고? 그래 종교는 괜찮아 종교 괜찮아 어촌 고갈인박? 이거 뭐야 어촌이 고갈된다고? 아 나 타고 있는데 여기도 석유는 떼고 여기에 여기에 이거 하나 달아주고 빠진 다음에 어 뭐야 이거 위원장님 최근 아버지가 된 자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왜왜 여자 일 안에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 장 미니아가 최근에 도시를 위해 출산하여 노동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아기를 돌보지 않고 괴상한 소설이나 쓰며 시간을 보냅니다. 지필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표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육아 외에 업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악용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아내의 소설을 공개적으로 태워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근데 아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게 좀 그렇긴 하네. 이거는 악화가 없으니까 원고 태우는 게 맞지. 아니 근데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라고 한 거였는데 어떻게 그런... 본인의 재능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돈인가? 아 이거 항상 돈이 모잘라서 이거... 노동력도 솔직히 괜찮은데... 돈이지 돈 글 좀 쓴다고 나쁠 거 없지 여기 이제 부갈돼서 부시고 자...보자... 식량은 넘쳐나네... 식량은 넘쳐나네... 이거 집을... 아파서 오래된 드레드 노트에서 더는 작업할 수 없는 사람이 33명 더 생겼다고? 아...여기 병원 지워줘야 될까?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대... 네...잠깐만... 여기도 필요하긴 하겠네... 아... 노동력은 계속 보내줘야 되는구나 이거... 아까 몇 명 있었지? 아니요 아직 건설 안 했어요 아 그거 먼저 건설하고 노동력 보내야 되겠구나 슈가 분사기를 가동하고 어디서 짓는 거지? 이거... 잠깐만... 연구하지 않았나?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추가 분사기 했잖아 2년 안방이 잠금 해제된다 잠깐만... 발전기... 아 여깄다... 됐다... 화이트아웃에서 생존 이제 업그레이드된 발전기가 도시의 정맥을 통해 펌핑하는 따뜻함은 전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복을 벗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맨살로 공기를 시험합니다 엄청 따뜻해졌나봐 다시 따뜻해지는 꿈이 현실이군요 서리가 우리를 다시 시험하지 않는 한 와 이제 이제 시작인가 화이트아웃 오기 전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군요 위원장님 올 곳이 왔습니다 한동안 이례적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기후변화가 확실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익숙한 저기압이 관찰됩니다 화이트아웃이 다가옵니다 극도로 차가운 칼바람이 불고 구름이 태양을 가려 식량 생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주거지와 충분한 연료 모아둔 식량이 없다면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열기 요구가 크게 증가한대요 식량이 매우 많이 감소한대요 비축고를 잔뜩 채워놓는 게 좋겠어 이거는 자 이거는 일단은 비축고를 식량 비축고를 빨리 채우는 게 좋겠거든요 여기 화이트아웃 뜨는 순간 이미 늦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서브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아 효율이 여기가 개꿀인데 효율이 떨어지네 아니다 여기 여기부터 괜찮 아 여기 안 열려 있어서 아 사이가 비어있는 게 좀 그르네 채굴 먼저 해야 되겠다 아니 갑자기 왜 0으로 나오지? 이게 뭐야 왜 갑자기 0으로 나와? 524?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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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떡해 작가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위원장님 얼마 전에 한 어머니의 원고를 태워버리셨는데 수조 안에서 그녀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주머니에 돌이 가득했습니다 놀랍지도 않군요 버지니아는 점점 기가 죽어갔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울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부지런히 재혼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어떡해 아니 아니 근데 남편은 이미 재혼 상대를 찾고 있다니 이 사람 아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날 이용했네 그냥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날 이용한 거야 지금 그냥 재혼을 하고 싶어서 나한테 불아친 걸 수도 있어 이러려고 지금 난 이 사람 농간에 지금 놀아난 거지 세상에 끔찍해라 500명이라고 했지 일단 가고 우린 지금 지금 상태만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집을 하나만 더 지어줄까 이거 40일은 좀 좀 그르네 40일 마이너스 40일은 좀 그런가 식량이랑 석유가 지금 먼저니까 식량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일단 여기가자 아 건물 건물 지어 건물 지어 건물 건물 지어 건물부터 지어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이거지 생존단 아이 노동역을 넘겨버렸네 씨 씨 씨 큰일 났네 잠깐만 이거 다 합쳐도 안 되는데 노동역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바깥에서 사람 맞아 사람 발견했지 어디 있냐 사람 발견하라고 보냈는데 어 물고기 가져온다 가득 찬 오행양을 실은 어선이 얼음에 갇혀 있습니다 오 물고기 다른 유목민에게 꺼려지는 자들입니다 정확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뉴런더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다면 우리 공동체에 편일될 의지가 있다 1300명 들어와 들어와 얼마나 걸리니 6주나 걸려? 아 이제 그럼 일단 노동인구 필요하니까 있는 사람들도 그냥 이건 뭐야 인류의 마지막 폭영선에 쫓기던 고래대가 이곳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정찰대는 얼음 속에서 창백하게 굳어버린 고래들이 거대한 크기의 아연 실색했습니다 고래들의 크기에 아이고 모비딕이 바로 여기 있었구먼 정찰대 사령관이 농담을 던졌지만 웃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 해 전 대장이 이곳 얼음 속에 갇힌 고래고기를 캐내고자 사람과 기계를 보낸 바 있습니다 기계를 회수해 뉴런던의 채굴 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식량 전촉이지 식량이 넘쳐나긴 하는데 전촉이지 세우면 좋지 일단 두고 얘네들은 나중에 퍼올리고 다섯 명이 갈 곳은 아직 없으니까 이 사람들 오고 나면 해야겠다 질병 매우 증가였다고요? 아 뭐 병원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매우 증가요도 지금 석탄광산을 석탄광산이 언제 고갈되니 잠깐 비활성화하면 석탄을 살짝 잠깐 비활성화하고 지켜보죠 저 물고기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치 오직 이즈 1300명이나 있어 들어왔네 계속 흰 600명만 보내 보내고 600명이니까 여기에 생존담 공부를 지으려면 땅을 넓혀야 되겠지? 확장해야겠지? 그러네. 이렇게 보이고 아 물류 쪽에 아아 아 맞다 맞다 여기가 아니지 저쪽 위에지 이거 뭐야 석유의 축복 위원장님 일부 신앙 수호자들이 석유는 신성한 선물이라며 선물이며 다가올 화이트아웃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식에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이장시들이 석유가 그냥 나오나? 그걸로 지금 기름세를 몸에다 들이붓는다고? 신실한 자들은 이마에 검은 기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한파를 물리치겠다는 정의로운 헌신의 표식입니다. 몇몇 신자들은 오래된 드레드 노트로 순례를 떠나 근원지의 석유로 축성을 받았습니다. 한파에 맞서는 이들의 헌신을 자명합니다. 열이 증가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말도 안 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무슨 석유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과한 신앙심으로 인해 생겨난 열이가 아 젠장 너무 과한 신앙심을 내가 부추겨버렸네 나도 검은 표식을 받아야겠어 큰일이네 신앙심이 너무 과해도 문제구나 하긴 이런 게임의 중간이 어딨어 그쵸 이런 게임의 중간이 어딨냐 됐고 여기는 아니 기다려봐 병원 지어줄게 병원 지어줄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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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줄게 병원 병원 지어줄게 병원 병원 지어줄게 병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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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땅 넓히는 거 아니다 땅을 파고 먼저 일단 땅 파고 빨리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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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사라져 빨리빨리 사라져 오케이 아 아 아 아 요거 넓히고 여기 사람들 여기 사람들 조금 소박하게 살게 두는 거 괜찮겠지 비위생으로 인해 채굴 손상 어디가 손상된 거야 여기야 잠깐만 병원부터 지어주고요 어디야 어디가 손상된 거야 아 여기네 까짓 거 고쳐주면 되지 어 뭐야 왜 이렇게 어 됐다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어두컴컴해 라고 할 뻔 내가 클릭해놓고 됐어 이제 여기 아픈 사람 없을 거야 아 이것도 석유 채굴 하나 둘 셋 지금 세 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펌프 잭도 여기 하나 돌리고 집이 모자르네 사람이 늘어가지고 그러면 추위가 심각해 잠깐만 이렇게 하고 여긴 자재가 크게 필요 없나 여기 보니까 여기 완전 따뜻하던데 여기 여기에도 땅을 파서 여기에 집을 짓는 것도 집을 여기다 지울 걸 그랬다 난방 중개기를 달아줍시다 여긴 안 되나 여기는 그런 게 없네 아 여깄다 난방 중개기를 40 여기다가 하나 달아주고 주거의 희소성으로 질병이 심각 비위생 심각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비위생이 심각하면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돈이 없네 본부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고 온 거예요 위원장님 경비대가 도시 외곽에 꽁꽁 원체 겁에 질린 외부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얼어붙은 황무지에 살고 있던 난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시에 발전한 발전기는 모두에게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발전기는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이곳에서는 모두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람을 받으라고? 인구 성장 극도로 증가? 얼마나 늘어난 거지? 잠깐만 1100명? 아 이거 안 그래도 화이트아웃이 곧 있으면 곧 있으면 오는데 이거 이거 됐고 잠깐만 석유 석유 이제 캘 수 있어 아 뭐야 금액은 똑같잖아 소두 돈은 똑같잖아 이런 석탄 됐고 사람을 더 이상은 아직은 안 받아도 되니까 필요할 때만 받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수영하면 국가가 힘들어요 여기도 이제 고갈되려 그러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일단 여기 두고 여기도 비축구 지금 화이트아웃 오면 여기도 살아남아야 되잖아 잠깐만 여기도 식량을 좀 줘야 되겠네 잠깐만 여기 사람들을 죽일 순 없잖아 저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여기 사람들도 줘야지 넘쳐 흐르네 조금만 주자 얼만큼 소진될진 모르는데 조금만 주자 27임 너무 많은가 아니 병원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돈이 좀 생기면 돈을 좀 뜯어가지고 여기 환풍탑을 좀 만들자 여기가 너무 심각한데 돈을 좀 뜯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여기 80 여기 살짝 살짝 하고 여기가 지금 너무 심각해 큰일 났어 여기 여기가 지금 많이 심각해 환풍탑을 잠깐만 어디 환풍탑은 어디에다 해야 되지? 여기에다가 하는 거겠지? 여기는 화이트아웃이 따로 오는 건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 뭐지? 아 따로 오는 건가 보다 그럼 지금 여기 신경 쓸 때가 아니긴 한데 따로 오는 거면 여기 아니야? 뭐야 이거 환풍탑 어디다 짓는 거야? 이거 어디다 짓는 걸까요? 땅을 늘렸는데도 안 되네 확장으로 했거든요 아직 확장은 덜 된 건가? 아니 확장 됐는데? 확장 됐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지네요 이거 공장이 아닌가? 질병 상당함 안정이 찾아왔네 그래도 이건 증가 중 아 파이언시 펌프제 아 요걸 늘려야 되겠다 여길 늘려야 되겠다 보내 무조건 보내 더 필요해 저기 여기도 근데 자재를 좀 보내줄까? 여기도 자재를 조금은 보내주자 서로 모잘라서 안 되고 이거 항공로 항공로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거 좀 넓어지나 보네 더 빨라지는 건가 보다 인구 증가 1900명? 아우 작업할 수 없는 사람이 더 생겼다고? 도대체 병원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병원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여기도 아니야? 뭐야 여긴가 보다 해서 여기다 하려고 했더니 뭐야 그냥 땅을 땅을 늘려야 되나? 아닌데 비어있는 땅이 있었는데 땅을 늘리는 건가? 땅을 늘릴 거면 이 밑으로 늘리죠 혹시 모르니까 열기 공유 좀 하기 위해 이 쪽으로 늘리죠 병원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식량 구역 손상 여긴 근데 식량 아 잠깐만 와 점점 바빠진다 이게 또 뭔 일이야 위원장님 신앙 소자들이 중앙구역에서 집단 세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석유를 통한 한파를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신자들이여 전진하며 도시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세요 이런 석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앙 소자들은 이것을 순수한 종교의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진하론자들은 이것을 무력 과실하며 강력히 비난합니다 앞으로 공개 세례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지하는 게 아 안되는데 얘는 이미 하나 있어서 전역기도 시행 공동체 행동이 세례 조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다른 집단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세 개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걸로 가자 폭동만은 아직은 안 돼 비위생이 상당한 야 여기도 필요한데 잠깐만 어우 야 큰일났어 자 여기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해냈다 천국에 내 자리가 생겼어 비밀 경찰을 풀자고 아 이거 환풍탑 어디다 짓는 거지 도대체 비위생 감소가 생각보다 큰 것 같은데 도시 외부에 아 이건가 여기다가 짓는 건가 도시 외부라는 건 말 그대로 바깥에다 짓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병원에서 치료됐대 아 맞네 도시에 짓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자원고갈냈다 잘 철거하고 여기 이미 한번 확장을 해가지고 다른 게 들어서질 못하잖아 아 조졌네 잠깐만 이걸 못 짓자다 이러면 망했는데 이걸 미리 만들어 어우 깜짝이야 이걸 미리 만들어 바깥에서 구해야 되겠다 잠깐만 점점 말이 많아지네 위원장님 오랫동안 진화론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관계가 승승장구함에 따라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파벌을 파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일부 구성원을 잠재웠습니다 도시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파벌에는 선동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열이 감소했대 아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아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30명? 탐험 대원이 30명? 잠깐만 물류구역은 이게 전부라서 잠깐만 감소 중 증가 중 어디가 추워 어디가 추워 어디가 추운데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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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 어디가 추워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데 지금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여기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 근데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헉 어떻게 해 이거 진짜 바깥에서 구해야 돼 잠깐 10명 돌아와봐 안되겠다 이거 잠깐 줄이고 이거 몇 개야 이건 또 개수가 적혀있는 건 아니네 잠깐만 이거 사람을 늘리면 돼요 지금 줄여놓은 상태였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창고에 많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비축구에 엄청 많아 548주 548주나 있어 화이트아웃은 그 정도가 아니야 괜찮지 않을까 화이트아웃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만 비위생 상당함 한풍탑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나 이게 하나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 지금 아무것도 못해 큰일났어 지금 아무것도 못해 이거 돌아오면 몇 개야 186개 아 186개도 안 돼 지울 수가 없어 연료비축어부 이거는 이건 둬야 되고 147명 동작 89명 황사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네 자 90 이거는 지울 수가 있는데 어 하나 지울 수 있다 잠깐만 400 400 400 아 400 아 400 너무 작은데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아니야 지금 땅을 파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아 땅이 너무 딱 맞네 여기 여기 하면 아 여기다가 지금 하나 둘 셋 아 이거 될라나 아 일단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하고 열기우구 증가 아픈 사람이 병원이 하나라서 지금 병원이 하나라서 지금 번갈아 가면서 이거 근데 자재비축어부라서 조립식 건물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구나 어 뭐야 에 이게 뭐야 친입자들 뭐야 위원장님 이방인 한 무리가 오래된 드레드노트를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방랑자라고 부르는 유목부족인데 이 잔해를 순례지로 삼은 것 같습니다 무덤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격려했지만 이를 앙 다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의 야영지를 차지했으니 화이트아웃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석유라도 나눠달라고 합니다 절박해 보입니다 위협적일 정도로요 습격할 수도 있대 3만개? 우리도 우리도 살기 힘든데 3만개나 달라고? 3만개는 조금 48주내로? 48주안에 3만개는 잠깐만 경비대 12개가 지금 경비대가 없어서 여기서 저장이 안 돼 진작에 저장했으면 저장했으면 되는 건데 저장했으면 여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저장이 어디가 돼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거 일단 약속을 약속을 해보자 지금 경비대가 없어 약속하고 그냥 3만은 넘었네 그래도 비축한 거 그래도 3만은 넘었어 여기도 이렇게 막 엄청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일단 돌아가서 뭐야 이거 아 이게 그거구나 충분히 연료를 주면 얌전히 떠난다 아이 경비대가 없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하자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또 뭔일이야 이거 뭐야 세이디 고긴스 27살 도공 문에서 이교도라는 낙서를 지우는 중 사람들이 내가 밤에 남자를 만난다는 둥 크렌쇼 부인의 고양이를 잡아먹었다는 둥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집에 문에 낙서를 하고 있어 이제 상점주인 진이도 날 피해 다녀 이제 못 참아 포기야 망할 세례를 받아 망할 세례를 받아주고 말아야지 어차피 그냥 석유를 좀 바르는 것뿐이잖아 아 강요하는구나 작은 얼룩일 뿐이야 이건 거래야 표식을 교환하는 거지 아이고 이게 아 이게 적당한 신앙심을 유지하라 그랬지 누가 지금 이거 다 중립으로 바뀌었어 아니 적당한 신앙심을 유지하랬지 누가 개판을 만들라고 했나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안정이 찾아왔네 다행이다 자재를 식량이 넘쳐나는데 식량은 사실 이만큼이나 되는데 더 짓기가 진작에 더 지웠어야 됐나 근데 지금 지울 수도 없고 없어서 이게 없어가지고 조립식 거면 30명을 빨리 더 탐험을 보내야지 이거 이게 뭐야 어 조립식 부품 전촉이지 무조건이지 몇 개야 이거 일단 지워 가까운 데면 여기랑 연결하는 게 낫겠지 오 잠깐만 3주 오 여기랑 연결해 이렇게 타고 오면 되잖아 잠깐만요 연구 아 지금 어디를 올려야 되냐 이거 교도소도 필요한데 교도소는 아직 안 해도 되나 연구만 항공로 여깄다 지금 뉴 런던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줄 때가 됐거든요 뉴 런던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줄 때가 됐거든요 뉴 런던 사람들의 말을 듣자 이거 하나만 있어도 폭동이 일어난다고? 열의가 약한데? 이건 없어졌잖아 외부인에 대한 규정 보자 외부인에 대해 전면 수용 인구 성장 감소 생산적인 외부인으로 허가한다 진화론자 살짝 마음에 들기도 하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성 노동자 비율이 약간 증가야 인구만 늘어난다고 좋은 게 없거든 어찌보면 제일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쪽이기는 해 협상을 지금 뉴 런던인 말 들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연구동토를 해가지고 돈을 줘야 돼 이건 얼마가 있어 500원 열기 재활용? 산업기기에서 발생하는 남는 열기를 인접구역과 기반시설로 우회해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열기를 늘린다 열기 재활용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애초에 공장이랑 연결된 거의 가까이 붙어있는 인접해 있는 집이 별로 없는데 도움이 크게 되려나?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때 해보는 거지 오케이 53 오 오케이 됐고요 이거 끝나고 이제 연기 열기 재활용 연결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동력이지 군입이 아니야 신앙 집회가 거주지구역의 확산 지폐에 끌린 172명의 합류 시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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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지는데? 맞냐 이거? 잠깐만 이... 열의를 줄일 수 있는 거구나? 파벌 구성원이 감소하며 의문이 줄어들 수 있다 열의가 증가해서 이건 안 되고 아 여깄네 아 공개 지지 공개 지지?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공개 지지 해도 되겠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열의가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일단 촉진 한 번만 하자 오케이 사람이 더 늘어난 거야 강요만 하지 마라 제발 왜 울어? 엄마는 어딨니? 도시에 못 들어오게 했어? 아까 외부인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했지 위원장님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어 신앙 수호자 뭐가 문제야? 공개적으로 내가 지지 선언까지 했는데 뭐가 문제야? 계속 계속하네 신앙 수호자 신뢰 아 이건 무조건 지금 할게 노동력은 별로 필요가 없어 이거 무조건 돈이야 돈 지금 노동력이 넘쳐 흘러서 필요가 없어 126개 와 미치겠네 바깥에서 지금 탐험을 더 보내야 돼 이것만으로는 400씩밖에 안 되잖아 어 뭐야 오솔길 연결 다시 해 아 건설 중이구나 증기심 오 여긴 뭐지? 여기는 길이 없는건가? 오 이거 뭐야? 오 여기 뭐야? 여긴 지금 화이트아웃이라는건가? 오 뭐야 이거? 오 안전한데? 뭐 많다? 뭐 되게 많다 이거 여기 여기 뭐야 뭐가 이렇게 풍족하니? 뗄감으로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네요 아쉽게도 얘네들 아직 시간 있지? 42주? 아직 시간 있어 아직 시간 있고 여기가 지금 4만이 넘었잖아 그러면은 5만 채워져 있잖아 최대네 최대 보낼 수 있는 최대를 보내고 있는거네 심지어 사람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는 힘든거 같고 여기는 괜찮고 아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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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41 와 이거 없어지면 큰일나디 언제 완성되냐 인구 또 늘어났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야 잠깐만 아무리 살기 좋아도 큰일났다 이거 집을 더 지어줘야 돼 이거 집을 아 저거 짓기 전에 집을 지워야 되는데 확장을 해야되나? 확장 다 하지 않았나? 아직 하나 안했는데 94대는 좀 심했는데 인구를 한 번 털어낼 때가 된다고 해도 인구를 어떻게 털어내고 이거 어떻게 털어내 털어내는 방법 있어요? 사용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어 이거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구 성장 진행도 4%면은 이제 거의 멈춘 상태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네 15주에 15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90명 아직 괜찮지 않을까? 167명 동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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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0? 아 빨리 이거 10만 채우긴 해야 되는데 인구도 많은데 160명이야 160명 쯤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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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지내고 싶어 200 차면은 이거 하나 더 만들자 어 됐다 이걸 하나 더 만들자 탐험은 지금 돌리는 중이라 채굴 구역 손상 뭐 어디야 아이 가뜩이나 없어죽겠는데 없어죽겠는데 왜 자꾸 고장나고 날냐 어? 가뜩이나 지금 간당간당한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고장나면 안돼 여기 봐 아직 저긴 괜찮거든요 자원의 문제라 이거 있으면은 그래도 금방 찰 거 같아 몇 개 남았어 어 거의 다 거의 다 떨어져 가네 100개 남았어 이건 뭐지? 이 선은 뭐지? 이건 뭘까요? 어? 이게 뭐야? 위원장님 한 감시탑 보초가 병약한 노인 여성 한 명을 병원으로 아 병원으로 옮기느라 순찰 임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징계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계급을 박탈한다는 좀 아니지 어 근데 어제 나왔던 거랑 다르다 경비대 생산량 극소로 감소 박탈할 수도 없어 이거는 사회적인 도덕 문제를 보여주는 그런 쇼맨십도 약간 있어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범죄가 지금 딱히 물자는 안정이 전혀 되질 않는군 할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아니 신앙 수호자가 이런 소리 한다고? 360 아니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 도대체 이 노동력은 항상 부족하네 한 300명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너무 많으면 안 돼 너무 많으면 이거 애매하게 이거 숫자 쓰면 안 되냐고 계산해서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냐고 이 정도만 데리고 와도 돼 됐어 여기는 아직 괜찮으니까 온다 온다 아 이거 오는 거 귀엽다 이거 여기 모양 귀엽네요 이거 161명 동사 오케이 들어왔고 노동력 여긴 됐고 이제 그래 다시 돌아가 부딪스모 온다 그래도 한단 지어줘야 될 거 같으니까 여긴 괜찮으니까 하나만 지어주자 아껴야 하긴 하는데 열기 재활용 열기 재활용 어 여기 어 여기 아 이거 짓기 전에 할 걸 아이 짓기 전에 저거부터 먼저 돌리고 할 거야 아이 아니 근데 여기서 여기서도 쓸 수 있겠지 이거 뭐야 분리된 가족 헉 아 잠깐만요 이런 생각은 또 못했는데 생산적인 외부인은 허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산가족을 만들었어 위원장님 큰 무리의 사람들이 도시밖 건무소 근처에 야영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외부인들의 친척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딸이 도시 안에 혼자 있어요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딸에겐 제가 필요해요 상심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녀의 딸인 15살 세탁부는 안전하며 잘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왕구합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다른 자들도 도시에 들여보내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노동자 비율 증가 효과가 감소한다 아 근데 괜찮아 지금 노동자 넘쳐나 지금 지금 노동자 넘쳐나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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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동자가 넘쳐 올라서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만나게 했잖아 잠깐만 20명을 온다 온다 얘 온다 이거 봐 아 이게 화이트노 이거네 이거 이 구름이네 눈앞에 왔는데 몇주 남았을까? 얘네 얼마나 남았냐 18주? 몇주 남은지 이런거 안나오나? 대충 흘러가는거 보면 18주 넘을거 같은데 이거 빨리 줘야되겠네 내가 아직 경비대를 안만들어서 아니 경비대 갈 수 있는건가? 잠깐만 범죄를 감소를 돕고 불안상황을 진압한다 근데 얘네가 나중에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근데 저기 자원도 얼마 없어서 공격해도 나중에 그냥 인구 감소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되니까 자 가자! 우리도 지금 쓸거 없어 가버려 아네 쫓아 보내야지 이거 식량 늘리고 지금 석유 풀로 주고 있어요 지금 풀이야 풀 풀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더이상은 안돼 5천을 보낸다 아 이렇게 누르면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더 주는거구나 어? 잠깐만 좀만 더 보내자 오케이 거의 다 차네 오케이 이러면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었네 조금만 줄까? 5천씩이나 주는건데 좀만 좀만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석탄 쬐끔만 줄까? 흐흫 석탄 여기 뭐 사용할 수 있는 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긴 이 정도 됐고 비축구에 있는 걸로 써 여긴 이제 없다 파괴해 철거하고 얼른 일단 하나라도 찾아서 다행인데 이거 너무 양이 작아 이쪽은 지금 이제 탐험이 불가능하거든요 증기심 자제 어 여기 뭐야 윙윙대는 난파현장 난파현장 어딘가에서 선체를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헉 정찰대 갑판 아래로 내려가 보니 사람은 없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체를 두들기며 SOS 시내를 보내고 있는 자동기기가 있었습니다 정찰대는 이 기계를 탭댄서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동기계를 분리해서 뉴런던에 보내거나 분해해서 증기심을 가져갈 수 있대 백이야? 백밖에 안돼? 노동력이야? 노동력은 필요없어 어? 식량이다 이건 드레드노트 너무 먼데? 뉴런던으로 보내는게 낫지않나? 이거 어차피 지금 잠깐만 지금 아직 괜찮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자 괜찮을 것 같아 이거 한번 보자 화물을 가져가 헉 선로로 운영되는 수성선 뭐야 이거 뭐야 미쳤어 이건 무조건 가져와야지 얼마나 걸려? 이거 8주면? 8주면 괜찮네 어 이거 일단은 어차피 드레드노트 있는거 옮길 수 있으니까 식량 나눌 수 있잖아 식량 나눌 수 있지 않았던가? 잠깐만 아 식량 나눌 수 있... 어 어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게 나으니까 드레드노트로 채취를 하고 멀리 있으면 그걸 안하나보네 와 바로 눈앞에 왔어 무서워 위쪽 탐사를 안해가지고 화이트하우스 겹치는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는 표시가 없어요 여기 왔을땐 이게 표시가 없고요 이거 왔을땐 화이트하우스 표시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만 오는거 같은데요 느낌이 단체로 한꺼번에 오는건 너무하지 않... 않니? 아 인구 그만 인구 증가 그만 그만해 그만해 일할 사람... 일할 곳은 없고 이거 다른데 하나 일단 건설하자 여기 건설하고 여기도 건설... 되나? 얼마 들어가냐 이거 60 60 많이 연구하는게 나으니까 잠깐만 여긴 아예 짓지도 않았네 젠작 맞아 하나 짓는거 있을까봐 안 뒤였었지 아 미친 어쩐지 사람 부족하더라니 여긴 아직 안 돌려도 되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거 연구하고 있어서 지금 열기 재활용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베로니카 페티드 보육사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났어 분명 새로 들어온 꼬맹이들 때문이야 말썽꾸러기 녀석들이 하루종일 오르락내락 하잖아 부모도 똑같아 대기줄에 끼어들어 고기를 죄다 사가고 술에 취해 소동을 부리지 마치 짐승들 같아 도시에 기여하는게 뭐야? 저들이 뭐라고 자기 세상인것처럼 굴지? 아 내가 너 내가 사람들을 막 들여보내서 저런 문제가 지금 일 안하고 오는 인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화이트아웃이 곧 다가오는군요 일단 하나 아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만들어 영구 동토인 요구 충조 이렇게 이렇게 됐고 탐험을 더 늘려서 차라리 그걸 하는게 맞는거 같아 진화론자들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네 이제는 범죄도 괜찮고 범죄도 괜찮고 아직은 다 안정적이야 그래그래 증기심도 지금 빨리 필요한데 그래도 여기는 어 뭐야 이거 유목민들의 항보 어젯밤 우리 경비대가 오래된 드레드노트 근처에 야영하는 유목민들을 습격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고 밀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유목민들을 항복하고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훼손한 매장지를 피하고자 가즈넬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있던 일에 절대 만족하지 않을 거다 유목민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과 싸울 순 없어 언젠가 영구 동토가 당신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내리기를 어 그냥 포기하고 갔네 위원장님 경비대를 유목민 땅으로 보내 공격했습니다 정찰대가 약간의 유혈 사태를 통해 승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 될 것을 예상한 유목민들은 거의 즉시 도망쳤습니다 이주지 감독관은 유목민들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승리 오케이 석유를 내어주지 않은 게 헉 이득이었죠 잠깐만 아니 아 이거 열기였지 미치겠네 여기는 더럽네 더러워 여긴 지금 더러운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치유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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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여기 관리하는 것도 진짜 빡세네 오케이 오케이 열기 재활용 됐고요 헉 눈앞에 다가왔어 낭빈의 일절 없어 매연까지 재활용하는 거야 이제는 이대로 버텨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이거 뭐야 히람 타운 샌드 39세 아기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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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주는 중 이거는 큰 이야기는 아니고요 연구를 뭐하지 이제 연구를 뭐하지 이제 어 항공 어딨어 항공했으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딴 거 했잖아요 물론 해도 되긴 하는데 물론 해도 되긴 하는데 아 보자 거주지 단열 야 지금으로서는 그걸 늘리지 말고 아 근데 거주지 단열 10주? 성면 단열제 잠깐만 집에서 더러운 공기를 마시라고 이게 지금 열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는 집을 늘려야 되는 게 맞죠? 89 아 이거 하나당 20이기 때문에 이걸 뭐 늘릴 수 업그레이드 가능한 그런 건 없나 펌프잭은 이미 해가지고 펌프잭은 이미 해가지고 이미 연구해가지고 지혈반 발전소 석탄 액화기 아 이거 해야되겠다 석탄이 지금 많은데 아직 석탄이 좀 있거든 비위생 약관 증가 질병 약관 증가 석탄 60에 80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건설비용이 근데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 석탄을 용이하여 석탄을 용이하여 석유를 생산하는 대신 아 둘 중에 어 이거는 뉴 런던인 말에 들어주고 얼마 남은 거지? 기야아 기야아아 기야아아 무서워요 182명 동사 그래도 배고픔은 없어서 다행이네 어? 적어도 춥고 배고프고가 아니라 춥기만한 곳이잖아 지금 50명으로 늘었다 이거 지금 잠깐만 이제 여기 보내기는 위험한 건가? 폭풍에 의해 차단됨 오 이렇게 뜨는구나 여기 10명 보내고 일단 최대한 멀리 보내는 게 좋겠군요 위쪽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어 어 어 여기하고 여기는 이미 지나가는 곳이라 30명 30명 폭풍에 의해서 지금 여기 그것도 끊겼네 이거 돌리고 아직 인원을 받을 준비는 안 됐고 20명 가자 너희들 그거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도시가 마비돼서 돌아올 수 없을 거거든 이거 돌려 살짝 돌리자 석탄 재고량은 계속 늘어나는 게 좋으니까 근데 13,000에서 이제 안 늘어나는 건가? 꽉 차면 늘어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비활성화를 하잖아요 아이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얼어 좀 지금 이게 더 중요해 지금 인구보다 지금 이게 부족해서 이걸 집 지우면 또 이거 20 20명이잖아요 그럼 이건 4개나 지워야 돼요 이거 사람 사는데 4개는 지워야 되는데 이거 되냐고 열기 40 10 맞냐고 이거 200 쓰면 이거 이제 이거 이제 거의 못 쓰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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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사람을 한 번에 포용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 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오우 순식간에 마이너스 잠깐만 비축허브를 하나 더 만들까? 심량허브 하나 더 만들고 그냥 뭐 이쪽에다가 만들고 얼마냐 이거 50? 50 정도면 쓸만하지 잠깐만 잠깐만 하나 더 만들고 어차피 지금 여기 런던 말고 오래된 드레드노트 거기서 지금 사람이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 죽어나가는 중이라 마이너스 83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 지금 물자가 끊겨서 그런건데 여기가 지금 너희가 좀 보내줘야 할 것 같다 아이고 조금만 보내주고 어이구 너무 다 뺏어가는 건 좀 그러니까 됐고 근데 올 수가 있나? 지금 폭풍우가 눈앞에 있네 와 진짜 완전 눈앞이야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겠어? 오케이 좋아 이대로 지내봅시다 집 지어줄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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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라 온다 온다 왔다 왔다 다 얼어 죽을거야 화이트하우스로 인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와 문 열어자 들여보내자 180명 동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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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라고? 대박 벼라 과부가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얼마나 가려나 이거 여기까지네 온도가 높아지는 때가 오긴 하네요 와 와 야 줄어드는 속도 벗어 야 잠깐만 많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줄어드는 양이 굉장하잖아 아 이 정도면 이 드레드노트에 사람을 좀 많이 보내놓을 걸 그랬다 그래놓고 다시 데리고 오면 되잖아 저 집 없는 사람 잠깐 보냈다가 아 다시 일로 데리고 올 걸 그랬다 그러면은 사망할 일도 없잖아 일단 최대한을 보내야겠는데 용량 미달 뭐야 와 지나가려면 꽤 걸리겠는데요 자 기다려 봅시다 견뎌야지 뭐 어떻게 죽진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인구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 안 그래? 테슬라 구덩이 고갈 임박 실제로 날씨가 이렇게 블리자드가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남극이나 북극도 아직 괜찮아 와 식량이 좀 문제네 사람이 드럽게 많아가지고 사람을 추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은 없나? 뭐야 위원장님 신앙 수호자들이 화이트아웃 중 도시 내 모든 분만 병동으로 가는 열기를 증가시켰습니다 영아들이 몸이 불경한 한파에 손상되지 않고 주님의 빛 속에서 오래도록 따뜻해지기를 한 신앙 수호자가 말했습니다 결코 의수족을 차게 되는 일이 없기를 하긴 여기는 의족 많겠다 살이 다 썩고 이러면 잘라내야 되니까 진화론자들은 격려했습니다 웃기는 소리군요 아이들이 한파로 손상되면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이른 팔다리는 더 좋은 수족을 갈아 끼우면 되고요 병동 기온을 도시 내 다른 시설에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불필요한 조사예요 이거는 그래도 매우 많이 악화 얼마나 악화되려나 굉장히 굉장한 신임을 얻고 있는데 매우 많이 악화가 얼마나 되려나 기름은 아직 괜찮은데 252주 남아서 괜찮은데 관계가 게이지가 지금 얼마나 깎이는지가 다시 올리면 돼 신앙 수호자들 말 들어주면 또 이렇게 슬랩 슬랩 이렇게 올라가잖아 관계 개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질병 감소 추위로 인한 질병 감소 이건 딱히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약간 근데 이게 문제야 이건 마이너스 30 열기 요구 거주지 마이너스 30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문제 되지 않을까 인구 줄이려면 잠깐만 질병 감소 사망자 감소 그러니까 인구를 줄이려면 질병 감소가 낫고 내가 인류에 대한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면 인간성을 평가를 하면은 이게 맞는데 지금 인간성에 대해 얘기하기는 좀 늦었는데 얘네가 은근히 무서운데 고민이 너무 된다 이거 왜 이렇게 고민되지? 좀 날뛰기는 해 해볼까? 얼마나 줄어들어? 에이 뭐 별 차이 없네 생각보다 별 차이 없는데요 밥이 문제다 밥이 진짜 문제다 잠깐만 우와 이것도 이제 끝났네 이것도 이제 철거하고 다들 아직 괜찮은가 아직 괜찮은가 이거는 지금 되고 증기심 이거 뭐야 한파의 원인을 연구하던 연구소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훈련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발전기 도시와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던 장비도 그대로 있다 정찰대 활동에 활용한다 이거 일단 활용하고 근데 지금 오솔길 연결 못하니까 두고 자재가 많이 있네 자재가 많이 있네 자재가 많이 있네 이번에 이런 거 연결이 필요하긴 한 것 같거든요 이건 다른 데서 찾고 굳이 그냥 가져오자 지금 돌아오지 마 나중에 돌아올래? 지금 어차피 갈 수가 없어 기후로 인해 막힘 오 뭐야 이런 것도 뜨나? 야 이거 항공하니까 바로 연결이 되네 어쨌든 여기로 건반하고 어? 이건 석탄을 가져간다 이건 석탄이 나오네요 오케이 석탄을 가져오고 얘는 지금 꾸준히 생산 중이고 아 이게 지도 끝인가 보다 여기 아 탐사 자체가 불가능하네 지금 전체적으로 기후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구나 아 그러면 빨리 빨리 보내줘야 돼 이거 식량 줄어드는 게 너무 빨라 큰일 났어 식량 줄어드는 게 너무 빨라요 이건 일단 여기 좀 옮겨두고 와 너무 빠른데요 아예 다 안 되는 거구나 178명 동사 와씨 소리 무서운 거 봐 오 들어왔다 야 이거 식량 큰일 났는데 잠깐만 언제까지야 바람소리 살벌하네 바람소리 살벌하네 올까지 안 와도 되잖아 이 날씨 시민을 보내면 사망을 하려나? 약간 이렇게 여기 노동력을 이렇게 보는 아니 궁금해서 지르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궁금해가지고 약간 먹는 입을 좀 줄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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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 효율성을 어 이렇게 아 안되네 아예 안되네 안되네요 안되네 진작에 오기 전에 사람 좀 보냈어야 됐어 줄어드는 게 상당한데 680 잠깐만 상당하면 늘리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안 만들어지네 아예 밖으로 안 나와서 아예 됐다 잠깐만 하나 하나짜리고 이거 두개고 세개짜리 어 어 이날씨에 사람이 나갈 수 있어? 어 나갈 수 있어? 어 나갈 수 있어 어 일하고 있어 이게 일이 되네 그럼 진작에 많이 지을 걸 그랬네 여기서 허브를 하나만 더 짓고 어 땅을 파야돼 어 보니까 어 어디가 효율이 있을까 여기가 효율이 있을 거 같으니까 이렇게 파자 발전기 어 잠깐만 저장 저장 어 발전기 과부아 잠깐만 잠깐 낮추고 일은 하는구나 그래도 176명 동사 으틀 수 없다 으틀 수 없다 아 애매하네 잠깐만 이거 허브를 먼저 짓고 이거 짓고 허어 와 많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게 아니구나 많은 게 아니구나 235? 아 이 정도 이 정도만 지어도 되겠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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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마자 아 됐다 살아남았어 여러분 지나갔다 안정적이군요 지나갔어요 여전한 화이트아웃의 위험 3장으로 넘어갔다 화이트아웃이 잦아들면서 얼음이 사라졌지만 뉴 런던을 영원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입니다 화이트아웃은 끝나지 않았어요 또 있네 화이트아웃 시기에 공포가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신앙 수호자들이 묻습니다 화이트아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티려면 발전기를 더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기심이 많이 필요하죠 아주 많이 그만한 수에 증기심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바로 파괴된 윈터홈 발전기의 금속 뿌리입니다 신앙 수호자들은 최대한 빨리 저주받은 도시로 원정을 떠나자고 요구합니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발전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오케이 3장 윈터홈으로 돌아가기 어떻게 하는 걸까 윈터홈을 새 2주지로 전환 협곡을 지나 저주받은 계곡에는 윈터홈 페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정찰대가 발을 들이기 꺼리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증기심 없이는 우리 발전기의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윈터홈에 도착하고 주변 지역을 개척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윈터홈으로의 귀환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윈터홈 윈터홈 이라는 건 지금 내가 탐사해서 찾아야 한다는 거지 이주 준비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도시를 찾아야 한다는 거잖아 45명 어디일까 어디일까 이거 방향 잘 잡아야 되는데 아 어 증기계곡 어 증기계곡이다 야 잠깐만 조립식 건물 400이나 필요해? 아이 미친 조립식 건물 이게 지금 중요한 거라 이거 일단 증기심 을 가져오고 없는 상황이니까 아 이게 끝났어? 아 젠장 이게 없어 이게 큰일났어 이게 없어 이거 조립식 건물 이걸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이거 좀 지나가고 여기 탐험을 좀 해야 되겠다 아 큰일났네 아 맞다 저걸 더 만들어야 되지 드디어 찾아온 온기 도시내의 삶은 뉴런 역사상 뉴런던 역사상 가장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시민들을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로 거리를 걷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벗을 수 없었던 덮개 코트 겹겹이 입은 옷을 드디어 벗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기운이 따뜻합니다 시민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과연 이 행복이 쭉 이어질지 걱정하지요 신뢰도가 그래도 나름은 신뢰도가 상승했어요 아이고 사람 그만받으면 안돼 그만받고 싶네 아 보니까 어 맞아 그거 만들 아 근데 그걸 만들 얘를 이걸 돌리고 있었는데 안되겠다 이걸 돌리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어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어 이게 지금 200개나 100개? 100개 들어가? 이걸로 쌓아야 돼 자재를 소비해서 자재 많으니까 자재 많으니까 근데 이 오래된 드레드노트는 약간 그거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 뭐야 노동인구가 왜 이렇게 없어졌어 갑자기 창고 에블린 수녀 갓난아기를 가슴에 품고 온기를 전달하는 중 오 주여 이 갓난아기를 살려 온기를 주소서 아기를 온전하게 이 끔찍한 추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소서 진화론자들은 아기가 무슨 기계라도 되는 듯 재조립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너무 약하고 미숙하게 태어나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주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셨어 있는 그대로 완벽한 너를 말이야 내가 너를 살리겠어 그래 아가 마음껏 울렴 내가 따뜻하게 해줄 테니 신앙론자들은 성전이 더럽혀질 경우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대립이 진짜 골치 아프겠네 나중에 골 때리겠는데 진짜 식량 이제 좀 많이 늘어나요 다시 어 뭐야 범죄 뭐야 물자가 부족하면 범죄가 늘어난다고 너도 일단은 교대 근무 돌려 비상구 교대 근무 두 개 돌리고 헉 이게 뭐야 압력점? 위원장님 진화론자들이 벌거벗은 채 거래를 활보도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옷이 제공하는 하찮은 열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열 장치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헉! 따뜻한 낙원을 위해 윈터홈을 약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대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바로 따뜻한 낙원이니까요 한파에 적응하면 어디를 가도 따뜻할 것입니다 점점 미쳐가는데요? 이성적일 줄 알았더니 점점 미쳐가는데? 신앙론자들은 다른 신앙론자들은 다른 시민들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설득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 모습에 격분했습니다 이 불교감을 즉시 저지해달라고 합니다 낯의 노출 금지 당연히 금지지 허용 뭐야? 낯의 노출 허용하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 계속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우아 그러면 이건 금지지 당연히 진화론자 열이 증가? 근데 진화론자 지금 나 아 오케이 일단 증가시키고 열의를 감소시켜 아 파벌적으로 지지를 한 번 더 해? 얘네 지금 잠깐만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열이 감소시키는 게 이것뿐이라서 아 낯을 일단 하나 줄여 하나 줄이고 괜찮게 자 하나 줄이고 기다린 다음에 교도소 연구를 빨리 해야 되겠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들은 당장 쳐 넣어야 되는 어? 자 보자 범죄가 매우 많이 감소 영구 종토인이 지금 500까지 증가 신뢰가 약간 하락 긴장이 약간 증가 긴장이 약간 증가 어 어 이거 비상금물 일단 두개 돌리고 이거 비상금물 일단 두개 돌리고 네 여기 다시 지나갔나? 아니 이거 400 이거부터 열어야 되겠죠? 바로 갈 수 있나? 아 증기계고 수명 보내고 자재 자재도 필요하긴 해 증기심 증기심을 지금 좀 많이 모아야 할 때인 것 같거든요 여기 10명 보내고 여기 10명 보내고 여기 오면 보내고 싶은데 물자 25명이 안 돼 10명 오케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내자 어우 식량 과잉 여기도 식량이 넘쳐나네 많은 쪽으로 일단 보내 좀 보내고 좀 보내고 5208주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5208주야 이거 봐 이 사람들이 약간 고블린 같다 이렇게 두건 쓰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RPG의 고블린이라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안 들어? 여기도 5760이라 여기도 5760이라 이건 이건 여기가 지금 그게 있나 여기 펌프잭 없는 데가 있나? 여기 펌프잭 없는 데가 있나? 아 여기도 없.. 아 여기 없구나 없었구나 있는 줄 알았더니 제일 먼저 지은 곳에 없었네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 와우에서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고블린 느낌 여기는 조금 남았으니까 일단 두고 100 좀만 기다리자 여기가 무한 채굴이 있더라도 여기가 무한 채굴이 있더라도 여기가 무한 채굴이 있더라도 석탄을 석탄을 그거 있지 않아? 석탄을 이거 이거 이것도 지금 석유가 막 엄청 모자른 게 아니라서 그래도 예방하면 좋으니까 잠깐만 연료 허브 연료 비축허브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뭐 관련 없는 곳에 지어도 되는구나 연료 비축이 이거 여기 하나 연료 비축허브를 좀 많이 만들자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노동력 만 7천명이나 있는데 노동력이 또 요만큼이야? 그럼 여기 놀고 있는 사람 데려오면 되지 여기 얼마나 있지? 660명? 약간 300명만 일단 보내자 여기 식량 비축 창고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여기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만들어도 되나? 여기 공장에 붙여서 만들어도 되는 건가? 여기가 식량 조달이 되게 잘되고 있어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만들어 두고 그냥 어? 어 뭐야? 연장근무 하다가 사람 잡을 거 같으니까 일단 두고 산업 단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좀 차면은 이걸 하나 더 만들자 탐험 위주로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이 여긴 이제 파괴 여긴 이제 파괴 여긴 이제 부십시다 여기는 이쪽 자원은 이미 고갈됐기 때문에 식량은 제때제때 모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과부하 내려가는 거 진짜 오래 걸린다 770명? 하나 더 만드는 게 괜찮으려나?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하나 더 만들고 하나는 이거 돌릴 생각이거든요 물자 물자는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집결을 시작함 안 돼! 위원장님을 향한 지지로 들튼 진화론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위원장님의 이름을 연호하며 다른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 돼! 모든 사람들을 낯의 인간으로 만들 수 없어 진화론자들은 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의 시정 방향을 지지하는 지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지지에 다른 시민들도 휩쓸리면서 지폐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자원 생산 효율 증가가 좋은 것 같아 돈보다는 자원 생산 효율 증가로 가자 자원 생산 효율 증가가 오 돈 많아진 거 보소 1400은 언제 모였지? 돈이 왜 이렇게 많니? 개부장 돈 짱 많아 그렇게 돈에 헐떡이는 데가 어 일단 너는 넌 이거 이거 돌리고 오케이 노동역이요? 돌려 쓰잖아요 데리고 오면 돼요 지금 저기 일 안 하는 사람 많아 저거 300명 아직 쉬고 있어 위원장님 건강한 노동자가 더 필요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 회전 연구하기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관계 회전 연구하기 인구를 늘리기로 약속한다 아 오케이 관계 회전 연구하자 뭐 마이너스도 없는데 뭐 문제 될 거 뭐 있어 문제 될 거 뭐 있어? 보조 치료 설비회 주관 오케이 교도소는 됐고 자 어딨어 사회적인 문제 관계 중심으로 인구 성장을 결국엔 인구 성장 증가자라 얼마나 증가하는데 그냥 1000명을 1000명 받기에 할 걸 그랬나 아 사람 너무 많아지는 거 스트레스네 시민들에게 새로운 배우자를 지정해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라든가 지금 이거 그거잖아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자는 거야 죽으면 결혼한다기보단 내가 봤을 때 정기적으로 새로운 배우자를 지정한다 약간 돌아가면서 아내를 바꾼다 뭐 이런 건가 아니 이거 윤리에 좀 잠깐만 내 사상에는 좀 어긋나는데 일단 해야겠다 내 사상에는 약간 남편을 바꿀 수도 있다고 아 뭐 그건 그런데 근데 지금 여자가 일을 안 하고 있잖아 여자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교도소를 일단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데려올 수 있어 이거 지금 아직 사람이 많이 있거든 2200명 데려올 수 있어 아직 많아 잠깐만 데려올 것이냐 잠깐만 아니면 있는 사람들을 뭐 지금 260명이 있는 거지 지금 260명이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계속 이것만 돌리면 되는 터라 260명을 일단은 150명만 150명만 한 이만큼만 데리고 와봐 그리고 지금 데려올 사람 되게 많아 여기 400차면은 바로 열고 어 뭐야 정착 핫스프링스 정착지 인구 3500명 어 새로운 도시 발견했다 천연 온천이 만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여기며 이를 마음 깊이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엉성한 온실과 지하가옥에서 근근히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고 조금의 나약함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외부인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득하거나 위협한다면 우리 중 아프니들을 천연 온천수로 아프니들이 천연 온천수를 이용 하도록 허락할지 모릅니다 오 무력으로 접근을 편입시킨다 높은 산길 적화장과 끝없는 평원 어딘가에 있는 버섯 실험장을 재건해주면 온천 이용을 허락하겠다 끝없는 평원 어딘가 끝없는 평원이 어디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탐험해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 아 귀찮은데 경비대 30 무력으로 밀어붙여? 절벽 아래 수많은 작은 둔덕이 정찰대에 주의를 끌었습니다 영화 시체 영화 시체가 수백구 발견됐대 아이들을 아이들을 밖에 버린 거야? 이 도시는 아이들을 내보내버린 거야? 내봤을 땐 뭐 어디에 지어주고 타협하는 거 지금으로서는 먹고 살기 빡빡한데 도움이 안 돼 잠깐만 지금 경비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경비대 지금 24명이잖아 심지어 과잉인데 더 늘려도 괜찮은 걸까? 나 살짝 걱정되는데 더 늘려도 괜찮으려나? 땅이 하나 무자러네 노동력이 아직 부족해서 언제 오냐 한참 걸리네 어 인구 늘어났다 집을 좀 짓긴 해야 되거든요 땅을 좀 늘려야 돼 아 입이 좀 많아졌다 입이 늘어났어 입이 늘어났네 그니까 지금 경비대를 하나 더 과잉이라고 써져있는 거 보면 이것도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음 뭐 그런 말은 딱히 없네 하나만 더 지워볼까? 이 위쪽으로 가는 길목을 아 내어주는구나 능선 증기계곡이라 했잖아 윈터홈이 어딜까? 아니 윈터홈이 어디야 윈터홈 페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야? 길 설정 잘해야 되는데 복불복 맞아요? 복불복 맞아? 자 가볼까요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지나간 곳 부터 한번 볼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을 것 같거든 느낌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여기는 좀 생각해보고 얘네는 여기랑 여기 길을 건설하면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 아 얘네들도 나중에 괜찮게 쓸 것 같은데 20명 24명 아 이게 안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아 이렇게 5주나 기다려야 돼? 놀랬냐? 흠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326에 집을 집을 지어야지 117명이 환자로 등록됐다고 이거 병원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 집을 지어주고 아 이거 집 한 채만 더 짓자 이거 좀 쌓이면은 한 채만 더 짓게 여기도 여기도 좀 괜찮은 곳이네 이 틈 나쁘지 않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지어놨잖아 여기도 나쁘지 않다 인구 그만 받아도 될 것 같다고요? 인구를 그만 받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법을 좀 바꿀까? 법을 좀 바꿀까요? 아 근데 이거 괜찮나? 법 좀 바꿀까? 어딨어 외부인 허용 금지 아 근데 돈이 많아져 극소로 증가해요 어차피 극소 증가예요 극소 증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내가 외부에서 데려오는 애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천명씩 증가하는 거라서 법령 제정하기는 애매하고 이대로가 맞는 것 같아 지을 수 있을 때 지워놓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도 열기 20이나 되거든 여기 하나 만들자 어우 근데 이건 모두 충족하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더 모이면 더 모이면은 자제를 좀 자제 자제를 어 뭐야 올리샤피 27살 사업가 가게 계단을 빗자루로 쓰는 중 내 첫 가게 내 스스로 땀을 흘려 얻은 가게 쉴 틈 없이 일하고 집중해서 결실을 본 거야 이 도시에서 능력과 금면이 보장된 보장받는다는 사실이 점점 증명되어 가고 있어 다음에는 길모퉁이에 있는 가게를 인수하겠어 사업을 확장하는 거야 모퉁이마다 올리의 상점이 생애태리 두고 봐 내 가치를 증명하겠어 합당한 가격도 책정하고 아 오케이 이익이 좀 늘어났네요 자재가 자재 구역을 하나 이걸 이제 여기 만들어야 돼 이걸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얘네도 여기 빨리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얼마 없어서 사실 여기 먼저 빨리 돌리는 게 좋겠다 지금 연구도 또 하나 돌리자 이제는 사람들이 막 뭐 해달라 해달라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네 생각보다 조종해 조용해졌는데 공장 자재가 늘어나는 대신에 자재가 늘어나는 대신에 이거는 진화론자 말 듣자 이거는 이건 늘릴 필요 없어 그냥 노동력 써서 20 열기에다가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다만은 재활용 공장으로 가자 이제 뉴런던인의 신인만 얻으면 되는 거야 아 나 너무 체치 잘하고 있었어 으쓱으쓱 하는데 아 이거 인구 성장 매우 많이 증감 이거 아 안하고 싶은데 안하고 싶은데 누가 제 29명이야 아 근데 내가 봐도 솔직히 말하면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배우자를 지정해 출산율을 극대화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투표해 볼까 그냥 투표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50인데 그냥 투표해 보자 50넣어 아 거부됐네 거부됐네 아 거부됐네 미안하다 부결됐다 어쩔 수 없지 아휴 흑화까지는 3주 3일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무슨 흑화까지 아휴 흑화까지 즉 아직 연구 안되어 있으니까 좀 기다리자 물자 생산 좀 한번 돌려볼까 조금 올라봤자 이게 뭔 의미가 있다고 기상관측소 한때 윈터물 위에 기온하강을 예측하는 전초기지 어 찾았다 여기인가 멀리서도 꼭대기를 볼 수 있어 뉴 런던을 향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세우기 좋다 근처인가 윈터홈 다리 찾았다 그럼 여기네 여기네 저주받은 개구 여기서 가는게 나은거겠지 일로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걸려 5주나 걸리는거야 레오나드 서트 23살 시계공 손목시계 수리중 기술적 발전 고차원적인 발명품 기계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를 상상해봐 언젠가는 자동기계를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 설계 방식도 개선할 수 있을거야 사람의 요구에 더 적합하게 절대로 고장나지 않게 약간 장인들이 많아지는 느낌인데 도시가 자원이 얼마나 있니 어이구 좀 넘겨줘도 되겠다 여기도 좀 넘겨줘도 되겠네 더 옆에서 가져오는 양이 생각보다 많네 여긴 벌써 다 썼어? 주질 말아야겠구만 이게 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모자르네 여기서 써버리니까 의미가 없네 내가 창고를 안 지웠나? 식량 비축 연료 비축 아 자재 비축을 안해놔서 그렇구나 여기 창고를 안 지워놔 아닌데 비축구에 쌓이질 않는구나 지워봤자 소용이 없겠네 자재가 캐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재의 희소성 여기로 들어가는 자재를 좀 더 찾아야겠는데 여긴 일단 갖고 14주나 걸리네 6명 일단은 다시 도시로 갑시다 윈더홈이요? 시키는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채굴 구역을 더 만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애초에 아 맞다 여기 조립식 건물 있지 나 여기 지금 이 땅을 버려놨구나 와 이 땅을 버려놨네 여기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여긴 집회 중이고 집을 더 지어줘야 되나? 집을 이거 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재활용 공장 나왔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만들어야 되거든 이것도 이거는 필요할 때 만들자 필요할 때 만들고 석유가 아직 그렇게 막 모자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90이니까 하나만 더 만들자 관계를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군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안정이라고 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조금 동그라미가 커지긴 했어도 이게 한 곳에 하나밖에 안 되나? 사람을 늘릴 수는 없나? 음 환풍탑을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 여러 개 있으면 그래도 음 땅을 다 가져가버려서 이게 쓸데가 없네 얘네가 그게 안 되고 땅이 없구나 땅이 없구나 이렇게 이쪽으로 뚫고 훈련이에요? 이러면 사람이 늘어나나? 정찰대 훈련 아 이거는 그냥 위협 수준 감소네요 탐험 시간 감소 위협 수준 감소 이거는 위협 수준 감소로 갈까? 적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의 기존 기술을 가르친다 기계식 길잡이 정찰대 길잡이 정찰대로 하자 이걸로 하고 야 이게 늘어나는 것도 처음 보네 또 추울 때가 찾아오고 있어 보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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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은 보내주자 그게 맞는 거 같아 야금야금이어도 어 뭐가 또 나왔다 진화론자의 화물선적장 연구 성공 위원장님 진화론자들이 새로운 구역으로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구역에 무대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중에 충돌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최근 집회에서 화물선적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연구 결과 유인 화물선적장을 2시에 제안했습니다 준비는 저희가 다 끝내놓았습니다 남은 건 위원장님이 투표를 여는 것 뿐이죠 그들은 법안에 대한 당신의 지지 서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유인 화물선적장이 뭐야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어때 이게 뭔데 아 아 항공로 수송 용량 전초기지 자원 생산량이 매우 많이 증가한대 헐 대박 제대로 못 읽었어 지금 약간 밥 먹고 나서 좀 이렇게 해줬거든요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어디 짓는 거지 근데 이것도 이런데다가 짓는 거 같은데 아이고 이런데다 짓는 건가 이런데다 짓는 건가 지금 확장이 안 되니까 지금 확장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거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자 그렇지 됐고 이것만 일단 진행을 하죠 어 근데 신뢰도가 좀 많이 줄어 가고 있는데 뉴 런던인의 말을 좀 들어 줘야겠는데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어 이만큼이었는데 그새 이만큼 줄었어 런던인 삼아 런던인 삼아 뭐가 문제야 뭐 하나 들어줘야겠네 뭐 하나 들어줘야겠네 뭐 뭐 주지 오 아 이거 좀 필요할 것 같다 수입이 줄고 질병 약간 주거 타워가 10주거 늘어난다는 거 좋은 거거든요 지금 지어놓은 거에서 주거지 좀 늘어나면 괜찮거든요 오 용구동토인 사람이 근데 많이 분배가 됐네 신앙수호자가 늘어나면서 이건 뉴 런던인 말 듣자 나쁘지 않아 이거 하면 조금 신뢰도는 오를 거야 아니야 이런 거 됐어 구라쟁이로 살고 싶지 않아 여기 다 돌아왔나? 24명? 24명? 어? 아 찾았다 아 여기 아니잖아 잠깐만 이렇게잖아 어 됐다 윈터홈의 페어 찾았다 윈터홈은 끔찍한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부패한 인물들이 연달아 이곳의 지도자가 되면서 도시의 발전기를 한 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프로스트 펑크 원의 나 그러니까 쫓겨난 거야 마침내 유능한 대장이 이곳을 이끌기 시작했어 이곳에 이미 발전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폭발 직전의 상태였지요 이곳의 시민들은 모든 세간을 챙겨 근처에 드레드 노트를 타고 영구 동토에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이 폐회와 아직 귀중한 자원이 일부가 남아있다는 소문이 떠돌지만 정찰대에는 지명균열에 누출되는 유독가스와 밤마다 울부짖는 유령들이 들어와 이곳에 발해들일 꺼련대 헉 유독가스? 일단 유독가스가 나온다고? 여기에 드레드 노트가 있고 도시의 이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가 부족합니다 더 많은 거주지를 건설해야 된다고? 여기 먼저 활성화를 시켜야되나보네 경로 연결 어... 이쪽으로 최대한 아... 일로가? 일자로 연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히 돌아가서 오래 걸리는 것보단 낫지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연결을 연결이야 뭐 다시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연결해놓고 잠깐만 좀 돌리고 좀 돌리고 인구가 3천명이나 증가했어 인구가 3천명이나 증가했어 인구가 3천명이나 증가했어 어... 이제 안 생기겠다 인구 진행... 빵 됐어 이 이상으로 안 늘어나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 좀 분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4명 증기심 9명 여기 가고 18명이나 필요해? 잠깐만 여길 보내자 뒤쪽에 한번 봐야 되겠어 아! 아 그새 고장났어? 아 정말 언제 고장났어 이거 됐고 법안 일단 보죠 법안 되고 나서 요즘 멋있지 않아? 이거 속도 바꿀 때마다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거 진화론자들과의 관계가 감소해 당신을 지지하는 지폐를 열 의지를 잃었대 관계 개선을 하라고? 그래도 열의가 사라졌다 심한 기침 위원장님 재활용 열기를 거주지 구역에 공급이 시작한 후 만성 폐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재활용대는 열기가 줄더라도 약자를 보살핀다 아니 사람도 많은데 아 이런 생각 자꾸 하면 안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만큼 불안함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이렇게 가자 질병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질병도 연구를 더 하면 되지 질병 연구를 더 해가지고 아니면은 헉! 기다려 기다려 뉴 런던인 기다려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네 의지 한번 들어줄게 어우 갑자기 빨간색 떠서 흠칫하네 흠칫해 병원 하나만 더 지을까요? 여기를 넓히자 아 여기는 도시가 애매해져 버렸네 오줌 가능하게 껴가지고 확장을 하고 병원 하나만 더 짓고 지금 병원이 하나뿐이라서 그런긴 한데 이거 하나 짓고 진화론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진화론자랑 신앙수호자랑 진짜 완전 정반대구나 진화론자들은 무조건 자원생산 효율 증가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자원만이 살 길이야 지금 자원만이 살 길이다 거주지 지구 거주지 지구 오 일단 병원을 병원을 여기다 짓고 어 어 잠깐만 병원을 두개 지우면은 이게 감소가 더 증가하나 모르겠네 약간 질병에 관한 연구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거주지 지구를 한 개만 더 지워 한 개만 더 지워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전혀 믿음이 안 간대 이렇게 하고 너 어디야 연구를 연구를 나중에 큰일 날 걸 대비해서 연구를 나중에 큰일 날 걸 대비해서 질병 감소 질병 감소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대 치료하는 거니까 사상자 발생해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민을 어 우리나라 시민을 소중히 해야지 사상자가 발생해도 용도라니 아 용구 근데 이게 두가지고 이게 하나인데 지금은 질병 감소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질병 감소가 필요해 아니야 이건 이걸로 가자 두개여도 하나가 많이 필요하긴 하니까 진화론자 요구 충조 얘네 둘 챙길 때가 왔어요 지금 야 지금 석탄 쓰는 거 아직 그거니까 창고를 더 늘려야겠는데 이거 연료 비축 창고 하나만 더 늘리죠 이거 다 지어졌나? 어딨어? 음 이건 다 지어줬고 이러면 오케이 더 만들어주고 가끔씩 이거 한번 봐주면서 가끔씩 이거 한번 봐주면서 자원 좀 세벼 오고 자원 조금 세벼 오고 자원 조금 세벼 오고 밥도 좀 세벼 오고 이렇게 조금씩 어 얘네들 지금 내가 옮겨놓은 거 여기 오케이 일단 이만큼 두고 오케이 지금 옆에는 창고야 그저 창고 스펜서 요네 요네네 요네 스물두 살 파이프 정비공 열 파이프를 기계 배기구에 연결하는 중 됐다 이제 네가 내뿜는 연기가 쓸모있어질 거야 그 물러 터진 멍청이들이 필터로 시스템을 망치려고 하다니 믿기질 않아 뭐 때문에? 끙끙된 노인네들 몇 년 더 살게 하려고? 폐병 걸려서 어차피 죽을 꼬맹이한테 자원을 낭비하려고? 안되지 죽을 거면 빨리 죽으라고 해 기계로 연명하는 목숨은 살 가치가 없어 아 난 저런 사람을 키우지 않았는데 어허 나는 저런 사람을 어허 이건 여기를 뚫어야겠다 이렇게 뚫자 뚫어버리고 아직은 무난 무난쓰 아직은 무난해 줄 거 없어 줄 거 없어 줄 거 없어 우리 갑자기 왜 부족해지냐 대량 생산 물자 법령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다고? 하.. 또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또 나왔어 그놈의 대량 생산 그만 좀 하면 안되나 오케이 보존치료 올라갑니다 어... 그 다음에 연구 또 돌려 필요한 거 연구 또 돌려 잠시만요 이게 뭐야 채집 효율이 올라간다 아니야 채집 효율 같은 거는 필요 없어 어쨌든 빨리 캐는 거기 때문에 아냐 효율이면은 그건가? 저기 더 많이 캐는 건가? 제약 뭐야 약! 약은 아직 안해도 될 거 같고 인근 구역에 온 환자들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면 필요가 없고 새로운 노동 모델 뭐야? 새로운 노동 모델은 좀 이상한데? 약간 억양이 좀 이상한데? 어... 아... 아 맞다 제재소를 안 만들었네 제재소 지금 내가 아... 이거 이걸 지금 만들어야 효율이 더 좋은데 물론 공기가 좀 나빠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비위생 나쁘지 않아서 생각을 못했네 여기는 확장을 하자 아 확장을 이렇게 하고 연구 연구 아 진짜 진짜 뭐하지? 전초기지 운영은 뭐지? 아... 이건 뭐야? 아... 그 거기 탐험하면서 전초기지 지은 거 어... 노동 보상 노동 보상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성과급을 주는 거야 자원 생산 효율 약간 증가 아... 아... 지금으로선 진화론자 뉴 런던인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하... 하... 질병 매우 많이 감소 노동 590 오케이 이런 거 미리 발전하면 좋지 미리 발전하면 좋기 때문에 이거 해주고 여기 지금 됐죠 와 나 여기까지 관리되려나 휴업이 예상됩니다 계곡 아래로 눈사태를 일으켜 균형 일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도시의 기술적 뿌리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된대 준비를 단단히 한다 항공로를 건설하면 되는 거구나 나 지금 이렇게 되고 오래 걸리는 길은 항공로로 한방에 얜 다 떨어졌고 여기는 증기심 가져오라 해 여긴 다 했고 여기도 나중에 돌아온다 여긴 식량이네 이건 뉴런던으로 가져와 아 근데 사람이 없다 지금 근데 연구 관련 중에 그런 거 못 본 거 같은데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 단단히 준비를 하면은 일단 아픈 거 일단 이거 하면 되고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 자원 난방? 난방? 아니야 난방? 연료 여긴 다 연료 관련된 거잖아 개량용 펌프 잭 어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뭘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지? 뭘까 숫공장 별로 잘 아 정착지 난방 한파 수용을 맹세해야 연구할 수 있다고? 한파 수용이 뭐지? 한파 수용을 맹세해야 된다고? 그게 뭐야 여곽이요? 아 뭔지 알 것 같네 아까 그 어디 있을까? 아 여깄다 요가탑 근데 환풍탑을 해가지고 천연익기를 통해 대기를 순환시킨다 대기를 분산시킨다 자동화 노력 이런 건 됐고 온실 아 뭐지? 근데 이미 여과탑을 해서 이걸 해가지고 이거 뒤에 열린 게 폐기물인가? 와 진짜 모르겠네 저기 그냥 갔다가 박살나면 어떡하지? 사람 절반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아이고 사람 데려오면 되지 단단히 준비한다는 그 경고가 일단 다른 사람들 돌아오고 나면 한 번 더 해봐야지 사람 보내서 사람 조금 보내서 확인해도 되잖아요 뭔지 잘 모르니까 해봐도 될 것 같아 오 렉 걸려 뉴 런던인의 제안 위원장님 점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해 중인 사회봉사활동 법령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을 안 써봤는데 이거 아직 아직 한 번을 안 써봤는데 정찰대의 임무를 왜 도시에 온 아니 정찰대의 임무를 왜 온 도시가 도와야 하는 거지? 이 도시는 이미 살아남았어 생존을 위해 영구동토 타험을 해야 하는 시절을 지났다고 왜 이 일에 계속 매달리는 거야? 이 사람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이네 사회봉사활동 전면 폐지를 고려해야 할까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우 찬성 맞네 이건 그냥 찬성이면 되겠다 그럼 이제 나 또 대량 생산물짜리 이렇게 또 왔다 갔다 너 누가 좋고 알았어 안 할게 너 할게 안 할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좀 줄어들었어 얘랑 얘 대립하고 얘랑 얘 대립하나보자 의제 부여 사용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지금 관계 개선을 굳이 더 할 필요가 있나? 얘네는 약간 무시해도 될 것 같아 한 번 의제를 굳이 한 번 더 해가지고 불편하게 하면 무조건 다 들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하나 더 만들자 그냥 하나 더 만들어서 물자를 돌리자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노란색으로는 굳이 아직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두고 필요할 때만 강탈하고 이제는 안 들어준다고?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불만을 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이게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난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 너도 이거 올리고 아 어딨어 아직 괜찮아 20명 일단 가보자 아 아 무서워 아 이런 것까지 뜬다고? 이렇게 뜬다고? 윈터홈의 계곡으로 강화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뉴 런던의 자원 인력 주위를 이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도전할 준비가 되었나요? 잠깐만요 좀만 더 비축하고 가야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좀만 어 난 무서워요 사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기다려봐요 이것만 일단 다 하고 가자 이거 돌리고 있는 거 실내 관계 하락 괜찮이자 아니 뭔데 이거 왜 자재 캐는 거 채굴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나 저 경고 너무 무서운데 자재가 지금 모자르니까 여기서도 지금 모자른 거를 어 여기 자원은 그래도 다 털고 가야 되는 건가? 아 나 불안한데 무서운데 자원 아까울까봐 아까운 거를 떠나서 여기를 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 넘어간다 어쩐다 하는데 멀티인 건지 제대로 옮겨가는 건지 난 지금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폐를 참 길게 하네 저 노동인구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잠시 저희 잠시 하나씩만 줄이겠습니다 어 1300명으로 늘어났어 야 잠깐만 그렇게까지 갑자기 훌쩍 뛰었네 그니까 고용된 인력이 간다 했잖아요 3천4백명 늘었어 와 씨 이거 무한 증식인가요? 사람이 질병 상당해졌어 잠깐만 병원을 두개 지었음에도 안되겠다 나 이거 약간 걱정하긴 했는데 야 너 하나 빼자 그냥 너 하나 부수자 크게 증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채굴 어디있어 채굴 어디있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비축구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은데 여기 여기 어차피 있어가지고 얘는 만들 필요가 없고 이거 있으면 이거 있으면 괜찮고 석유는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가 여기가 집을 더 지워야 되네 집을 얼만큼 지워야 하는 거야? 미치겠네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120까지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춥다고? 자막 켜줄까? 별 의미가 없네 와 추울 때가 진짜 범죄가 상당하다고? 불리네 제약 연구소 제약 연구소 오케이 질병 내리게 이거 짓고 이걸 지울 수 아 일단 지울 수 있는 데다가 싹 짓고 철거하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교도소 어 흠 교도소 지으면 괜찮을거고 환풍탑을 하나 더 지워야 될 것 같은 근데 이거 하나 더 짓고 일단 진행해봐 싹 진행해봐 어떻게 되나 보자 감소중 증가중 심충 융해드릴리 생각보다 그게 되는구나 아..잠깐만 얜 감소중이니까 됐고 안정안정 음..얘는 어떻게 해야되지 이 상태로 한번 가봐 여기다 일단 저장을 하고 이 상태로 한번 저장을 할게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이 상태로 저장하고 윈터홈 가자 윈터홈 가보자 가봅시다 오 위원장님 신앙수호자의 극단주의자 집단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윈터홈으로 떠날 이주자 집단에 진화론자 지도층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뉴 런던에서 불화의 씨앗이었습니다 아.. 모두 한꺼번에 가자고 신앙수호자 구성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중 가장 열성적인 구성원들을 윈터홈 이주자 주요집단에 넣어주세요 그들이 없어지면 뉴 런던에서 시위가 사라질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화론자 지도층을 보내면 여기에 진화론자 세력이 커질 거란 말이야 경비대를 좀 늘리자 진화론자가 조금 더 있으면 뭐가 좀 달라지려나 아니야 본평하게 가 그냥 본평하게 가자 경비대 경비원 늘리는 것보다 13주 의해상 야영지 무친마을 자재 이거 마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마을 통해서 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얘네들은 뭐 별거 없네요 괜히 걱정했네 지금 이게 문제야 지금 이게 문제야 여기가 문젠데 아니 교도서를 지었는데도 교도서를 지었는데도 교도서를 지었는데도 그렇다고? 나 방금 교도서를 하나 지었잖아 경비대를 좀.. 아 오케이 여길 늘리고 여길 늘리고 경비대를 좀 늘린 다음에 와..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감시탑 늘리고 이거 사회봉사 관련해서 사회봉사를 없애라 반대가 37이나 있는데 탐험시간 약간 감소기네 그냥 없음으로 가 그러면 제안을 하고 반대가 37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쪽 한 명이라도 많은 쪽의 말을 들어주자고 폭파식 주조공장 필요없어 제재소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비위생이 증가하는데 아 지금 비위생이 문제라서 제재소가 나아 제재소가 약간 증가라서 많이 증가 매우 많이 증가거든요 일단은 넘어가자 일단은 그냥 넘어가 한번 넘어가 한번 넘어가고 한번 넘어가고 일단 한번 넘어갑시다 여기한테 의제부여 사용하고 식량을 좀 식량을 좀 식량을 많이 나오는데도 마이너스와 계속 찍히는 거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 이거 4개를 묶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아 너무 비효율이네 뭐 어때 여긴 또 왜 고장났어 와 마이너스 뜬다 괜찮아 아직 모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괜찮고 여긴 잠깐 멈춰봐 아 그럴까요 살짝만 줄일까요 한 두 칸씩만 줄일까 어딨어 아니지 줄이는 게 아니라 늘 잠깐만 이걸 줄이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져오면 돼가지고 여기도 나름 잘 모이고 있어가지고 식량이 뭐 부족하다 그러진 않는데 석유도 막 펑펑 나오네 그냥 석유도 그냥 넘쳐 흐르네 석유도 막 산유국이야 산유국 지금 석유가 아직 부족하지도 않아 돈도 아직 괜찮고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비위생 환풍탑을 크게 감소함을 해놨음에도 크게 증가랑 약간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이 안 되네 어떡하지 아 비위생 감소 여깄다 아 이거를 해야 되네 비위생 극도로 감소 크기 감소와 극도로 감소는 뭐야 극도로 감소가 더 그건가 극도로 감소가 더 많이 감소한다는 소린가 극도로 감소 극소로 증가 크게 감소가 더 큰 거구나 아 이거 뉴런던인 말 아니 봐봐요 극도로 감소가 더 큰 거가 아닌 게 극소로 증가가 극소로 증가가 크게 증가랑 글씨체 크기 차이 봐봐요 그러면은 크게 증가가 더 그거 아니에요 애초에 여기만 봐도 크게 감소니까 약간 증가라는 그 페널티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자재 생산량이 있어 자재를 같이 생산할 수 있다 극도로 감소가 도움이 되려나 근데 지금 극도로 감소로는 안 될 거 같거든요 크게 증가가 두 개나 있어 이걸로 갈게요 크게 감소가 맞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아 얘는 아직 아니고 마이너스긴 해도 아직 괜찮다 됐나? 6주 남았어? 아 다른 데는 어떻게 됐나 봐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 이거 뭐야 잔해 회수 5명 남은 사람도 회수하고 와 아닌가? 아 난 크게 감소가 맞지 않을까? 애초에 그 다른 사람들이랑 거 봤을 때도 이 질병 약간 증가고 여기는 뭐 비위생 증가고 막 그런 페널티 차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두 명이랑 이 두 명이랑 차이가 좀 컸었던 걸로 기억하고 아 극도인가? 극도인가? 나 또 이거 잘못했나? 아 그런가? 이미 늦긴 했어 근데 이미 늦었어 극도가 더 그거였나? 아 아 찝찝해졌구만 극도로 감소 그런 거예요? 아 아 아 근데 그런 거면 여기 페널티는 왜 이렇게 큰 거야? 그러면 그냥 이게 당연히 좋은 건데 이 두 명은 왜 페널티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건데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좋아서 이런 페널티가 있는 거 아니야? 좀 헷갈리네 몰라요 어차피 지금 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취소도 못하는데 뭐 취소도 못하는데 어떡해 어 저장 오 저장할 때 맞다 심장이 철렁철렁하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일부러 좋은 거니까 살짝에 뭐가 껴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뒤에는 이제 약간 증가인 대신에 없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건데 극소으로 증가 아 질병? 아 질병 오케이 뭐 질병이야 뭐 지금 찬성이 더 많으니까 이건 그냥 진행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황학첨가물 헐 보죠 뭐 이거 되는 거 한번 보죠 어떻게 나오지 오케이 도착 오마이갓 비위생이 좀 심해지긴 했어 좀만 기다려줘 헉 이게 뭐야 윈터홈 탐험대가 저주받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윈터홈 페어 아래에 있는 증기심을 손에 넣으면 뉴 런던의 발전기를 더 업그레이드하여 꿈도 꾸지 못했던 수준의 온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스인가 보다 석유 말고 가스인가 보다 그래서 아까 천연가스 어쩌고저고 한 거 같은데 가스로 돌리는 거 같아 그 유액가스 그 유액가스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아예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라 질병 천국이려나 아 독성 물질로 인터홈에 영원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재빨리 추출해야 됩니다 또는 독성 균열을 봉쇄하고 대부분의 증기심을 영원히 묻을 수도 있습니다 눈 사태를 일으켜 틈새를 메꾼 다음 남은 부분을 직접 신속하게 채우면 됩니다 아까 했던 그거군요 보자 아 땅을 갈라서 증기심을 파낸 다음에 빨리 추출한다 그냥 추출하지 말고 묻어라 인데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울 수 있다 파내면 쓸 수 없다는 거잖아 이건 굳이 팔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저 오래된 드레드노트 지역 있잖아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봐 여기 보이잖아 균열을 봉합하라 이곳에 정착할 수 있다면 화이트아웃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문제 없을 것이다 폐허 따윈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발전기 업그레이드 했을 증기심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증기심은 그냥 탐험을 더 하면 돼 탐험을 더 하면 돼서 이거는 정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착을 하자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정착을 하는 게 맞아 해체하면 증기심을 얻는 거고 정착하면 증기심은 버리고 거기에 땅을 세우는 건데 봐봐요 독성 균열을 봉쇄하고 증기심을 영원히 묻을 수도 있다 눈사태를 일으켜 틈새를 메꾼 다음 남은 부분을 직접 신속하게 채우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대요 이 밑에 부분이 이거고 위에는 땅을 얼른 갈라서 증기심을 파낸 다음에 독성 물질이 더 퍼지기 전에 재빨리 추출해서 가져오고 여기 땅을 버리자라는 말인데 내가 봤을 땐 정착을 해도 될 것 같거든 애초에 메꾸면 그 뒤에 봉쇄라니까 안 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어 진화론자의 꿈을 실현할 것이며 신앙수 어? 차이가 오 잠깐만 심경의 변화? 어? 이는 위원장님의 이전 결정들과는 방향이 다른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신앙수호자들과 이들이 원하는 한파 극복 건설에 부업하는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치? 그러나 이 결정은 진화론자의 꿈을 실현할 것이며 신앙수호자들이 그리던 미래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발전기도 적당히 발전시켜야지 너무 한쪽 팔만 들면 안 돼 지금 최대 지지층이 여기 뉴런던인이랑 이 저기 신앙수호자인데 내가 봤을 때는 굳이 증기심이 지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분노한다 그러면 이거 한순간에 폭동인가?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세 개가 한꺼번에 찬다는 말인가?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난 지금 내가 어떻게 이걸 유지해왔는데 한 번에 갑자기 폭동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반대로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저장이 돼있으니까 저장돼있는 데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일단 해보자 폭동도 경험을 해봐야지 가자 눈사태를 일으켜 부궁 균열을 막아 눈으로 균열을 막아 난 새로 땅이 필요하다 윈터홈 이주지 수립함 4장 탐욕 방금 내가 결정한 말에 맞는 말인데 탐욕 윈터홈은 아 아직도 나온다고 가스 농도가 높아서 사상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대 돌아갈까? 난 아예 안 나오는 줄 알고 결정한건데 조금씩이라도 나온다면 좀 걱정되는데 윈터홈을 사람이 살만한 이주지로 바꾸는건 어려운 일일겁니다 일단 해보자 일단 여기는 열수구 증기심 자재가 이 위에 있고 오오오오 이야 오 여기는 석탄으로 돌아가나? 여기는 석탄으로도 돌아가는 거 같은데 여기가 지금 독성가스 하나 둘 이거 두개 나오고 뭐야 저 끝에 두 개만 나오네 그러면은 여기 위주로 지은 다음에 여기 위주로 지은 다음에 집을 여기는 증기심 캐고 뭐 크게 문... 아 여기도 나오는구나 여기도 문제가 있겠네 집을 웬만하면 이쪽에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매연 정화 구역으로 모든 유독가스 열수구 채취 써져 있는데 자원을 조금 조달을 받아야겠네요 이게 지금 석탄으로도 돌아가네요 지금은 그러면 이거 근데 증기로도 돌아간다 일단 살짝 3,000명 있으니까 집은 좀 나중에 짓고 여기도 3,000명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조금만 지원을 받아볼까요 석탄을 석탄이 좀 남아야 나거든 석탄 좀 지원을 받고 급속 쇠빙도 있네 여긴 좀 조심을 해야 될 거 같아 여긴 무조건 질병이구나 일단 와 여기 어떻게 켜야 돼 왜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지형이 되게 신기하게 생겨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나 아닌데 땅은 여기뿐인데 여기는 못 먹는 건가 높은 지형은 이걸로 높은 지형은 이걸로 오 여기는 여기를 어떻게 판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파는 거야? 여기 파면 뭐가 돼? 이거 뭐 파면 여기 땅이 생기나? 아 일단 한번 땅은 파봐야 될 거 같으니까 이 주면으로 땅 한번 파볼게요 매연 정화구역 매연 정화구역 이쪽에 있다 이거를 지으려면 땅을 파야 돼 어? 근데 여기 여기가 빨간 지형이고 이쪽만 지금 빨간 지형이네 여기를 뭘 해야 하는 건가? 어 이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여긴 심지어 새빙 오래 걸려 우와 새빙 오래 걸려 어 근데 이거 결정 잘해야 되는 게 나 지금 자동 저장에다가 해놔가지고 잠깐만 잠깐 다시 돌아가자 잠깐만 다시 돌아가자 잠깐만 잠깐만 다시 돌아갈게요 아직 가기 전이겠지? 아닌데 4장 넘어갔네 4장 넘어갔네 4장 넘어갔네 그쵸 1번 세이브 이거죠 아 일단 더 해봐 나 저장 겹치는 줄 알고 순간 와 개 오래 걸리는데 이래서 그냥 세빙을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망할 지나론자 언제나 위원장의 정신 나간 생각에 굴복하고 우리 도시를 나락으로 몰아가지 이제 윈터움까지 그 미친 짓으로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거야 어 잠깐 이거 가봐야 되겠는데 잠깐만 똑똑똑 아 하나 생겼네 하나 생긴 거면 뭐 하나 생긴 거면 뭐 괜찮네요 3,500명 증가 3,000명이 빠졌는데 3,500명이 늘었네 자 한번 해볼게요 쓰레기 소각시설 은 질병은 올라가네 자 잠깐만 이걸 어디 확장을 해서 해야 되지 표시가 뜨는 거 보니까 이거 여기다가 하는 거 같은데 암호 위험 수준 여기 한 칸만 넓힐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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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여기 아냐 이걸 넓혀도 되겠다 자신을 돌아 보다 자신을 돌아 보다 어 위원장님 민터움과 관련한 신앙 수호자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면 겸악했습니다 막판에 변심한 것이 노골적인 배신으로 여겨진 모양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넘는 거군요 신앙 수호자 지도자 한 명이 내뱉었습니다 다시는 위원장이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엔 가치가 없다는 게 드러났으니 그 말엔 가치가 없다는 게 드러났으니 사람들 보게 한번 또 외쳐줘야지 또 또 한번 여기 지금 고장 났어 잠깐만 어 뭔데 뭔데 고장 났어 인터움으로 가 아 36주인데 아 이거 급속셰빙을 할 걸 그랬나봐 너무 느려 너무 느린데 이거 35주 가능하려나 이거 뭐야 튀기지마 안했다 윈터움 방해공작 위원장님 신앙 수호자들에게 설득당한 일부 이주민들이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물과 중장비를 망가뜨려 놓는다고 합니다 감시탑을 지어 질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진화론자들은 더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인체실험 인체실험 법령을 제정했다고 이 법령은 정부 활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반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지라는 것을 이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인체실험 할 거야 이런 말이구나 너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데려가서 인체실험 할 거야 지금 그 말이잖아 인체실험은 좀 그래 연구 속도가 매우 많이 증가하네 아 이거 요구하는 게 약간 그래도 뭐야 어떻게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땅을 어디로 파야 되는 거야 이 근처로 파야 되는 건가 일단 이거 하나 이렇게 파볼까요 안 지어지는 거 보면 윈터홈 해체로 따뜻한 낙원 건설의 꿈이 좌절되어 진화론자와 신앙수혼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 증기심은 사라졌어 온기를 느끼지 못할 거야 진화론자에게 죽음을 탈주자 3명이 윈터홈에서 도주 여기는 여기는 확실히 사람이 살기 좀 그런 것 같다 이거 새로운 구역 한번 만들어보고 돌아가자 여기는 안 되겠다 새로운 곳 지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 반응 때문에 안 되겠어 이거 독서왕생경에서 세빙중 292명 사망 이거 이거죠 이거 챕터 4로 넘어가는 건데 안 되겠다 구멍 막으려고 했는데 막기 전에 사람이 죽어나가잖아 지금 구멍을 막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잘 모르겠어요 땅은 팠는데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여기까지 땅을 파야 되는 건지 빨간색으로 뜨잖아 파란색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구멍까지 파야 되는 건가 이렇게 파야 되는 건가 일단 해볼게요 좀만 더 궁금해서 해봐야 되겠어 노동자들이 다침 위원장님 세빙조가 윈톰 귀놀에 접근했는데 마치 지옥의 구렁통이를 보는 듯 했습니다 아 여기 여기 약간 지옥을 보여줄게 하고 약간 범죄자들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멀쩡한 사람들까지 다치는 것보다 너 이거 어? 자꾸 도시에서 이렇게 범죄 저지르면은 저기로 데려간다 약간 아우지 탐구한가 그런 느낌으로 여기를 개발해야지 이거 그런 느낌이 아니면은 계속 사람들 이렇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동화노동력 공작을 만들어야겠다 진화론자를 저주하는 중 아 아 아 큰일났네 여기 점점 패가가는데 궁금하니까 일단 해볼게 짓는 방법이 뭔지 그거 하나만 알고 싶어요 치명적인 가스 여기는 사람들이 죽는 것 밖에 안되네 아 이렇게 근데 지금 약간 지어봤자야 자 좀 괜찮을지도 땅을 너무 깊게 팠습니다 가스가 변할 때까지 계속 팠습니다 가스가 더 강해지고 농도가 지쳐졌습니다 즉시 환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돌아가 이럴 순 없어 안 되겠다 여기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안 돼 안 돼 봐봐요 자원을 보면 양 7개 오우 자재는 좀 많은 편이네 자재는 여기가 좀 많은 편인데 열수구 상당히 감소함 사람이 아직 많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 잠깐만 뉴런던으로 가보자 스튜워드 바이 포스 어 뭐야 여기 늘려놨는데도 지을 때 땅을 넓혀야 되는 거야 확장이 아니라 땅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거 뒤쪽으로 짓자 그냥 어차피 재활용 연구소는 재활용하는 데는 상관없지 않아 그래도 아직 폭동 같은 거 안 일어나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 지금 세뇌당하는 건가? 아닌데 이걸 보면 아닌데 질질 새는 이걸 보면 아닌 것 같긴 한데 우와 노동력 1600이요? 노동력 상당하네 비위생이 매우 많이 증가 여긴 진짜 하드 난이도네 여기는 그냥 건들지 않는 게 낫겠네요 자원이고 뭐고는 떠나서 여긴 안 건드는 게 맞겠다 1600이 이거 비위생 많이 증가 아 다른 데서 갖다 준다 해도 이거 밥은 괜찮은데 재료도 괜찮거든 아 이거 땅덩어리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땅덩어리가 땅덩어리가 이따구로 생겨가지고 지금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자 다시 돌아갈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돌아가기 이전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따로 저장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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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맞네 오 깜짝이야 지금 그러면은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아까 이거 하기 전이거든요 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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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하기 전이거든 또 왔어 이 극도로 감소와 크게 감소해 극도로 감소로 가봐 오히려 이득이긴 해 진화론 잡고 한번 해줘야 되나 극도로 감소 크게 감소 내가 봤을 땐 크게 감소가 더 커 보이는데 그러면 극소 그냥 감소 크게 증가 극도로 증가 이렇게인가?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극소랑 극대는 양 끝에 있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그런가? 진화론 잡고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주민 보내는 걸 공평하게 보내고 일단 아까랑 똑같이 해서 시간 보내고 여긴 또 왜 고장 났어? 자재 생산이 자재 생산이 이게 뭐야? 마이너스 45만 아니 4만 5천 이게 뭐지? 왜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가 뜨지? 이거 왜 마이너스가 뜨지? 여기 무한인데 304주 여기는 12만이 뜨는데 여기 왜 마이너스지? 이거 왜 마이너스 뜰까요? 버그인가? 왜 마이너스야? 말이 안 되는데 뚫고 여기가 지금 교도소 짓기 전이었던가? 교도소를 지었나? 교도소는 지은 거 같은데 아 중객이잖아 땅을 땅을 뚫고 땅을 뚫고 땅을 뚫고 일단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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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볼 수 없어 범죄율이 증가하는 거 지켜볼 수 없어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늘리고 여기는 어쨌든 지어야만 하는 곳이니까 아 이거 여기가 좀 애매하네 일단 여기 빼놓고 아 태빙을 한 번만 더 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만 해놓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하고 이거 하고 교도소 만들고 연구가 끝나면 하나 더 지워주고 다른 거 물류구역 총상 110명이 최근 폭행 및 강도질을 당했다고? 어디 구장 났냐 어디 구장 났냐 세상에 어 저장 됐고 아 이거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교도소 지어졌으니까 교도소 생기고 나서 감소 중이야 교도소 생기고 나서 감소 중이야 윈터홈 해체로 갑시다 진화론자들이여 내가 내가 너희들의 다른 요구를 들어줄게 해체하는 게 맞겠어 여기는 안 되겠어 내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 인터 미주지 수립함 인터 미주지 수립함 사장 탐욕 인터 미주지 수립함 어 어 증기심을 빨리 회수를 하래 증기심을 빨리 회수를 하래 일단 독성은 그대로긴 하네요 아 대신에 아 여기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었네 그건 무조건 해체가 맞았던 거네 자체 하드모드를 했던 거네 난 미쳤나보네 난 그냥 자체 하드모드 했던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인가 아 한 칸이 모자르네 두 개 다 얻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쪽 앞에 어쨌든 얻어야 하니까 아 효율로 따지면은 저 뒤에가 더 효율이 있는데 일단 여기 말고 그러면 여기 먼저 뚫는 게 맞겠다 여기 하나 어찌됐든 하나네 이야 교묘하게 해놨네 교묘하게 해놨네 교묘하게 해놨네 윈톰이 망가졌어 무슨 의미가 있지 아 잠깐만 집에 한 번 가자 달래줘야 돼 як 여벡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295명 질병 질병? 야 잠깐만 질병에 걸렸다고? 똑같네 독성환경 가스 때문에 지금 자동화 세빙 이건 똑같네요 아까 그거랑 이거는 하고 땅을 팠잖아 뭘로 파는거지? 건물 건물에 뭘로 파는거야 이거 그런거 같아요 자동화가 지금 별로 좋은게 아니긴 해요 여기서 근데 건물.. 잠깐만 뭘 지워야 되는거에요? 아니 사람 불가피하다고 어차피 불가피하다고 돼있어 그냥 채굴이 아닌데 아 이걸 아 이걸.. 잠깐만 증기심도 이걸 따로 아 이걸 이걸 아닌데 없는데 아니 이미 팠잖아요 여기까지 팠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도 그래도 부족해도 누를 수 있겐 나오는데 뭐를.. 뭘로 해야 되는거지? 더 파야 된다고요? 아닌데 이거 그냥 눌러도 일단은 되는데 일단은 클릭이 되거든요 원래는 꽉 차지 않아도 뭐지? 이렇게 봐봐 망할 신앙 수호자 여긴 반대로 얘기하네 언제나 위원장의 정신나간 생각이 굴복하고 똑같네 활동을 방해하고자 한다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나오네 잠깐만 이거 빨리 완성시켜서 난 지금 뉴 런던이 중요한 사람이라 난 여기가 중요해 노동력이 없는데 잠깐만 방금 내가 돌린게 이거지? 몇 명이나 필요해? 400명? 어.. 지금 제일 일단은 이것만 일단 줄여보자 400명 이거 하나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 시설은 어디다 짓는 걸까? 산업에 짓는 것 같긴 한데 오마이갓 얜 넓힐 수가 없네 여기를 파고 비위생 때문에 고장이 진짜 진짜 많이 나네 야 이거 근데 인구 잃은 거에 비해서 얻는 게 많아서 사실 죽는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너무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너무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어디 고장 났어 지금 어디 고장 났어 붙이고 여기도 고장 난 것 같은데 여기 붙이고 됐고 그러게요 아까 그냥 해도 됐을 것 같긴 해 똑같네 똑같네 똑같애 방해공작 펼치고 있는 거 똑같애 근데 여기는 공개 처형이 있네 아까 거기에는 인체 실험인데 여긴 공개 처형이네 공개 처형과 인체 실험이라 공개 처형과 인체 실험이라 도움이 되지 않는 자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겠다 두 개보다 하나 건설이 맞긴 한데 공개 처형이 맞나 싶네 오케이 공개 처형으로 간다 그럼 공개 처형으로 간다 빨리 가 아 이거 자동화노동력 연구는 사실 좀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공장을 안 만들면 되긴 하지만 엄재 퇴치 공개 처형 아니 신앙 승호자들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거야 이건 공개 처형이 이거부터 먼저 아자 도대체 어떤 삶들을 사는건지 뭐 봐요 뚫었죠 아 이제서야 되네 이렇게 해서 두 개 두 개 채굴하고 여기는 한 번 짓는데 오래 걸리니까 하나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 여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오 뭐가 떴는데 뭐야 윈터홈 해체로 두 번째 도시 정창의 꿈이 자절되어 신앙 소우다 진아론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 탈주자 세 명 도주했다고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오 진아론자 이거 잠깐만 잠깐 잠깐 파벌 하나 줄이고 잠깐 잠깐 파벌 하나 줄여야 돼 이거 오 깜짝 놀래라 상당한 독가스 생기면은 또 이거 하면은 저장 중 감소 중 됐어 다시 늘리고 다시 늘리고 하아 여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기름 더 보내주고 됐고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기도 비위생이 심각하네 그러면 여기도 한번 쇠빙할 사람이 없네 내가 너무 많이 뺏어갔구나 한 400명만 데리고 오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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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버려뒀네 일단 여기 다시 돌아가서 여기 증기심 캐고 있고 그 다음에 쇠빙을 그 다음에 쇠빙을 그 다음에 쇠빙을 아 이거 묘하게 아 이거 묘하게 아 잠깐만 그 안전한 쇠빙을 했구나 시간도 없는데 아니 뭐 인구 줄면은 더 데리고 오면 되지 아니 뭐 더 데리고 오면 되지 아니 사람들도 데리고 오지 뭐 많이 있어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여기 밥 밥을 조금만 주자 아이 잠깐만 아니 5천은 너무 많고 살짝만 주자 살짝만 밥 정도는 있는게 좋으니까 기름도 살짝만 기름 어차피 아니야 잠깐만 기름은 기름 조금만 가져와 됐어 아 탐험 아 맞아 와 깜빡하고 있었네 화가 났죠 신앙 수호자와 진화론자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살벌해 아 산이 있어서 그런가 산이 있어서 그런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가나 이렇게 타고 가야되는거구나 음 무조건 한 번 걸쳐야 되네 직선으로 얘가 연결이 안되는구나 산맥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가야되네 아 266점 6명 동사 아 증기심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야 뭐야 그새 또 고장 났어 밥은 있으니까 아직 괜찮고 여기 여기 하 추위없음을 유지하라고 여기를 아 저기구나 뉴런던에서 추위없음을 유지하라고 어떻게 추위없음을 유지할 수가 있지 죽어를 그러면은 완전히 늘려야 되나 저기는 이미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죽어나가는 부분은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아 아 이거 근데 식량탐험을 좀 더 해야되는데 식량도 식량도 가져와야돼 아니 이렇게 돌아가면 안돼 아 어쨌든 한번 걸쳐야되나 오! 한번에 된다 오케이 여기서 식량을 계속 조달하면 되니까 식량 여긴 많이 늘어나겠다 아 여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아 하나만 더 할까? 아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쓰레기 처리장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열고 이걸 열고 아 큰일났다 이거 공개초영 이거 공개초영 이거 괜찮은거야? 질병이 더 심해진대 윈터온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기침합니다 휴식을 정하고 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술에 실어 깊은 곳으로 부터 끌어내지만 깨끗한 공기를 마쳐도 여전히 숨을 몰아쉽니다 아 큰일났네 잠깐만 여기 또 고장났어 다 팠나요? 구멍을 막고 안전하게 하는게 나았을지도 모르죠 네 제가 아니 뭐 일단 고치고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미친 여기까지 일단 하나 잠깐만 이거 하나 더 파야돼 이게 저거랑 연결되게 연결되나 사람이 점점 죽어나가서 노동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맞나봐 숨 참아 얘들아 내가 봤을 때 이거 거주지 구역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도 병원을 아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예 구멍을 막으면요 아니야 이건 증기심 다 하고 아니야 구멍을 막고 천천히 캘 수 있지 않았을까 구멍을 맞는게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진화론자들 과 아니야 밀고가 뭘 이제와서 밀고가 안돼 밀고가 이제와서 무슨 밀고가 몇번을 반복하는거야 이 광기 유지가 난 것 같아요 자 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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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보자 발전기 업그레이드 뉴런던인 초부하 열기 생산량 증가 과부하의 안정성과 효율이 증가 이건 지금 연구해도 괜찮은가 증기심 40개로 필요한게 이거네 아 일단 미리 연구해두면 좋으니까요 해두고 여기 지금 다 만들어졌나 아 됐네 돈 좀 줄까 큰일났네 잠깐만 할 수 있는게 이것뿐이네 공략을 하나 걸도록 하죠 이 사람들 안돼 열기 재활용 폐지 열기 과부하 연구 열기 재활용은 진화론자들 것이었는데 연구 기계식 기계식 정찰대 지금 못하지 않나 이거 정찰대 했을텐데 열기 과부 했던거는 또 못하겠죠 이게 지금 내가 만약에 뭔가를 했으면 여기 안 떴겠죠 그게 맞겠지 안 떴겠지 자원 생산 효율이니까 이걸로 해봐 오케이 어우 점점 많아지네 안 했으니까 안 뜨지 않았을까 뭔가 다들 비슷해가지고 한 것 같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자꾸 아 오케이 여긴 좀 아 이것도 화이트아웃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거 식량이 좀 애매무시기 한걸 여기도 고갈되기 시작하네 지금 다른거 연구하고 있으니까 여기 땅 넓어졌나 여기 땅 넓어졌나 아 거주구역을 또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거주지를 또 만들어야겠어? 아 효율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여기 병원을 지어놔서 여기를 밀고 공개 처형 시행 중 공개 처형에 대한 시행 중 여기는 자재를 진짜 줄 필요가 없어서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추위 없음이 되는구나 아 됐구나 아 이게 아니라 산업시설이지 이걸 넓힐 필요 없었는데 괜히 넓혔네 순간 헷갈렸네 노동력이 살짝 필요한데 한 200명만 와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갔다가 그냥 집에 가고 싶어 그러지마 그러지마라 얘들아 나라고 이거 지금 게임이 시키잖냐 게임이 시켜서 그래 게임이 시켜서 이게 노동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 좀 보내서 한 번에 많이 좀 불려야겠는데 여기 600명만 좀 와주실래요? 이것도 뭐야 왜 이래 스토커 체포함 위원장님 경비대가 위원회 청사 근처에서 진화론자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은 이들 체포함 경비대 중 하나의 말입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곳에서 어스덩거리게 잡았음죠 근데 녀석들에게서 신앙수호자 대표단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있는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체포자들은 이 수첩의 목적에 대해서 남구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윈터홈의 원수를 갚으리라 규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지금 폭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라 안 돼 안 돼 규탄은 규탄은 하면 안 돼 관계 개선이 좀 필요하겠고 또 무슨 말을 들어줘야 하나 420원 너무 큰데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뜯으면 되지 얘네들 돈 얼마나 주냐 480원 오케이 그러면 얘네한테 돈 주고 얘네한테 돈 뜯어야겠다 안녕 안녕 얘네한테 돈을 돌려받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돌려받기입니다 얘네들 관객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돈 필요할 때 다른 사람한테서 돈 뜯으면 돼요 최소한은 유지해야 돼 여긴 아직 됐고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지금 범죄 없는 나라 배고픔 없는 나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걔 무슨 소리야 영구 동토팀을 좀 늘리긴 해야 되는데 아 내봤을 때 얘네 질병고가 이거 질병고가 얘네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상한 요구 할까봐 나 그게 좀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언제 도착합니까 노동인구 아 저쪽에도 일 못하는 사람들 생겼다고 이때 여기 먼저 가야 되겠다 여기 지금 내가 뭘 하고 왔지 아 700명 뭘 하고 왔지가 아니라 여기에는 마을을 건설하고 산업부욕을 만든 다음에 와 여기에는 이게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음광로 빨간 걸 떴다고요 위원장님 진화론자들과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들은 위원장님의 현장 행보가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위원회에 들어갈 때마다 침을 뱉습니다 화이트하우시 목전으로 다가오지만 않았다면 위원장님께서 이성을 찾을 때까지 시위를 벌이며 도시를 마비시켰을 거예요 그들이 경고합니다 아직 무시할 수 있지만 기후가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실험적 치료 공개 처형은 지금 두 눈이 날 것 같은데 실험적 치료로 가자 와 지금 할 거 되게 많아 열기 과부하 연구도 해야 되고 지금 어딨어요 열기 과부하는 또 어딨어 사회 사회 뭘 해야 되는 거야 사회 뭘 해야 되는 데 떠 있는 거지 자원은 자동화 이거고 난방 은 하고 있고 어딨지 저거 과부하 열기 과부하 연구는 어디 있는 거지 난방에 이건가? 아 이거구나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실험적 치료 연구 가 늦었는데 이거 이미 이거 했는데 오마이갓 이거 못하잖아 야 어떡해 와 얘네는 진짜 끝났는데 큰일났다 아니네 이게 그거네 확실히 그 뭐냐 내가 그거에 겹쳐있는 거 해도 뜨긴 뜨네요 이거 자기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네 했는지 안 했는지 바꿀 수가 없는데 공략을 걸어버리면 관계가 그냥 곱창 나버리는 거네 사람 죽어나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데려올 사람들 아직 2천명 있거든 얘네 아직 안 데려왔거든 내가 인원수는 문제가 안 돼 지금 세력 조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인원수가 문제가 안 돼요 아이고 발전기를 안 켜놨네 미쳤나 보네 연료는 있으면서 발전기를 안 켰어? 돌았나? 증기심이 이렇게 위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인가 일단 이거 깨고 이 위쪽을 깨려면 아 얘 이쪽 길을 터야 되니까 질병 지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거 거주지를 지을 수는 있나? 낀 거 맞아요 아까 안 켜가지고 안 키고 가가지고 지금 이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나 여태까지 석유도 옮겨왔으면서 석탄 석탄 좀 가져와야겠다 지금 방금 안 켜가지고 키는 걸 까먹었어 석탄 좀 주자 여기 모자라진 않을 거야 괜찮아질 거예요 과부하가 없어서 이대로 해야 돼 켜져 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근데 좀 이제 슬슬 망한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관계 회전 범령에 대한 투표 거긴 지금 비위생 관련이니까 6천명이나 있으면서 노동역은 또 잠깐만 잠깐만 아 석유를 석유 잠깐만 잠깐만 줄이고 이렇게 한 칸만 줄이면 되는 거였어 오케이 여기는 이제 이거 다 지어지면 됐고 와 이거 잠깐만 4장이 이렇게 4개를 3개 관리하는 거면 이제 5장은 4개 관리해야 되고 6장은 5개를 관리해야 되는 거야 오 주여 오 주여 이게 맞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여기 약간 무덤이다 이 사람들한테 여기가 무덤이야 나의 상태 경멸받음 미쳤다 경멸까지 갔어 기다려봐 이건 영구동토인밖에 안 되네 476원 내가 돈은 있는데 순식간에 거짓이 되겠네 재성형 조립식 부품 공장 부패물 석탄 액화기 이건 있지 않나 이거 했을 건데 잠깐만 석탄 모시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얘네들 거 안 했던 것 같아 기계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패물 석탄 액화기인지 기계식 석탄 액화기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나 부패물인지 아닌지가 기억이 안 나 지금 잠깐만 나가서 보자 있어 있어 지금 어딨어 했는데 어딨지 아 고압 석탄 액화기야 이건 안 돼 이미 했어 고압 석탄이라서 안 돼 고압 석탄이라서 안 돼요 그냥 돈 주고 입 닫으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나 지금 연구할 게 너무 많아서 아 돈이 없는데 일단 일단 돈 주자 돈 받고 일단 입 닫어 내가 좀 거지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 돈을 또 뜯으면 되니까 와 돌려받기 미쳤네 큰일 났어 지금 와 돌려받기에 정신이 없다 야 언제 7,000명이나 있단 말이야 조금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선생님들 조금만 일단 이거 한번 돌리고 얘네는 아직 괜찮고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네 뉴 런던인이 진짜 문제네 방해 공작에 당했다고? 아잇 하아 여기 진짜 골칫덩어리네 여기 진짜 골칫덩어리네 여기 진짜 골칫덩어리네 여기 아직 괜찮은거지 41만 이거 주거지역 만들어줘야돼 사람이 많이 죽는것도 안좋기때문에 거주지역을 만들어줘야돼 이거 안되겠다 거주지역을 만들어야돼서 사람을 좀 데려올께요 사람을 좀 데려올께요 열기 과부하가 어딨냐고 어딨냐고 열기 과부하가 어딨냐고 열기 과부하 어딨냐고 지금 해야되는거 열기 과부하야 어딨어 이건가 아 이거였네 여깄네 열기 과부하 돌리고 열기 과부하 돌리고 열기 과부하 돌리고 여기 아직 괜찮고 오 바뽀 바뽀 열기 과부하 병가를 받았대 윈터홈페어에서 병가 받았대 야 잠깐만 사람들 갔냐 아직 가는중이네 또야 깔끔하게 털어 깔끔하게 40개만 하면 되니까 깔끔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는 있지만 아 질병이 올라가는데 팔 때까지만 해도 이런 표시는 없었잖아 일단 봐 일단 해 여긴 다 하면 없애면 되니까 됐고 와 진짜 탐험을 떠날 수가 없네요 떠날 수가 없어 관리가 안돼 2,900명이 놀고 있네 그래 도시락 하나 없애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도시락 하나 없애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아 윈터요 이거 윈터홈에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땅은 있나몰라 야 놀고 있는 사람이 2,000명이나 있는데 데리고 오고 있는 중이야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아니 오고 있는 중이야 아니 뭐야 이거 아 돌아간 사람들이구나 하필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5명 5명 멀리 갈수록 5명은 좀 애매한데 인구 성장속도 인구 성장속도 안 올려도 돼 15명 먹을 거 오케이 일단 일로 떠나고 봐봐 이게 지금 사람들 자꾸 죽어나가니까 이거 뉴런돈이니 유지가 안돼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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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터홈에서 뉴런돈이니 너무 많이 죽으니까 너무 많이 죽으니까 한 700명 가고 한 700명 가고 스튜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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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들 여기 돈 있습니다 돈 있으니까 좀만 봐주세요 저기 끝나면 괜찮을 거예요 진짜 여기가 지옥이는 지옥이야 민트홈이 여기 마지막까지 털어야지 안 되겠다 이거 제가 봤을때는요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거주지를 짓고 여기다가 거주지를 짓고 병원이라도 하나 지워놔야지 이거 안되겠다 병원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안되겠다 와 여기 진짜 지옥이야 지옥 그 자체야 지옥 그 자체 이게 요거 충족됐고 식품 첨가물 생산 효율 증가 이건 바로 그냥 투표 내가 입을 털 필요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됐고 여긴 이제 고갈됐으니까 없애고 여기 빨리 만들자 안 돼 안 돼 신뢰를 높여야 얘 잠깐만 아 신뢰 회복됐어 기다려봐 신뢰가 그래도 회복됐어 아직 아 그래도 한턴 버티게 해줬잖아 얘들아 얘들아 그래도 한턴 버티게 해줬잖아 일단 실험적 치료를 연구하고 실험적 치료 안 될 건데 내가 내 기억에는 다른 치료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아마 실험적 치료가 아 되네 어 두 개가 같이 되기도 해? 이게 같이 되기도 하네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의제 부여하고 어 됐다 돈은 좀 이따 줄게요 다시 안정을 찾았어 이제 여기만 여기만 지금 제대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럼 잠깐만 8대 어쩔 수가 없네 둘 셋 어찌됐든 세 개네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팔 수 밖에 없고 여기 한번 확장해서 근데 여기가 지금 추워 여기 그냥 다짜고짜 내가 지금 지워놔가지고 어디갔어? 조금은 여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세 개 와 여기가 딱인데 여기는 안파나서 이렇게 지워야 되겠다 용광로 주변에 갈 수가 없어 적어도 숨은 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잠시만 잠깐만 이거 왜 왜 이걸로 돌아가냐? 석탄으로도 돌아가는거 아니었어? 자원을 주질 말아야되겠네 아니 그 이것도 왜 석유로 돌아가냐 석탄으로 가는줄 알고 석탄을 옮겨놨더니만 석탄은 쓸모가 없네 밥은 뭐 조금 나눠줄 수 있으니까 밥은 조금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네. 석위로 돌려야지 뭐 어떡해. 그런가봐요. 석유 먼저 쓰는 건가봐요.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대. 알겠다. 안돼 안돼. 아직 괜찮아. 여기 일단 철거하고. 철거하고. 아직 남아있긴 하거든요. 석탄 어차피. 나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정신이 없어. 오마이갓. 유독가스에 의해 사망은 과연 병원으로 해결이 될까? 병원 말고. 이게 질병이 낮아지거든. 질병 3칸. 질병 2칸. 그냥 이걸 지울 걸 그랬네. 네. 여기 병원을 하나 지워주고. 병원 하나 지워주고. 난방 중개기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아니야. 어차피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이 구역 빼곤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유독가스는 그냥 죽는 거 아니냐고요? 상관없는 거 같은데?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게이지만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안되면 뭐. 없애면 되지. 일단 해보죠. 뭔지 모르겠어서 해보는 거니까요. 일단 다른 거 짓고 있어서. 노동마비 지금. 빨리 지워봐. 히힝. 지나던 자랑 관계상승 왜 된거지? 자재가 없어서 안 돌아가는구나. 잠깐만. 열기. 열기 20이 안돼? 열기 20 되지 않아? 와 이것도. 근데 여기다 이런 거 짓는 거는. 자원낭비 같기도 하고. 일단 한 번 지워보고. 하아. 잠깐만. 자원을. 하아. 지금 저기도 없는 자원을 끌어다 쓰는 건데. 근데 드럽게 많이 고장나. 야 이거 많긴 한데. 초반에는. 지금 몇 개야. 아 더 안 만들어도 되긴 하겠다. 사람이 없어서 효율 감소네. 거봐 거봐 줄었잖아. 감소 중이잖아. 이거 봐 이거 봐. 감소 중이잖아. 되네 되네. 되네 되네. 감소 중이긴 하네요. 어. 여기 가서 정세는 계속 살펴야 될 거 같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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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된 거지? 아 깜짝이야. 열기 과부하해. 오. 아슬아슬하게 됐다. 20개의 새로운 법안 통과시키기. 오 마이 갓. 야 잠깐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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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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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것도 안 돼. 동토인. 왜. 왜 그래. 동토인 뭐가 문제야. 연구 동토인을 위한. 거 하나 해야 되겠는데. 거주지 분배. 안 되고. 노동자 거주지.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이 죽은 아예 안 되네. 아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야. 얼마. 얼마가 필요한데. 95. 아. 아. 아 이거야 뭐. 살짝. 살짝. 갖아가지고 여기다 주면 되지. 여기다 이렇게 살짝 주고. 이렇게 돌려받기 해야지 뭐 어떡해. 오. 고철 회수. 식량. 식량은. 아 식량 회수. 목적지는. 어. 지금은 윈터홈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다. 아. 한 쌍의 자동기계가 눈 속에서 망가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흔적을 보아 운행 베어링이 사라져 망가질 때까지 서로의 꽁무니를 쫓아 이곳을 빙글빙글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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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이너스 150 괜찮은데. 노동력 됐고. 얘 그냥 증기심 가져오고. 이거 뭐 두개만 지어도 됐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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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여기 계속해야 돼. 네게 언제 파지는거야. 어.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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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밥이 점점 모자라는데 의외로 관계 회전의 아이들 위원장님 여러 명의 여인들이 관계 회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대부분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게 된 어머니들이죠 애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홀라당 가버리는 바람에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자식과 혼자 남게 됐다고요 도대체 이 도시에 아버지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더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그러면 소리쳤다 솔직히 아 잠깐만 관계 회전이 제일 안 좋은 것 같거든 지금 진화론자들이랑 사이를 내가 다시 어떻게든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폐지를 약속하고 너무 쓰레기 같은 나라를 만들어버렸어 내가 나라가 너무 쓰레기야 지금 법이 쓰레기야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주다가 지금 떨어지기 전에 일단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공개 처형 폐지 공동 양육 활성 노동자 비율이 매우 많이 증가 인구 성장 극소 감소 어 이거 괜찮다 성과 기반 거주지할 땅 아 근데 인구 성장 극소 감소는 괜찮은데 극소는 나쁘지 않은데 이거 공동 양육으로 갈게요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연구 하나 들어가자 공동 양육 나쁘지 않아요 안 그래도 아이들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안 들고 페어로 가서 언제 캐지는 거니 도대체 여기 노동력을 좀 더 가지고 와야 돼 700명만 데리고 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자주 고장나네 노동력 곧 있으면 올 거니까 39다 39야 됐다 그래서 286명 동사했어 아 렉이 좀 걸리나요 끝날 때가 됐나 보군요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거잖아 아 발전기 업그레이드 를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했잖아 이게 뭐야 업그레이드 및 업그레이드 생각해보니까 업그레이드 및 업그레이드가 뭐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 멈췄어? 멈췄어? 기다려봐 공급이 안 돼서 그렇구나 어차피 나 가져오면 되니까 돌아가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여기는 이대로 계속 운영을 해야 돼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땠다 위원장님 고난을 모두 극복해가며 윈터홈이 유독가스가 넘치기 전에 발전기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증기심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증기심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더 많이 풀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빠집시다 다른 데서 증기심을 찾아 힘들었다 오우야 잠깐만 좁진하고 공동 육아가 여기였던가 진화론자였어? 아 올려서 나쁠 거 없지 뭐 해줄까 전초기지 유지비 감소 날씨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잠깐만 날씨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내가 뭘 다른 거 했었던 거 같기도 하고 이건 안 했던 거 같아 개척 거점 아니 내가 뭐 안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입만 이렇게 열면 구라 뭐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래도 나름 해줄 건 다 해준다고 아 솔직히 이것만 이거 계속 짓는 거 좀 아니야 비축허브 굳이 안 지어도 될 거 같아 130이야? 모을 수 있을 때 많이 모으는 게 좋을 거 같아 노동력 부족하지도 않으니까 어... 잠깐만 지금 봐야 될게 사람들 사는 집인데 넓힐 수 있을 때까지 넓히는 게 좋겠다 넓힐 수 있을 때까지 넓히는 게 좋겠다 아이고 여기는 왜 안 늘어나지?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는 그냥 이렇게 늘리고 발전기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요? 발전기 초과 부하 조절기 업그레이드 연구 및 업그레이드 이게 업그레이드 및 연구 업그레이드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같은데 연구를 했는데 왜 안 열리지? 아 그럴까요? 오토 세이브 1 어 그래도 한 톤 잘 넘겼다 한 톤 잘 넘겼어요 어? 게임 저장 불가 덮어쓰기 네? 이거 삭제 밑에 있는 거 삭제 하나 삭제하고 여기 다시 덮어쓰기 어? 게임 저장 불가 이게 무슨 소리야? 저장된 건가요? 혹시 모르니까 저장될 때까지 게임해야 되겠다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게 진짜임 게임 저장 불가래요 아 뜨긴 뜨네 뜨긴 뜨네 어... 자원 좀 갖고 오고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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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를 연구 및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 발전기랑 상관없는데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발전기 초과부화 조절기를 했어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에 뜨지도 않는데 얘는 연구하면 여기 떴잖아 근데 얘는 왜 안 뜨지? 아 따로 만들어야 되나? 건설인가? 건설인가? 아! 아 건설이구만 돈이 없네 돈이 없어? 거두면 되지 돈이 없으면은 거두면 되는 거야 가져간 거 내놔 내가 준 거 내놔 됐다 내가 준 거 다시 내놔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거의 다 됐습니다 한파를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새로운 빙하기는 따스함을 되찾는 길에 작은 방해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찬란한 미래가 코앞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시민들이 분열되었습니다 뉴 런던에서 갈등이 빚어진대 극단주의자 뭐야 또 생겨? 극단주의자가 생긴다고? 정신 차려 해야만 해 우리는 해야만 해 작물이 병에 걸리면 퇴워버리지 정찰대가 동상에 걸리면 그 부위를 절단하고 그리고 파벌이 시민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윈터홈에 던져버리나? 윈터홈에 간 것 자체로 생겨나는 그건가 봐 어쨌든 생기는 거네 윈터홈에서 확장의 꿈이 좌절된 진화론자의 극단주의자들이 결심 아 여기서 나온 거야 진화론자들이 이거 뭐 파벌 처형 이런 거 없어? 파벌 처내기 이런 거 없나? 처형 지금 사람 제일 적은 쪽을 처형해서 단체 공개 처형 이런 거 없어? 회전 규제 실패 오마이 갓 신뢰가 하락했어 진정성 없는 지도자로 여긴데 저 처음에 저 사람이 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도망도 안 가고 저렇게 천천히 걸어서 가는 것도 저도 끝난 줄 알았어요 5장 낙원의 꿈 다시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내 암살 위원장님 진화론자 한 명이 신양수호자 연설자 하나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 진화론자들 진짜 그와 동시에 진화론자 무리가 도시의 여러 구역을 습격했습니다 뉴런던은 혼돈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앙수호자들은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은 뉴런던에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도시를 떠나든지 진화론자 활동을 중단하라고 하세요 그들은 방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을 추박하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되며 신앙수호자 사상으로 뉴런던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소란을 멈추고 합의점을 찾으러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쪽의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의 많은 시민들은 당신의 편에 설 것입니다 실수된 대장의 권력을 다시 손에 넣어 다투는 파벌들을 갈라놓고 질서를 확립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만 보면 마지막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랑 어? 글씨 색깔이 어제는 다르지 않았어? 여기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돼있지 않았던가? 어? 뭐지? 어? 색깔이 달라졌네? 이거 뭐지? 아닌가? 어? 어쨌든 말로만 보면은 이거랑 이게 평화적으로 보이는데 난이도는 이 두개가 높다고 돼있었기 때문에 진화론자 추박으로 해서 어?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을 조장하는 파벌을 도시에서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추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벌의 인원들을 새로운 이주지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새 이주지를 건설하면 원만이 떠나겠지만 건설하지 않을 시에는 경비대가 강제 추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결정적입니다 확정하고 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통치가 끝납니다 라고 돼있죠 돈 아깝게 무슨 이주지야? 아이 그래도 사람들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별로 마음에 안들긴 했어 뭐 나체 행진하고 막 뭐 별짓을 다 했으니까 마음에 안들긴 했는데 조용히 해결하려면 내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전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화론자들은 뉴 런던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파벌 관리하기 너무 귀찮아 지금 하나라도 없는 게 낫지 죽어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닌 새로운 보금자를 향해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람길 황야 주변에는 발전기가 버려져 있는 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주지를 짓는 데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물론 매장 심도가 매우 깊고 바람도 매우 혹독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어 그곳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든다면 제나론자들이 기꺼이 그곳으로 이주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주할지도 모릅니다 이주할 것입니다도 아니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강제로 도시에서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가자 일단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 감시탑을 좀 지어주고요 경비대를 한 두 군데만 좀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좀 확장해가지고 아 이거 애매하네 여기 확장해서 경비대 하나 더 지워주고 얘네는 지금 빨간색이 떴기 때문에 한번 말을 들어주고 열기 재활용 열기 재활용 하지 않았던가 아닌가 열기 과부하구나 열기 과부하구나 재활용이 아니라 이거랑 이거 아 이거 근데 내가 기계에 따른 근무 조정 시간 하지 않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일 쉬운 거야 폐지 제일 쉬운 거 폐지 제일 쉬운 거 폐지하면 돼 폐지 폐지하고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폐지하고 다시 재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폐지 약속하고 가자 폐지 약속하고 자 밖에 나가서 아까 뭐 바람길 왕이야 여기 이주지 건설을 해주고요 아 뭐가 이쁘다고 이주지 건설을 하냐 싶긴 한데 이주지 건설해주고 아 하필 근데 왜 여기서 아 이거 지금 물자 생산하는 곳인데 아 하필 왜 여기서 일어났냐 자 일단 봅시다 위원장님 긴장이 극에 달해 도시가 분열의 위기에 누했습니다 성난 폭도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도시는 피튀기는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당신의 통치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믿지 않습니다 도시는 혼돈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긴장을 완화하고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면 도시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거 연구를 잠깐만 이거 연구를 진작에 할 걸 그랬는데 경찰 이런 거 안되나 경찰 도시 여기 있다 범죄 배상 연구동도 주방은 조금 잠깐만 쫓아내는 건 좀 그렇고 공개 처형은 했지 참 경비대 면책특권 아 이거 신앙수호자들 그냥 경비대가 범죄자를 무력화하고 검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극단적인 수단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극단적인 수단이 뭐지 극단적인 수단이 뭐지 죽이는 건 아니겠지 죽이는 건가 안 돼 경비대 수 감소는 안 되는데 교도소까지는 이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냥 피살 항쟁 중 110명 피살 빨리 빨리 오케이 긴장 위기 모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지울게요 항쟁 중 사상자 위원장님 신앙수호자 235명이 최근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상대 파벌의 엄청난 열의와 분노에 완전히 압도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한쪽 파벌의 일상적인 학살국으로 이어질 소지가 타분합니다 뭐 열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열기 과부하 폐지 실험적 치료 반대가 왜 이렇게 많아 36명 런던인한테 협상을 몇 번이나 해주는 거야 몇 번이나 해주는 거야 재정을 이랬다 저랬다 이거 바꿨다가 저거 바꿨다가 이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기계식 정찰대 이거 법령이니까 법령으로 해가지고 또 나중에 바꾸자 와 진짜 법을 이걸로 바꿨다가 저걸로 바꿨다가 어쩔 수가 없어 분란을 잠재우려면 이쪽 말 들었다가 저쪽 말 들었다가 해야 돼 이거 다 지어지면 이거 다 지어지면 이거 다 지어지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어 일단 시위대 병원을 실험하는 곳이 아니야 이거 근데 잠재워지긴 하나 9천명이 놀고 있어 기다려봐 바깥은 지어졌나 아직 아닌가 얼마나 걸리냐 아 이주민 보내기 바람길 황야의 건설을 위해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비호전적인 진화론자 2,223명이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바람길 황야의 자급자족 가능성이 확인되면 더 많은 이들이 자진하여 이곳을 이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에 진화론자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이들을 이주지로 강제 추방할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대 말 안 들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3,500명이 이곳에 정착한대 어 그러면 이제 도시는 괜찮은 건가? 아 왜 안가져 이거 이제 고치면 되는 거야? 잠깐 비활성화 해야 되나? 화면볼까 지금 불만 났는데? 으아 도망쳐 으아 여기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가만히 둬야 되나? 전투로 인해 수리 불가 여긴 그냥 둬야 되나 봐요 아 근데 정찰대 온 거 안 될 건데 아니네 안 했으니까 되는구나 오케이 이거 해주고 왜 그래도 하나 줄었다 겨우 쫓아낸 게 하나 준 거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제 여기는 여기는 열의를 없애야 되는데 얘네가 문젠데 얘네들도 지금 폭동 일으키기 전인데 폐지요? 아예 하고 나서 다시 하면 돼 얘네들 계속 같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요 법을 계속 같은 걸 요구하고 있어서 다시 하면 되지 기름은 아직 많이 나오고 위에는 아직 문제없고 저거 다 지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항쟁 중 재활용 공작 파괴돼 아니 이거 더 늘려야 되나? 시위 진압 이거 어떻게 해? 기다려야 되나? 팔로워 늘었으니 악질만 좀 쳐내면 방송이 괜찮아지 악질 쳐내면 방송이 괜찮아질 수는 있겠지 그런 느낌이라면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경비대를 더 해야 되나? 범죄율은 괜찮은데 교도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교도소는 애초에 경비대랑은 아예 상관이 없어서 12명이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여기도 늘어나서 감시탑 세워질 수 있지 않나? 이따 이렇게 두고 골 아프네 2주 2주 여기 지금 들어줘야 할 것도 많고 해줘야 할 것도 많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느낌표는 뭐지? 이 느낌표는 뭐지? 상관없어서 그런가? 이거 뭐야 진화론자들이 인재극을 버립니다 위원장님 진화론자들이 신앙수호자들이 사는 동네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몰아낸 다음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신앙수호자들은 저항했지만 결국 퇴각하며 많은 동료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신앙수호자들은 현재 포로석방을 도와달라고 간처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들은 전투원이 아니에요 어린이와 노인도 있다구요 가족이 포로로 잡힌 한 남성이 애원하고 있다 결국 협사가 덥다 인질이 있는 곳을 습격히 확보한다 몸값을 지불한다? 아 이건 당연히 데리고 와야지 죄 없는 사람들은 무슨 죄야 어린이랑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사람도 안되겠네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드네 인구가 많이 줄었네 인구가 많이 줄었네 여긴 어떻게 됐어 지워지고 있는거야? 여기도 이제 내가 나중에 감당해야 되는거 아니야? 빡세네 잠깐만 탐험같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 증기심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식량은 일단 두고 자재 이렇게 얘는 여기 들어와야되고 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도시내 일부터 해결하자 100명 피살 100명 피살 헉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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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만 큰일났다 영구 동토인 좀만 힘을 내 아 좀만 기다리자 열기 재활용 열기 재활용 뭐지? 난 도대체 무슨 무슨 말을 이렇게 퍼트려놨길래 지금 공략이 너무 많아 지금 내가 무슨 공략을 걸어놨는지도 기억이 안나요 지금 내가 뭘 했지? 이거 폐지해야되는데 이거? 나 지금 뭘 걸어놨는지 기억이 하나 났나 그걸 거부당했다 거부당했는데 상처 좋아 위원장님 신화 소유자들이 도시에서 폭력적인 진화론자들을 퇴출하겠다는 결정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위험한 사상도 함께 퇴출해달라고 합니다 짐승들을 몰아냈지만 관계해전 같은 잘못된 사상이 퍼지게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 소유자 대표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면 많은 진화론자들이 파보를 떠날 것입니다 이들은 진화론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더 직접적인 방법도 제시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잘못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진앙 소유자의 사상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아..잠깐만 아... 이게 밖에 없네 아니 이거 근데 내 관계 회전을 이게 낫지 않을까? 지금 신앙 수호자도 파벌이 하나 떴어요 그냥 아예 이걸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극소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인구성장은 지금 잘 모르겠고 그냥 파벌 하나 줄일게요 그냥 얘네들은 지금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사람을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 신앙 쪽에 얘네들은 아예 못 건들고 이제 아직 아 얘네가 문제인데 어 됐다 건설 완료 보자 3,500명 내가 너희들을 봐주고 싶진 않은데 통치권 이전?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뭐야? 통치권 이전도 되네 기본적으로 석탄 베이스겠... 아니 그거 베이스겠지? 일단은 5,000정도는 넘겨줄게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라니까 야 살기 빡빡한 곳이긴 하네 잠깐만 어 주거랑 식량? 보자 얘네 석탄 어쩔 수 없고 얘네들도 석탄 파서 지금 석유로 바꾸는 걸로 해야 되고 어 식량 쪽 문제부터 가자 여기는 어차피 자재 무료로 나오고 식량 이렇게 파고 그래 차라리 문제 만들지 말고 나가 살아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파고 파고 이 밑에도 있나? 이 밑에는 버려진 땅이네 그러면 이쪽에다 물류 잠깐만 여긴 탐험도 되나? 여긴 안되네 아니 일단 일단 파 그 가만히 있어 그 일하고 있어 새로운 집단이 발생했다고? 어? 잠깐만 오 세상에 에타 윈스턴 26살 진화론자 구성원 건물의 안전성 검사 점검하는 중 뭐 그 똥통 같은 곳에 갇혀 사는 것보단 낫지 여기로 이사 온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어 그런 걸 요구한 적은 절대로 없고 우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고 날씨도 추워 제대로 닫히는 문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야 나머지는 만들어가면 돼 그 조용히 살지 그냥 평화롭게 살면 좋았잖아 나갈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분란을 만들어가지고 기껏 나가서 살라고 땅도 봐줬구만 불편하면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 편 이런 거 없는데 이거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저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긴 또 무슨 일이야 여긴 또 무슨 일이야 여긴 별일 없고 여긴 그래도 조용히 잘 살고 있네 저희가 천국이었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진압이 안 된다 뉴런던인 올라가고 연구동토인을 위해 연구동토인의 말을 들어줄만한 게 없나 지금 하나도 없네 다 지금 진아론자랑 얘네들이 이제 아예 공략이 실행이 안 되네 이걸로 좀 달래주려고 했더니만 실내가 부족해서 지금 연구동토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열기 과부하 폐지만 일단 들어주고 여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둬야 되지 이거 안 돼 재활용시설 파괴됐어 연료만 줄 거야 뭐가 이쁘다고 얘네들 밥까지 줘 뭐가 이쁘다고 얘네들 밥까지 줘 밥 안 줘 너네 알아서 먹고 살아 평화롭던 곳에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얘네는 무조건이다 이거 어딨어 얘네는 이거 무조건이네 이걸 일단 지워주고 야 이게 짓는다고 도움이 되나 몰라 얘는 무조건 지워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다 지는 것 같겠지 여기다 지는 것 같겠지 통치권 넘겨주는 게 좀 편하려나 믿음직스럽지 않은데 재활용시설 철거 중 미쳤어 아 이거 어떻게 해 아니 경비대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경비대 좀 어떻게 해봐 저거 다 지을 때까지 계속 이 난리 치는 건가 이거 빨리 안 하면 저기도 문제 생기겠는데 여기에 집을 이걸 지을 수 있으려나 파괴되면 뭐 다시 지워야지 뭐 여긴 일단 두고 어 여기 자원 다 그거 됐다 역 철거하고 이렇게 짓고 여기도 이제 슬슬 한 턴 지워야 될 것 같네 여기도 짓고 마음 같으면 집단 구금을 하고 싶으려면 교도소가 수용되는 인원이 500명밖에 안 돼서 튕길 것 같군 어 깜짝이야 튕기지 마라 제발 튕기지 마라 중객이 들어가고 다 팠는데도 부족하니 그니까 이러면 돈이 부족해 이거 통치권을 난 지금 밥부터 해주는 게 맞겠지 아 이거 뭐가 이쁘다고 밥부터 주나 싶은데 일단은 짓는 것보다 그냥 그거 해야 되겠다 좀 줘야겠다 조금만 주자 주거 주거 공간부터 지워야 되네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섯 여섯 여기 둘러싸고 지워 어 이거면 되겠지? 위원장님 다수의 신앙수호자들은 왜 진화론자들을 위한 새 보금자리를 세우는데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나도 싫어 나도 나도 싫은데 장희들 집인이 직접 지으라고 해요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거부하는 자는 경비대에 맡기고요 현 상태에서 2주지 통치권을 넘기면 떠나기 거부하는 진화론자들을 경비대가 쉽게 집단 구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새로운 집을 주었으니 나머지는 그들의 책임이다 언제든 통치권을 이전할 수 있다 넘겨준다 아 이거 통치권 넘겨주면은 여기를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나? 근데 쟤네들이 여기 쳐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 알아서 하라고 주면은 난리 날 수도 있는데 왠지 느낌이 그래 한 번 줘볼까? 안 돼! 저런 폭동을 일으켰는데 통치권을 준다고? 이렇게 으쓱해가지고 또 난리 치면 어떡하지? 그런가? 그럼 줄까? 한 번 줘볼까? 바람길 황해의 통치권을 진화론자에 이전할까요? 이전하고 나면 그곳의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그곳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지 않을 것이므로 뉴 런던에 남은 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직 4천명인가 남았을건데 그럼 교도소를 더 지워야되는데? 일단 줘보자 이거 주면은 아 야 근데 내놔 아 그건 줘야지 아 밥 줬는데 밥을 밥을 이만큼이나 넘겨줬는데 이런 싸가지 비춥고 가져가게 생겼네 이거 아야 아무것도 주지 말걸 그랬네 아무것도 주지 말걸 그랬어 교도소를 좀만 더 짓자 아 돈이 돈이 없어 아 아 16주 남았어? 아씨 돈 뜯어낼 데도 없어 지금 아 그냥 아예 쫓아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기계식 정찰대에 대한 공헌 아 이건 무조건이네 그냥 투표하면 되겠다 탐험 시간 줄어드는거 탐험 시간 줄어드는거 이거 빨리 올려야되는데 어 그래도 진압대 하나 줄었네 네 아 이제 여기가 날리네 건축가 3,500명 돌아왔어 3,500명 돌아오고 탐험 인원을 좀 보내야겠다 일단 증기심이 지금 하나인데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거 보내고 5명 15명을 보낼 만한 데가 있긴 한가 다 20명 넘을 건데 이거 뭐야 이거 부서진 창고 증기심 갖고 오고 여기서부턴 언덕 오케이 여기 보내고 석유 멀티요? 아니 근데 여기 아 여기 좀만 끌고 와도 되겠다 이거 마저 올려야 되니까 그러네 한 조금만 조금만 가 조금만 여기는 그래도 아직 먹고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내비둬도 돼 여긴 아직 괜찮아 제일 안정적이야 본 도시보다 제일 안정적이야 별거 없는데 말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냐 이거 몇 명이나 있냐 여기 9천명? 9천명? 잠깐만 여기랑 거의 비슷하네 9천명? 여기 잘못하면 게임 끝나겠는데 여기 잘못 건드리면 게임 끝나겠어 와 미치겠다 아직 안 끝났고 왜 몇 명 남았냐 3초 500명? 290명이 동사했다고? 오 마이 갓 집을 하나 더 지어 아 근데 이것만 지으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데 거주 구역을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돈이 500개? 일단 땅을 파야 되는데 파여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 그냥 하나 더 지어주고 별로 안 좋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물자가 넘쳐나면 범죄 근데 여기 뜨는 거는 진짜 누구보다 안정적이거든 그게 하루 남았다 영구 동토인이 마음을 좀 내가 마음을 좀 달래줬네 열기 재환 열기 과부가 폐지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냐고 올 게 오고야 말았다 위원장님 내전이 다른 곳까지 확장됐습니다 우리 경비대가 신앙수호자의 과격분자 편에 서서 싸우던 아동들을 체포했습니다 대부분의 입을 열기를 거부했지만 11살 백이 한 명이 자신들이 신앙수호자의 지도부에 의해 징집됐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소년병을 징집해서 지금 보내버렸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일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녀석들은 여전히 진아론자의 대항에 싸우고 싶어합니다 약간 악화이기 때문에 아동 징집은 안 되지 극도로 감소 약간 악화인데 이거 뭐 어차피 자리 차지하고 있는 신앙수호자들 그렇게 많지 않아 대부분 뉴 런던이랑 연구동토층이기 때문에 얘들은 회의에도 잘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뭘 이걸로 갈게요 의석을 절반으로 잃었다고? 괜찮아 괜찮아 얼마든지 자리를 만들 수 있어 아 이거 점점 퍼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경비대를 더 해야 되는 건가? 교도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지금 교도소가 범죄율을 감소시키긴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데 아 이건 경비대 생산을 할 수 있고 아 진아론자 집단 고금이 여기 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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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이거 줄어들겠구나 모든 전투원이 열일을 상실 새롭게 공격하지 않는데 그럼 안 늘어나겠다 설마 반대가 더 많아질까? 나 협상 한번 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영구동 토인들이잖아 뉴런던인 43명의 뉴런던인 중 15표 2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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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런던인들이라고? 아니야 이거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51은 무조건 넘는다 넘는다 제발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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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한 표 차이 뭐야 아 될 줄 알았는데 아아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열기 과부와 폐지가 뜨겠지? 지나른자들이 다진에서 떠나도록 설득하는 것보다 집단 고금하여 추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빠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구금하려면 유지비가 많이 드는 교도소가 여러 필요합니다 하지만 야외격리장에 수용할 수도 있죠 물론 추방 절차가 진행할 때까지만 말입니다 근데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는 해 지금 교도소가 진아론자 관계가 크게 악화되면 파벌은 괜찮은데 긴장? 긴장 근데 증가해도 될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감시대를 많이 지워놔 가지고 좀 약간 야만적이긴 한데 야만적이긴 한데 영구 동토인과의 관계 개선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아... 빨리 해야 되는데 늦었는데 언제 끝나냐 여기 교도소 어디 있어 여기도 일단 구금을 하자 와 구금잡 1068명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진아론자를 박멸해야 된다 다 죽여버릴까 다 죽여버려? 네 스토리 모드입니다 구금 과정에서 아이가 총에 맞다 위원장님 말썽을 부리는 민병대를 집단 구금하던 중 한 아동이 총에 맞았습니다 붙잡힌 아버지에게 작별인사를 하려고 집에서 뛰쳐나왔던 아이였습니다 저와 구금자 근처에서 갑자기 빠른 움직임이 보이길래 뭐 주변이 어두웠으니까요 생존 본능이 발동됐죠 아니 그래도 무고한 죽음은 없어야지 아 네 평화 아 이거 아 일단 집단 구금식 경비대에 평소에 두 배 필요하다 아직 많다고 생각하니까 쓰지 뭐 10명 확 줄었네 더 세우면 되지 방송 버벅이나요 방송은 괜찮나요 아 우리야 아 보자 신뢰가 하락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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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공약을 들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끝나고 들어줘야 될 것 같다 땅을 파야 되겠다 아니야 더 늘릴 수 있어 아 용 야 잠깐만 이거 나 이거 아예 생으로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끝나야지 할 수 있어요 야외 구금하려면 너희들은 왜 그래 아니 이거 왜 신앙 소장 의제가 제일 좋아 보임 근데 너네는 의제하고 뭐 원하는 거야 아 방금 기계 정찰대 했는데 이거 방금 기계식 정찰대 했단 말이야 길잡이 정찰대 했다가 기계식으로 바꿨는데 아 기계에 따른 근무시간 지정을 폐지해 달라고 아 폐지로 다시 폐지로 다시 도전 2주 폐지 먼저 해야 되겠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네 아 근데 쟤네들 저거 빨리 들어줘야 되는데 빨리 빨리 10주 아 이거 미치겠네 이러다 영구동토인이랑 빠이빠이 하겠는데 도시건설을 도와야 해 지금 여기가 좀 더 모여야 하는 상황이라 좀만 보내주시오 이거는 뭐 넘쳐나서 굳이 필요가 없고 지금 5장째 하고 있어요 안 돼 너네들이 뭔데 지금 부시지마 위원장님 폭력적인 민병대 파벌 구성원들을 구금했습니다 일단 교도소에 구금했지만 아직도 도시 파벌과 시민 중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결정하기 인구가 감소하는데 신뢰가 증가한다고 공개 처형을 하는데 명구동토팀이 있어 우리팀이 이거 다시 안 돌아오 아니 아예 마이너스인가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공개 처형 아 공개 처형 아니 근데 공개 처형을 제정했으니까 한 번쯤 써야지 아 나 너무 잔인해 게임 안 했으면 사람이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아 돈도 많이 달라고 그러지 지금 공략은 좀 애매해서 아 돈이야 거듭되니까 일단 가져가라 와 진짜 조금 올라가네 진짜 쪼끔 올라가네 근데 지어놨던 창고들 허브들 다 괜찮은 거야? 다 어디 갔지? 아 일단 지어봐 세 개 용관된 거면 여기가 지금 진화 론자 여기는 지금 신앙 수호자들이 있는데 너네 거기서 뭐하냐 너네 거기서 뭐해 돈은 좀 가져갈게요 500명이 떠났대 어디서 뭐해 여기 끝났다 주워드 has a plan better times 뭐 부서졌지 아 빈 건물 됐어 아 정말 빈 건물 되어버렸어 재활용 그거는 어떻게 됐지 재활용 공장 아직 있고 아 됐다 폭력 사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없다는데 조바심을 낸 진화 론자에서 민병대가 다시 기껏 잠재웠더니 무언가가 없다면 전쟁이 발발할 거야 일단 내비 둡 일단 내비 둡시다 아직은 괜찮아 여긴 지금 자원이 고갈돼 가네 여기 빼고는 이제 다 괜찮아졌다 아 됐다 이제 부서진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일단 자재 파야 되니까 이거 짓고 아직 안 돼 야 뭐해 신화론자들 신앙수호자들 뭐해 그만해 끝났어 끝났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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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고 여기다 하나씩 지워줄까 66이면 아직 괜찮은데 노동인거 확 줄었네 아 그 식량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 아 5천이면은 진짜 꽤 많은 그거였는데 자 35명 돌아왔네요 자 보자 어딜 봐도 최근까지 사람이 살던 정착지입니다 식품실은 비어있는데 이상하게도 옷과 개인 소지품은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또한 눈에 핏자국이 있으나 시체는 없습니다 한 정찰대원이 마을회관 화루에서 쓸만한 증기심을 찾아 추가 배식을 받았습니다 건물 자체도 유용한 부품이 있으니 인력을 쓸 수 있다면 해체할 수 있습니다 30명이나 가야 돼 이거 아직 모자라지 그래도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그냥 5명만 가고 식량 이거 가져와야지 25명 이거 연구동토인을 좀 더 받으면은 연구동토인 또 관리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얘네들 그런 거 이렇게 계속 얻으려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됐나? 다 두 팀 이거 다 본 건가? 20명 보낼 곳을 찾아야겠군 23명 9명 산지 여긴 사람들만 있고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올까요?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23명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잠깐 이거 90짜리 끄고 가자 여기 가자 여기는 아직 못하고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여기 좀 어떻게 해봐 여기 좀 어떻게 해봐 여기 제일 중요한 곳인데 지금 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기계에 따른 근무시간 폐지 아 이거 기계에 따른 근무시간 폐지 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반대가 이만큼인데 연구동 토인 연구동 토인 잠깐 여기 지금 누굴 해야 돼 연구동 토인을 협상해야 되는데 안 되네 아 가자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식 공장 기계식 공장? 이거 말고 또 뭐 있나? 아니 연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기계식 공장? 공장 공장이 어디지? 온실은 일단 안 했으니까 여기 석탄 펌프제 온실은 했고 기계 공장 공장 제재소는 아니고 공장이 나노.. 아 이건가? 아 기계식 공장 이미 지금 재활용 공장을 쓰고 있는데 비위생을 올리자고? 기계식 이미 이미 해가지고 바꾸면 또 난리 나니까 이건 패스 온실은 안 했거든? 아무것도 없는거 들어주려면 온실이 제일 낫네 기계식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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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ある 공장 공의로 반대는 진짜 어렵다 아 이거 그냥 해도 됐겠다 이거 무슨일이야 말 들어줬잖아 왜 갑자기 족대족이 돼버렸어 의지를 보여 왜 갑자기 족대족이 됐어 일단 온실 들어줘 온실 들어주고 묻어서 어딨어 구금 다시 해 여기도 아 경필대 인원이 부족하구나 이거 일단 두고 모든 집단을 구금하려면 너무 많긴 한데 지금 1900명 집어넣으려면 지금 교도소가 4개나 있어야 되거든 교도소를 4개나 지금 교도소를 4개나 지워야돼 교도소를 더 지워야되나 이거 일단 다 모여야 야외 구금을 하지 아 여기 있네 I14 아 그러네 취소가 안되잖아 그러면은 경비대를 하나 더 지워야되겠네 아 너무 많이 짓는 것도 안 좋지 않나 많이 지워도 되나 이거 노동인원이 없 야 한번도 없다 야 야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이거 뭐냐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부상자가 엄청 많아 부상자가 엄청 많아 치료 좀 병원 열여섯 경비제 생산량 아 이거 그새 또 줄었어 아 이거 올려봤자 소용이 없네 내비둬야겠다 이거 파벌만 안올라가면 관계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네 얘네들은 아닌가 난 나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너네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나쁜 놈들 열기 재활용 또 해? 아니 경멸받는 상태에서 협상이 되냐 이거 이거 아 이거 또 해줘야돼 보자 기계식 공장 계량용 파열식 펌프잭 이것도 한 표 차이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지 그냥 해봐 도박이다 도박 50일 아잇 그냥이 없네 무조건 그냥은 없네 꼭 협상이 들어가야지만 말을 들어주네 헉! 위원장님! 시민들이 당시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당신의 지도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요구할 겁니다 안 돼 안 돼! 신뢰 회복해야 돼 제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너희들의 의제를 들어줄게 기다려봐 얘네들은 이제 내가 뭘 해줘야 하는 건가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돈 돈 주는 것만으로는 관계 회복이 잘 안돼 그게 문제야 아 이거 빨리 끝내야지 그거 하는데 죽음 빨리 좀 끝내봐 죽음 빨리 좀 끝내봐 됐다 스튜브드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이거 다 처형해도 되는 거야? 신뢰 지금 나한테는 신뢰가 중요해 생각해보니까 지금 신뢰가 중요하지 위원장님 내전이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내전이 또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면서 진화론자 극단주의자들이 잠깐만 술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모든 출구를 막아놓은 탓에 안에 있던 67명이 모두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범인들과 거리를 두려는 진화론자 구성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한편 피해 굶주린 일부 신앙수호자들은 토벌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아니 신앙수호자들 이거 미쳤네 갈수록 왜 이러는 거야 신앙수호자 열이 한번 올리자 이거 얘네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 뭐하는 짓이야 너네 아니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얘네들 지금 정신이 나갔어 한번 싸우고 나니까 눈이 뒤집혔는데 내가 너무 말을 많이 들어줘서 이제 나를 등에 업고 지금 838명? 잠깐만 야외 집단 구급이었다 됐다 이러면은 다 데려가겠지 모든 전투원이 열이 상실 아 신뢰를 해보게 이건 지금 하고 있고 와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는 어 증오의 대상 아니 내가 어떻게 통치했는데 이게 지금 증오까지 가 나 정말 평화롭게 통치했다고 증오의 대상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 화이트아웃도 그렇게 견디게 어? 내가 해줬더니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이거는 협상을 해야되나? 이거 안되겠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유도투표 해놔야지 이거 내가 지금 유도투표를 안해가지고 아 근데 지금 해봤자 이거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처음부터 해놨어야 됐는데 아 처음부터 해놨어야 이거 비밀경찰 유지를 하는건데 이거 신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 이건 그냥 하고 근데 이거 방금 폐지했는데 다시 또 재정하네 불과 10분전에 폐지했던거 같은데 10분전에 폐지했던거 같은데 또 하네 나는 하고싶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나 하아 자 보자 경비대에 보내자 이거 파괴를 일단 막고 생명을 구한다 생명을 구해야지 그래도 지금 여기를 먼저 했어야 됐나 여기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나 뭐 여기나 경비인원을 더 늘려야겠네 이거 경비인원을 더 늘려야겠네 이거 이거 하나 더 지을까 비생 좀 올라가도 될거 같애 그쵸 얘네가 좀 나가야되는데 그쵸 아니 그만 싸워라 그만 그만 싸워라 너네 안되냐 그만 좀 싸워봐 언제까지 그렇게 싸울거야 약간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거를 기어오르는 느낌이라 아니 나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평화롭게 지내다가 신앙으로 극복 좀 해보려고 했더니 신앙이 너무 과해가지고 우리가 뭘 하든 다 용서해 주실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나버렸네 적당히 유지할 걸 그랬다 광신도 집단이 돼버렸어 야외 구금자 사망 신뢰 증가가가 지금 많이 필요해서 어후 사림마 나 이제 사림마가 돼버렸다 사림마가 되어버렸어 솔직히 동사로 죽고 막 그런 사람들 다 합치면은 지금 한 만 명은 넘을걸요 새롭게 공격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공격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처형에 바로바로 처형에 620 625명? 아니 이거 실내 회복 어떻게 해야되냐 실내 회복을 어떻게 해야되냐 아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되지 실내 회복을 뭘로 해야될지 모르겠네 여긴 아직 괜찮지? 여긴 아직 괜찮지? 여기는 뭐 얼마 아직 괜찮은 것 같네 음 음.. 잠깐만 바깥에서 들어오는게 없나? 30명? 잠깐만 보자 아 여기도 식량 다 떨어졌구나 여기도 다 끝났고 저기로 들어가는 그게 필요하네 식량이 필요하네 저기로 주고 어 아.. 25 영구 동토 현장 탈영벽의 말로를 찾아 해결해야 된다고? 아니 그게 또 뭐야 구조물을 해체한다 아니 사람을 좀 더 늘리면 될 것 같은데 아 2,000명 데리고 오자 아 3,500명 아 근데 지금 적대적인 사람을 3,500명이나 데리고 와도 되나? 어? 아 들어와 들어와 잘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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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증기심 옆으로 좀 빠져볼까? 아래쪽 그래도 20명 한꺼번에 보내는 데가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3명인데 여기는 딱 20명이 없네 애매하게 23명이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로 가자 하아..잠깐만 하아..잠깐만 추위로 사망 거주지보다 거주지보다 감시탑 하나 더 찍고 이거 시민보호에서 이거 언제 끝나 이거 경비대 집행관 법령 시행이 필요하다고? 아..잠깐만 할게 너무 많아 실내 크게 상승 사회봉사활동 없애기 영구 동토인한테 아..790원이나 줘야돼? 하아.. 저는 금방 모인다 가자 하아.. 아..내 입지 지금 내 자리를 지켜야 돼 이거 내 자리를 지켜야 돼 하아..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야 내 자리를 지켜야 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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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젝트 자원지구 그곳이 모든 곳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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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사망한 사람의 마음은 내..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진화론자들한테 적대적으로 가야되는거 아니냐? 하아.. 어? 아니 저 사람들이 일으킨건데 이게 왜 내 문제야 나는.. 나는 정말 평등하게 우리 4명이서 5명이서 손에 손잡고 하아.. 하아.. 사이좋게 지내보자 어? 그랬는데 그게 안된다고? 어? 일단 돌리고 아.. 잠깐만 연구를 하나 해줘야될거 아.. 잠깐만 뭘 해줘야될까? 선생님? 공약이 파기돼서 그러면 공약을 하나 받아줘야겠다 어? 한개 철거? 쓰레기 재활용시설? 아.. 이러면.. 이러면 뭐 괜찮지 철거하고 다시 짓지 뭐 아니 뭐 철거하고 하나 지우면 되지 뭐.. 뭐 문제 있나? 그건 아니고 어딨냐 무산공약만 하시고 무산공약만 하시고 결국 책임없는 쾌락을 원하는 뉴란반의 지도자 과연 아.. 아.. 책임없는 쾌락이라니 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 이거? 아이고 이걸 부시면 되는거 아냐 건물 철거해 철거해다가 다시 짓으면 되지 뭐 쪄이급 올라왔네 완전 쪄이급 올라왔네 완전 이건 언제 끝나냐 268명 여기 교도소 어딨어 다시 끌어들이고 있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얘네들은 관계 개선이 안되는데 용량만 지금 계속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쟤네 내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 관계 회복도 중요한데 나중에 입장 넘어가서 완전 파 탄다고 어떡해 이것만 해서 6장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냐 근데 이거 상태로 넘어가잖아요 이 상태로 6장으로 넘어가는데 아 됐다 운명 결정 아 뭐 결정이야 처형이지 처형 우리 중에 섞여있는 적들은 박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렵게 얻은 단결력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골칫덩이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도시랑 끝없는 욕망의 구덩이와 같습니다 매일 매시간 시민들은 꿀 묻은 끈적한 손으로 부풀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살이 찐 채 뻔뻔스럽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요 그런 자들이 반항적이고 기구만장한 태도로 자기들만의 도시를 요구하는데 최소한의 대응을 한 당신에게 과연 잘못이 있을까요? 그래 헬로 우리는 그들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렇게나 도시를 원한다면 어디 한번 직접 만들어 보라지요 나가 실패하면 그들의 탓입니다 됐다 아 됐네요 자 이제 다음이 문제인데 도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지켜내긴 했어 욕장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그러면? 당신은 신앙 소호자의 편에 서서 진화론자들을 추방했습니다 뉴 언더는 신앙의 도시가 됩니다 모두가 참회하고 또 기뻐합니다 끝난건가? 끝난건가? 어 끝난거야? 모두가 화목하길 원했던건가요? 엔딩이야? 아 엔딩이네? 벌써? 아 이럴거면 어제 마저 할걸 그랬네 미래에 관한 비전에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던건가요? 5253명이 공개처역을 목격했대 어 많은 사람들이 공개처역을 받구요 신앙 소호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 윈터온 부셔버렸지 난 신앙 국가를 만들었어 뭐라도 하지 않으면 도시가 몰락할 위기였나요? 내전중인 행인이 719명 사망해 6개가 파손됐어 어 생각보다 적네 그래도 적대행위 중단 그렇지 내 쫓았지 평화 질서 속에 이주지 환경 끔찍한 어? 그러니까 어 그런짓 하지 말았어야지 평화롭게 살자니까 그래도 윈터온 보단 낫잖아 아니면 어? 어? 왜 아이를 릴리메이 14살 세례를 받았다 어머니가 이주지로 보내줬다 꿈에서 그녀를 보지 않게 그러니까 딸은 딸은 여기를 믿었고 엄마랑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난 애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지나론자 하지만 당신의 낙원이 누군가에겐 지옥이 아닐까요? 헐 헐 헐 끝났어 끝났어요 이 찝찝하게 끝났네 뭔가 크게 부흥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끝났네 뭐가 이렇게 조용하지 쿠키 영상 같은 건 없나? 뭔가 뭔가 묘하게 끝났어 아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엔딩이 여덟 가지가 있다고 아 그러면은 아니야 이 정도면 평화지 솔직히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정도면 평화에 가까워요 신한국가로 딱 그냥 재정해서 평화에 이 정도면 평화지 분란을 잠재웠어 분란을 잠재웠잖아 하하 분란을 잠재웠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윈터홈 해체를 안하고 그냥 그 독가스 막고 거기 있는 재료를 털어냈다면 그 생각보다 그 신앙 진한혼자 편이 생각보다 높게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 신앙이 완전 바닥쳤을 수도 있어 반대로 느낌이 가능성은 있어요 어 이 뒤에는 뭐 없나?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그냥 돌려도 되나? 아 오케이 무슨 엔딩 이름 딱 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끝났군요 스토리 버전으로 했는데 아 5장까지 아 나 6장까지인 줄 알았네 이거 6개여가지고 이게 서막이었지 참 아 그래도 다 끝냈네요 아 뭔가 찝찝한데 뭔가 이렇게 빡악한 임팩트가 없네 재밌게 했는데 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신앙국가 건설하고 나쁘지 않은 엔딩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허둥지둥 거리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 죽여야 되나 내 밑에 다 엎드려 약간 이런 느낌을 원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고 싶었 겠지만 아무튼 오 근데 원보다는 훨씬 쉽네 저 개인적으로 원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요 원을 진짜 못했거든 내가 원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아냐 확실해 원보다는 쉬운 것 같아 원은 내가 배드 엔딩을 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드 엔딩 봤는데 이거는 뭐 네 좀 더 약간 편리성이 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 시간이 손작되는 게임이라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 여기까지